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낙연씨께서 11일 날 탈당을 한다고 합니다. 제3지대에 올인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이제 뭐 따라 나갈 사람들 뻔하죠. 그렇죠. 배지가 없는 신경민, 신경민은 제일 먼저 나갈 테고요. 이낙연이가 나가서 중요한 자리를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서 신당, 제3당의 통합을 모색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그 다음에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그 다음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다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신당 창당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요. 이석현이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석현. 이석현이가 밖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이석현이가 지금 신당 창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석현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낙연이가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하면 그게 자기네들한테 들어오라는 신당 창당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합류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따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수박이니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안에서 깔 때마다 언론을 받아 써줬던 사람이 대표적인 게 이상민이었죠. 이상민이가 만약에 삼지대를 선택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준석과 만나거나 그랬다 그러면 정말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갈망이 있다고 어떤 포장이라도 언론에서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상민과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원칙과 상식이라는 애들이에요. 거기에는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그 다음에 윤영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첫 단추를 너무너무 잘 끼웠죠. 우리가 이상민을 수박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이상민을 잘못 봤던 거죠. 이상민은 잠바도 빨간색이 웃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하러 수박이라고 얘기합니까. 앞뒤가 똑같은 빨간색인 사람을 우리가 모르고 착각을 해서 그나마 민주당 소속이니까 파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딸기였어요. 딸기. 그래갖고 첫 단추가 국힘당을 입당을 하는 바람에 오죽하면 조응천이가 아 선배님 하필 국민의힘 이상민이가 첫판부터 그럼 이상민이가 왜 여태까지 민주당을 비판했던 게 수프로 돌아가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깬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하고 국힘당을 비판을 했던 제3지대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신당을 차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국힘당도 비판을 했는데 이상민이가 양당 기득권 구조가 아니라 국힘당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역구에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없죠. 대전. 대전에서 지금 이상민이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 배지에서 민주당 간판에서 국힘당 간판으로 갈아타서 그 지역에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깬다는 신당 창당 세력들과 전혀 배치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결국은 배지에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것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께서 테러를 당하신 이후에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현재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본격적인 활동은 이낙연 탈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 탈당 이후에 민주당이 사실 이낙연이 탈당을 해도 민주당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잠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은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예 민주당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당이 쪼개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낙연 탈당한다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알턴이 빠진 것 같이 속이 훠이 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이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지만 셀프 거물인 척 했지 이낙연은 민주당에 있어서 친문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참 의미심장하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낙연과 친문을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도 이미 친문에서 친명으로 온 사람도 있고 제가 누누히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서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DJ의 유언은 야권 통합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낙연을 깐 거예요. 이낙연을 깐 거예요. 그렇죠? 이낙연을 깐 겁니다. 이낙연을 깐...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문 진영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분열은 안 된다. 단합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낙연을 11일 날 탈당한다. 그러면 이미 친문은 이낙연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낙연은 탈당을 한다. 그럼 친문 진영은 따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낙연이가 11일 날 무슨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민주당 안에 동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이낙연이가 탈당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큰 분열이 일어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아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은 민주당에 있어서 갖고 있는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낙연이 친노예요? 이낙연이 친문이에요? 이낙연이 친명이에요? 지 혼자 친 낙이에요. 떨어질 낙. 응? 지 혼자 떨어질 낙. 나가는 거예요. 고 이낙연 선생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치권에서는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는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낙연은 자기 정치 생명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미래의 권력자가 있는 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낙연이가 민주당 안에서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거나 친노 진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낙연은 나갈 일이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은 내년 8월 이후에는 물러나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면 자기가 당대표에 도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낙연은 친노의 적이에요. 친노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낙연이에요. 그렇죠? 친문 정치인들 중에서 김 문재인 대통령을 따른지 이낙연을 따릅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러는 겁니다. 결국은 이낙연이 찾아갈 길은 나중에 어딘지 뻔히 보이죠. 이준석 찾아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 딴에는 셀프 거물이잖아요. 셀프 거물 정치인 고 이낙연 씨께서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지네끼리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먼저 나간 이준석과 연대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파란을 한번 일으켜서 이낙연은요. 지금 내년 총선에 민주진영의 승리니 이른 거 없습니다. 민주당에 타격이 필요하고 나가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이낙연은 오로지 모든 민주진보세력은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지 탄핵하고 끌어내릴 생각으로 모든 민주진영이 합심해서 내년 총선을 치려고 하는데 오로지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한 반이재명, 반명에 대한 복수심으로 지 혼자 지금 나가서 내년 총선에서 나 나갔는데 민주당 잘 되는 꼴 못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먼저 합시다. 오늘 핵심적인 심층 분석부터 합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준석은 받을 수밖에 없죠. 이준석은 연대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과 이낙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준석이는 윤석열에 대한 증오. 그렇죠?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한 증오. 이낙연은 이재명에 대한 증오라는 게 두 양극단이 모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타격을 입히면 이낙연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이준석이 성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양극단이니까. 그래서 둘이 합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 신당 차려가지고 찻잔 속에 진짜 태풍 속에 찻잔 이렇게 그쳐버리면 미풍으로 그쳐버리면 이준석 속 개망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3지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만 나름 그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낙연이가 뒤에 빠져 있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도 맞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이준석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꼴은 쪽팔리잖아. 이제 다 이해가 가요? 왜 저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는 그 어떤 자리도 맞지 않겠다. 그거 뭐야?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소리예요. 정말 이해가 가시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맞지 않겠다. 자기가 리더로서 신당 창당을 했는데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개쪽팔리는 거니까 자기는 그 어떤 직도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준석과 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은 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은 뒤에 빠져 있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랑 같이 이준석과 해갖고 개혁신당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현재 이낙연의 꼼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제3지대가 초반에 커지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봅시다.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준석과 이낙연 그리고 양양자, 금태섭 이런 애들이 결국은 제3지대의 주축돌이죠. 그렇죠? 제3지대의 주축돌이에요. 얘네들이 제3지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죠? 윤석열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비판이에요. 그래서 양당 기득권 구도를 깨야 된다죠. 양당 기득권 구도를 깨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든다는 게 제3지대의 목표죠. 그러면 첫 번째 얘네 제3지대가 만약에 형성이 됩니다. 2월 달 초중반임은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윤곽에 드러납니다.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윤석열을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70%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70%인데 신당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권한쟁이 심판을 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고 결국은 내일 그러니까 원래 내일이죠. 내일 국힘당은 특검법을 재표결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표결은 물 건너가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1월 25일 국회입니다. 1월 25일 임시국회인데 민주당이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로 넘어가냐? 2월로 넘어갑니다. 그 2월로 넘어가면 이낙연은 이미 1월 11일 날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고 이준석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신당은 2월 15일 이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지금 국힘당에서 주호영이가 2등병 10명 있어야 병장 하나 감당 못한다. 이건 뭐냐면 총선 출마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2등병 10명 있어야 병장 하나 감당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5선이지만 자기가 날라가는 것보다 자기는 자기 지역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이나 지금 윤석열이나 지금 공관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남 중진 즉 TK에서 60석이라고 치면 거기서 40석은 물갈이를 하려고 하고 지금 대놓고 지금 주진우가 하태경 지역구에 나가고 지금 여기저기서 대통령실 이혼모 검사 출신이 강남을에 나간다고 하고 주진우는 부산에 나간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강남을 자리는 누구냐면 박진 자리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전국지 세력들을 검사 세력들로 싹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 양양자, 금태섭 이 4개의 제3세력들이 모두가 합쳐서 현직이 20명은 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현직 20명은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특검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탈표, 이탈표 하는데 제3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특검 통과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안 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3지대에서 윤석열 특검 받아라 국민 여론이 70%인데 제3지당에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 더 모이게 되는데 시간은 민주당의 편인 거예요.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래서 신당 창당에 공천 못 받은 배지가 최하 30명 이상은 모인단 말이에요. 민주당 할 것 없이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우리는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가 바로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미터가 돼요. 안 그러면 국힘당의 이중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자기네들도 특검은 민주당 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순간 신당 창당과 이준석 이 신당에 결국은 왜 너희들 신당 차련리가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 70%가 찬성하는 특검은 신당에서도 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당에 모이는 배지가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찬성패를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니라 제 심당 3당을 차렸어. 이낙연 세력들, 이준석 세력들, 양양자, 금태섭, 어중이 떠주기 다 모여. 특히 공천 못 받아갖고 검사들한테 자리 뺏긴 사람들 싹 모여. 그럼 누구 죽이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이라 검사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것들이 나라를 검사 천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가장 크게 한 방 매길 수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탈표가 아니라 민주당 170석 플러스 30석 거기에 국힘당이 오든 말든 결국은 국힘당 의석은 줄어들어요. 그렇죠? 국힘당에서 탈당할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국힘당에서 탈당할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국힘당 의석 확 줄어들고 신당 창당 의석 늘어나고 결국은 200석이 아니래도 180석만 있어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오늘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성훈 고검장이 지금 사표를 낸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요. 1월 10일까지 공직자들은 그 이전에 사표를 내야 돼요. 사표가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표가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내가 사표 의사를 던지면 내가 내면 왜 그러냐면 이성훈 지검장은 사표를 내도 계속 검사 신분이 유지가 돼요. 계속 검사 신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감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성훈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사표를 던진 시안으로 봐요. 사표를 던진 황윤아 전 경찰청장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가 그리고 특수부의 새끼들이 잠을 못 자냐면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제3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과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낙연까지 합세하고 민주당에서도 사치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성훈 고검장은 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간 싸움이죠. 이성훈 고검장은 언론에서는 전부 내년 총선 출마라고 얘기하지만 총선 출마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면 이성훈 주검장은 자기는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거 어디 갔니.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싸이비 정권 끝장 내겠다. 최선봉에 서겠다.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윤석열 사단 청산의 최선봉에 서겠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일개 국회의원 힘으로 될까요? 진짜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뺐지 않아 단다고 윤석열 사단을 쓸어버리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되죠. 변호사 등록이 안 되면요. 답답한 소리가 하시네. 이게 여러분들 뺐지 않아 단다고 뺐지 않아 단다고 윤석열 사단을 쓸어버린다는 거는 자기는 특검에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특검법안이 희한해요. 뭐냐.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추천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의당은 더 센 사람을 추천을 해요. 정의당은 더 센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특검은요. 두 개예요. 두 개. 한마디로 이성윤 지검장이 50억 대장동 특검에 가면 윤석열 사장은 아작나요. 김건희 특검으로 가도 아작나요. 그렇죠? 정의당이 권영국 변호사나 더 센 사람들을 추천을 하게 되면 사실 윤석열이 볼 때는 이성윤은 양반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호사 10년에 할 수 있네요. 아까도 낮에 좀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검사를 하거나 판사를 하거나 다 법조 경력에 들어가서 검사 10년을 해도 변호사 10년이랑 똑같은 거고요. 판사 10년을 해도 변호사 10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조 경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을 패스를 하고 나서 판사나 검사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변호사 경력 10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분들은 검사 경력 20년들이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번 특검이 이번 특검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윤 지검장은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가 특검에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김건희 특검을 하고 싶은데 김건희 특검은 딴 사람이 지명돼도 이성윤 지검장 특검 반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윤 지검장은 특검 반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성윤만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신성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성식도 지금 살펴낼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제가 오늘 취재를 했는데 우리는 전부 이성윤 지검장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신성식이라는 분은 누구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사단과 맞서서 싸웠던 반 부패 수사부에 있으면서 윤석열 징계할 때 유일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신성식이에요. 신성식 그래서 윤석열 사단 특수부와 맞서서 싸웠던 맞짱 떴던 분들이 이분들이 사표 지금 전부 준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라는 나쁜 특수부 검사가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윤석열을 끝까지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검사들을 기억나시죠? 윤석열을 끝까지 징계해야 된다고 맞선 싸웠던 분들이 있어요. 박은정 신성식 이종근 그 다음에 이성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잘 몇 명 몰라서 그러지 나름 윤석열 사단과 문재인 정부에서 대적하면서 싸웠던 이문정 검사도 있겠지만 이문정 검사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특검이 무마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이는요. 지금 민주 진영과 국민의힘 한동훈과는 정말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한동훈의 비대위는 실질적으로 재표결은 부결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건희 특검은 재표결을 하면 부결된다는 가정하에서 법무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남긴 거예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엄청나게 비판했죠. 여러분들 오늘 법무부 비판 보도자료 보신 분들 있어요? 법무부 보도자료? 그 법무부 보도자료에 보면 정말 이게 법무부가 맞나? 깜짝 놀랄 글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미 특검 저기 재표결에서 부결될 때 빨리 검사들이 김건희의 주집과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라라는 주문이에요. 수사주의서예요. 사실. 저는 그거를 보도자료라고 보지 않고 김건희 재표결했을 때 무마됐을 때 정광석화같이 여태까지 질질 끌던 김건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라라고 하는 수사주의서예요. 쟤네는 재표결을 했을 때 사실상 부결을 가정하에 법무부의 수사주의서가 내려왔고 지금 민주 진영에서는 김건희 주가 조작의 특검은 민주당의 시간이거든요.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회 소집을 해요. 이게 의석수가 깡패잖아요. 지금 150석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재표결을 신청을 하면 국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당연히 국회에서는 지금 국힘당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힘당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알아서 150명 중에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가 되니까 재표결하자고 했을 때 국힘당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이제는 국힘당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안 들어왔다가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면 김건희 특검이 그냥 통과가 되어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기명 투표야 또.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투표를 해서 국힘당 안에서 탈당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미 공천권을 특검, 검사들에게 뺏긴 사실상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탈당을 할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제3지대에 이미 대구 경북에서 10명 이상이 이주석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고 그러면 적어도 제3지대에서 제가 보면 민주당의 이삭죽기, 국힘당의 이삭죽기 여기저기 하면 30명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통과될 수밖에 없고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그 다음은 특검 임명은 정의당 목식인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정의당의 카드가 있겠죠. 그쪽은 우리보다 더한 더 왼쪽에 있는 변호사 출신의 권영국 변호사 장난 아니거든요. 권영국 변호사님 아시죠? 권영국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권영국 변호사님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세월호 참산 때부터 진실규명했던 그런 변호사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왼쪽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아요. 변호사 출신들. 그래서 지금 이것만 이성윤 고검장이 사표를 낸 이유는요.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안 되면 출마하면 되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검이 만약에 김건희 주가 조작의 어떤 그 특검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 여러분들은 공천이 3월 초까지도 돼요. 어? 3월 초까지도 돼요. 그렇죠? 토까지도 되니까 그때 안 되면 이성윤은 특검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고검장은 특검을 위해서 나온 거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안 되면 총선 출마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성윤 지검장은 내가 굳이 특검 안 해도 특검의 특임검사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저 윤석열 사단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총선 출마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나온 이유는 두 가지 포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역사적인 특검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데 멈출 수가 없다. 윤석열 사단 청산 왜 그러냐면 이성윤 고검장이 나와서 특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들은 모든 검사가 윤석열 사단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윤석열 사단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검사들을 검찰을 한번 조직이 돼 있습니다.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겠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엊그저께 검사였고 동료였는데 지금 하는 짓이 정말 어설픈 어설픈 정치인 행보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하는 그 꼬라지 보면서 검찰이 검찰을 비난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검찰 안에서 윤석열이나 윤석열 사단이 하는 짓 보면서 웃을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하는 짓들 지금 윤석열 사단이 하는 짓들은요 나중에 정권이 끝나면요 결국 금감원장 이복현 방통원장 김홍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검사들 다 파견되어 있죠. 얘네들이 하는 짓이요. 여태까지 검사들이 전정권 때려잡을 때 했던 짓으로 하면 전부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전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검찰 출신들 여태까지 전정권 조질 때 직권남용으로 조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하는 짓들 지금 전부 직권남용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볼 때 어때요? 저거 그냥 직권남용 다음 정권 때 조지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앉아있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 고위직 공직자가 정부가 총 21명 윤석열 사단이 21명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가있대요. 그래서 얘네들 나중에 정권 바뀌면요. 윤석열과 함께 결국은 깜빡 갈 일 밖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검사들이 어땠어요? 권력 떨어질 때 조질 때 직권남용으로 대부분 다 조지잖아요. 검사들이 결국은 이걸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성윤 주검장만 생각하는데 신성식도 있고 이종근도 있고 박은정도 있고 특검에 합류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제가 보면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윤석열 징계했던 한마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같이 문재인 정부 때 함께 했던 윤석열 사단과 함께 싸웠던 검사들과 지금 윤석열 사단과 라운드 투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이 특검은 왜 특검은 마음만 먹으면 수사 범위를 확대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만약에 특검이 벌어진다. 이성윤 지검장이 맡았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건 뭉갠 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긴장하는지 아시겠죠? 너희들 왜 이 사건 수사 안 했어? 누가 시켰어? 누가 뭉갰어? 그냥 김건희 사건으로 윤석열 사단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김건희 사건 법원에서 이미 권호수나 도이치모토스 회장은 전부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사건 누가 뭉갰어? 한동훈이야? 한동훈이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동훈이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담당 반부패수사부 이거 왜 너 4년 동안 수사 안 했어? 직권남용? 이게 여러분들 한동훈 사단을 결국은 윤석열 사단을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이 조진다는 게 뭐냐? 수사를 안 해도 죄예요. 그렇죠? 진짜 수사를 안 해도 이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정권 끝장내겠다. 윤석열 사단 청산하겠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너 김건희 사건 왜 4년 동안 뭉갰어? 누가 시켰어? 한동훈이야? 한동훈 잡아. 한동훈 잡아와. 너 이거 왜 뭉갰어? 제가 뭉갰단 말씀입니까? 네가 그럼 뭉갰다고 다 너를 화살표를 하는데 저런 뭉갠 적이 없습니다. 철삭대지 마. 때리면 지금 저를 때리신 겁니까? 이거는 독식폭행이신 독식폭행입니까? 개 안 그래? 독식폭행입니까? 까물다가 철삭대다가 깐죽대다가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자장동 특검 있죠? 이것도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50억 클럽 사건이 언제 터졌죠? 응? 50억 사건 언제 터졌어요? 50억 사건 터진 지가 언젠데 어? 여태까지 뭉개고 수사 안 한 게 누구예요? 응?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어? 검찰 수사가 수십 명이 붙어갖고 했는데 50억 클럽 사건 수사 안 한 거 누구예요? 50억 클럽 사건 수사 안 한 거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대장동 사건 이재명 잡는다고 거의 검사 80명이 붙어갖고 이재명 탈탈탈 털었는데 50억 받았다고 하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났잖아요. 그쵸?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명단 박영순 나오고 곽상도 나오는데 겨우 여론에 밀려갖고 곽상도 아들한테 뭐 돈 받은 걸로 엮어갖고 다행힝 기소해갖고 잠깐 구속시켰다가 제대로 된 공소도 기소도 못해갖고 1심에서 무죄받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작살난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건도 작살나는 것이고 결국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도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작살나는 거고 결국은 주가조작사상 뭉긴 것도 작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 주검장이 이 사이버 정권 끝내는데 최선봉에 서겠다. 거기에 윤석열 사단 청산에 최선 이게 총선 출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만 통과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이 앞으로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킬 때 누구랑 손잡았어요. 박근혜 탄핵시킬 때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바른미래당 손잡았죠. 그렇죠? 박근혜 탄핵시킬 때 바른미래당 손잡고 박근혜 탄핵시켰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제3지대 제3신당 니네 김건희 특검 찬성하냐 안하냐 압박을 가하면요. 결국은 제3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잘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신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야 되는데 신당이라고 하는 놈들이 김건희 특검 반대를 못하는 거죠. 민주당이 결국은 제3신당과 연대해서 김건희 특검은 통과시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 자기 나름 보수적인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당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신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김건희 특검을 찬성해야만 신당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민주당이 압박을 하면 할수록 신당은 김건희 특검을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준석은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 찬성해야 된다고 늘 주장했었거든요. 거기에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권은희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많은 언론들이 오늘 이성윤 고검장이 사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총선 출마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1차원 적인 생각이고 결국은 이성윤 고검장이 총선 왜 그러면 이성윤 고검장이 여러분들 그냥 윤석열 싫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표내고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검사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치검사로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 국힘당 검사하다가 갑자기 국힘당 들어가서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검사하다가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진영만 다른 거지. 적어도 이성윤 고검장은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미리 사표를 던져놓고 특검이 통과되면 그거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 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결국은 제3신당과 민주당이 연대에서 통과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언제냐 TK 공천 시작할 때 TK 공천 2월 말에 민주당이 이거 딱 25일 날 던지면 끝나요. 2월 25일 날 그냥 특검법안 재표결하자라고 날짜 잡으면요. 악소리도 못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계속 조중동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공천을 늦추면요. 그럼 총선을 못하잖아. 참 한가한 소리 하는데 4월 10일 날 4월 10일 날 그 총선인데 후보자 등록하고 그 시한이 다 있어갖고 데드라인이 2월 말이 3월 초 거든요. 이거는 캐비넷이고 지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딴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전쟁 납니다. 일주일 안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가 와 하는 동시에 전쟁할 거지 전쟁할 거지 포쏠 거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는데 이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거는 국지전밖에 없어. 국지전 100% 100% 어? 이건 100%야. 그래서 지금 예비로 북한이 한번 시험해 본 거야. 그 M&I 폭탄 한번 터뜨려 보이셔. 그래갖고 폭탄 꽝 터뜨렸더니 적이 도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원시기가 엄한 동해상에다가 서해상 막 쏘는 거야. 어? 그래갖고 북한이 막 133mm 뭐 폭격을 했대. 그랬더니 북한이 저런 등신 같은 새끼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한 거예요. 어? 이게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사롭지 않아요. 쟤네들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 어디에서도 포사격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포탄 소리 듣고 포사격했다 그러면서 대응사격하는 어? 그런 짓거리 하면 지네가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래갖고 휴전선에서 총격전 벌이고 이런 짓 못할 것 같습니까? 어? 진짜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왜 제가 여러분들 국힘당 공천 하면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총선에 가장 민주당의 도우미는 누구냐면요. 윤석열이에요. 이번 총선에 가장 큰 도우미는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180도 바뀌어갖고 진짜 국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국민 앞에서 회초리 맞고 막 진짜 기자를 질문해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진짜 막 속상하고 한동훈이가 갑자기 저도 같은 검찰이었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정말 당황했을 텐데 그냥 윤석열은 바뀌지 않아요. 검사들은 바뀌지 않아요. 검사들은요. 평생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검사 엘리트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늘 평생 범죄자들을 상대를 하고 늘 자기가 너는 범죄자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범죄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까지 유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지금 용하대 그 출신들 그 다음에 검찰 출신들을 지금 대놓고 꼽고 있거든요. 지금 TK나 PK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공천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면요. 그래도 국힘당을 이어온 보수 정치인들이 가만있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원식이나 이런 애들이요. 여러분들 총선 이기고 다 탄핵시키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 총선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주는 새끼가 얼마나 넋빠진 새끼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입으로는 욕하면서도 뒤에서는 박수쳐줘야 돼요. 총선을 90일 앞에 남겨놓고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새끼랑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새끼같이 민주당 총선에 도움을 주는 새끼들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넋빠진 새끼들 입으로는 욕해도 쟤네들 물러나면 안 돼요. 제가 한동안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이원모도 얼마 전까지 검찰에 있다가 대통령실에 갔다가 바로 지금 총선에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유력한 3선 4선 기존에 있던 국힘당 정치인들 지역구에 막 투입해요. 특히 검사들을 강남에 투입하고 TK에 투입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들이 가만 있을까요? 안 그래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쳐주는 새끼 있지 않냐 그거 누구 편입니까?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 와서 뜬금없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니까 제2부속실 설치 본격화 한다니까 국민들이 와 제2부속실 설치한다 드디어 이럽니까? 누가 제2부속실 설치 누가 지금 하라 그랬냐? 사람들은 김건희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너 나대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보다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이 보수에서 더 커요. 중도 보수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보다 김건희에 대한 비호감이 훨씬 커서 특검법 안에 찬성 여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어떤 국민들이 제2부속실 선유치를 원합니까? 김건희 특검을 원하지. 이건 정말 윤석열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다행인 게 국민들이 특검법안을 원하는 걸 알면서 뜬금없이 제2부속실 을 설치하겠다. 아주 마치 이거분 특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런 정책들이 너무 훌륭한 정책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한동훈이를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의 앵무새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처음에 혹시나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아니면 과거 노태우의 길을 가는 한동훈이가 되면 어쩔까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동훈이가 사실 윤석열보다는 술도 안 먹고 옷도 좀 배도 덜 나오고 나름 말도 싸가지 없게 하지만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는 있고 그랬는데 시종일과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거의 데칼콤 아니에요. 지금은 펼쳐져 있지만 하는 짓은 윤석열이는 공산전체주의 한동훈이는 용어만 바뀐 개딸전체주의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지 2주 됐거든요. 이제 볼 거 없죠. 응? 이제 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주 됐는데 이제 끝났어요.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앵무새 윤석열과 데칼콤하니 김건이는 성역 어떤 차별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의 조기등파는 결국 바람과 함께 특권과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중도가 중도를 하고 무당층들이 좀 많이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과 약속 대련을 하거나 김건이 특권은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통령실과 적대적 어떤 각을 세우는 행보를 했다 그러면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그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갖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조중동과 국힘당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까면서 국힘당 지지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착시효과가 벌어져요. 내년 총선이 마치 윤석열의 국민의당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별개의 정당으로 보일 경우에는 내년에 국힘당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선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각을 세웠으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국힘당은 별개의 어떤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심판론이 니콜 국민의힘 심판론인데 윤석열은 밉지만 국힘당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투표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사전에 차단한 거예요. 시종일과 윤석열과 함께 이제와서 제2부속실 누가 설치해 달라고 했냐고요. 정말 이거는 결국 윤석열 한동훈이 공통점만 2주간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공통점만 너무너무 잘 알려줬죠. 그렇죠? 결국은 증오와 적대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요즘 저런 얘기하죠. 운동권 청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조중동 뿐만 아니라 국힘당 이쪽에서 운동권 청산 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운동권은 청산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고 독재정권에 항거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된 것이죠. 이 운동권 청산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사실상 1980년대 나와 같은 동료가 그들은 최루탄을 맞으면서 광장에서 도라나라도 집어서 백골단에게 던지고 전두환 물러가라는 소리를 할 때 자기네들은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미래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던 자들이요. 한마디로 검사들이 이런 엘리트 의식과 함께 같이 가는 게 열등감이에요. 운동권 엘리트들에 대한 열등감이 검사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시절 자기는 학생운동에 끼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 세상이 지나고 나서 좋은 세상이 올 줄은 몰랐죠. 걔네들은 계속 이런 독재정권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언젠가는 역사가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수립되고 좋은 세상이 나오고 결국은 독재정권을 비판받는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 이른자들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운동권 청산의 그 뒤에는요. 그 운동권 엘리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나는 저자리에 못 있었거든요. 나는 저자리에 못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독재에 한거했었던 그런 사실상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서라도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한민국 보수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새끼들이 왜 운동권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왜 늘 그들을 증오하고 깎아내리기 급급했냐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민주화가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를 해봐야 아유 지네만 손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87년 6월 항쟁 때 누구는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고 누구는 그 목숨을 걸고 이한년 열사 박종철 열사의 어떤 고문치사에 뜨거운 가슴으로 내 동기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광장에 나가서 백골단에게 맞아가면서 그리고 최류탄에 맞아가면서 그 싸웠던 나중에 그 사람들은 술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농담삼아 지난 세월을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그 어디에도 그런 걸 낄 수 없다 보니까 민주화운동에 있는 컴플렉스들이 검사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나 이런 검사 엘리트주의들이 나오면 맨날 무슨 좌파 컴플렉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권을 좌파로 몰고 김일성 주체 세상을 전파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제가 보면 한동훈이도 그게 굉장히 커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한동훈이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정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너무너무 고마운 게 결국은 한동훈이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안 됐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을 하고 조용히 있다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한동훈이는 사실 이번에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번에 총선 깨지고 특검 어떤 악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이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제가 반박을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악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한동훈이 나중에 주원구 씨 같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실과 한동훈이가 주장하는 긴검니 특검을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네 가지인데 정리하면 네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특별검사 추척권을 야당만 갖는다. 이게 그래서 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특검 추척권을 야당만 갖는다. 그래서 이걸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이랑 윤석열 너랑 한동훈이랑 최순실 국정농단 때 니네가 참여할 때도 야당이 추천한 거야. 그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결국은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던 박영수를 한 거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국민의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올렸는데 헌재에서 합헌으로 이미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알겠죠? 이번에 만약에 왜 한동훈이가 악법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야당만 충청권을 갖는다. 이게 헌재에서 이거 합헌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딴지를 걸지 못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니도 야당에서 추천했던 특검팀에 합류해갖고 윤석열이랑 너나 했던 놈들인데 이제 와서 악법이다?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브리핑된다. 브리핑했잖아요. 확 진짜 시켜볼라. 네 그 다음 기자 말씀하십시오. 네 그 사건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저희가 천수실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니가 했잖아. 브리핑 시켜볼라. 시켜볼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쵸? 세 번째 총선용 특검이다. 이건 국힘당이 여러분들 국힘당이 총선용 특검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난리치는 거 특검법안이 여러분들 언제 제출됐어요? 특검법안이 이번에 제출됐어?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됐어. 패스트트랙에 응? 2023년 말 상정된다는 사실은 니네가 알고 있었어. 이거 4월 이전에 김건희 수사 본격적으로 하고 특검 니네가 받아들였으면 벌써 끝났어. 그쵸? 응? 그 당시에 윤석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갖고 응? 1년도 되지 않아갖고 니들 이거 특검 에이 대통령 부인 사건을 어떻게 봐 니네 뭉개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거 4월에 패스트트랙 태우면 당연히 180일 지나면 2023년 말에 상정된다는 거 니네가 알고 있던 거야. 이 모질이더라 진짜. 어? 넷째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은 문재인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꼭 있어요. 조선일보만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탈탈 털었다. 김건희 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은요. 윤석열 취임 이후 에요. 그쵸? 윤석열 취임 이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취임 이후에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그쵸? 그전에 김건희를 수사 자체를 안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이가 검찰총장 일때는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 이랑 선수들 선수들 이랑 얘네들 만 수사를 했지 김건희 자체를 수사를 안 했어요. 대선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통장이 통정 매매 에 사용 되고 김건희 와 그 증권사 직원관의 통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재판 과정에서 김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나온 거지 윤석열 검찰은 왜 김여사 무혐의 통지서를 하... 여러분들 이거 학과 알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턴 적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권호수 회장과 이 사람들의 사건을 경찰의 내사의 자료를 입수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를 달 한 번도 소환하지는 않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드러난 거예요. 이 말도 거짓.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악법으로 규정하는 한동훈 네가 나중에 이거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이도 민심을 거스르고 있죠.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자기는 윤석열과 다르게 뭔가 하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넘버원 VIP1 물타기 방탄 궤변 저런 궤반이 뭡니까? 대장동 사건 얘기해줘 얘기해줘 해줘 볼까요?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은 여러분들 애초 2021년 10월 법조 언론계 전현직 고위인사 6명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검찰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탈탈 털고 2021년 10월에 이게 터져요. 터지는데 일관하다가 이재명 수사에 수십 명 검사를 수립해서 50억 클럽 수사에는 하는 둥 많은 둥 하다가 곽상도 하나 집어넣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결국은 곽상도도 무죄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다 결국은 윤석열 사단이 50억 클럽도 뭉갠거고 김건희 특검도 뭉갠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 했었는지 아시겠죠? 대장동 사건이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만 그게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여러분들 이상하 난 이번에 정말 이상했거든요. 우리가 김건희 특검에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지만 김건희 특검만큼 중요한게 50억 클럽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뭉갠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재명만 관련됐다 그러면 윤석열 이가 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거부를 합니까? 만약에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특수부가 당당하다 그러면 김건희 사건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대장동 특검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같이 여론이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대장동 특검은 받고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정략적이다라고 거부를 했다 그러면 지금같이 여론이 나쁘진 않겠죠? 이거는 단순히 부산 조치군은 부실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을 그렇게 이재명 잡기에 혈안이 됐는데 50억 클럽 사건 자체를 윤석열 특검이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수사를 안 했어요. 그 새끼들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김건희 잡는 것 같이 아니 누구죠? 이재명 당대표 잡는 것 50억 클럽 사건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특수부 에이 새끼들을 뭉겨버렸거든요. 특검을 받는 경우에는 너 왜 50억 클럽 사건 수사 안 했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 구석 대고도 남았어야죠. 그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 주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사단 청소 하겠다. 청산 하겠다. 왜? 이성윤 지검장을 김건희 특검에 보내도 청산 할 수 있고 50억 클럽 에 가도 당연히 수사 안 검사부터 조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은요. 사건의 실체는 간단해요. 이미 사건의 실체는 우리가 다 알아요. 왜 수사 안 검사들 조짐 윗대가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너 왜 김건희 사건 수사 안 했어? 김건희 사건은 이미 우리가 다 알아요. 김건희 통장을 이용해 김건희 주가 조작 통해서 10억 더 벌었죠. 이미 그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미 다 아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뿐 이지 그러면 특검 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사건 수사 했던 검사들 부터 조지 면 검사들 부터 조지 면 왜 이 사건 수사 안 한 거냐 어 그럼 정답이 다 나옵니다. 왜 이미 사건은 우리도 아는데 이 사건의 실체를 김건희 김건희 통장 과 최은순 통장이 선수들 에게 공급 돼 갖고 결국은 이게 시드머니 도이치모소스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권오수 회장과 짜웅 해갖고 결국은 주가조작에 이용당하고 직접 얼마에 팔라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고 이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검사들만 모르잖아요 내가 특검해도 이거 김건희 특검하라 그러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딴 거 없어요 특검 김건희 사건 수사 하다가 아직도 결론 내리지 않은 새끼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특검에서 검사들을 조짐 되냐면 너 왜 4년 동안 결론 안 내렸어 검사도 양심이 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수사 했던 아무리 윤석열 사단 이건 아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사단 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끼어 있던 것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재판에서는 김건희가 개입됐다고 나오는데 내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 김건희는 개입이 됐다고 그래갖고 유죄 기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뭉개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책임을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이 사건이 4년 동안 결론이 안 났냐 이미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김건희 통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데 내가 이걸 기소를 할 수도 없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는 나중엔 내가 그래서 아 이 사건이 여러분들 진짜 김건희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검사로든지 불기소 처분했겠죠 무혐의 처분했겠죠 왜 이거를 검사들이 뭉갰을까요 결론을 왜 4년 동안 내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거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쵸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아휴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그러고 내 편견 친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너 이거 빨리 수사해라고 너 이거 빨리 무혐의 처분해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나거든요 결국은 검사들 조지면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결론을 안 냈다는 자체가 이거는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검사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같은 지검장이 고검장이 결국은 만약에 특검되면 검사들부터 조지겠다는 거예요 너 누구 지시받았어 한동훈이요 너 누구 지시받았어 한동훈이요 너 누구 지시받았어요 한동훈이요 이런 개 한동훈이 데리고 와 한동훈 특검 끌려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모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검찰총장 역할을 했잖아요 너 누구 지시받았어 한동훈이요 아니면 이원석이요 이원석 총장 불러다가 이성윤 야 후배 아니야 이원석이 너 누구 진수받았어 말 못합니다 그럼 네가 뒤집어쓸래 한동훈이요 못 받는 거죠 한동훈이가 아무리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싶어도 한동훈이는 검사들과 엮여있는 제2의 당사자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한동훈이가 아무리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싶어도 이 특검을 받는 순간 윤석열 사단이 아작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한동훈이를 임면 비대위원장 등장 자체가 그래서 한동훈이는 선대본부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특검 못 받거든요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검사 동일체로서 검사들을 결국은 지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용산 앵무새소리가 나오고 조중동 할아버지가 옆에서 특검 받으라고 해도 못 받아요 왜 진해가 죽거든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제 부속실을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부속실을 지금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특검 받으라고 이 개새끼야 부속실이 아니라 뜬금없이 이제 와서 그게 부속실이야 무속실이지 그러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당대표님 얘기 좀 할게요 네 제2 무속실 설치하면 막 건진 천공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저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테러에 여러분들 많은 충격이었죠 그렇죠 많은 충격과 막 이럴 수 저는 이번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을 보면서 나름 대한민국의 보수가 있고 저는 그냥 보수의 천박함을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한민국 그래도 보수라는 자들이 사실 이런 테러나 이런 거 앞에서는 보수가 더 강경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 이런 테러나 이런 어떤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요 오히려 보수들이 더 난리를 치고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천박한 대한민국의 보수의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해요 그 보수의 유튜브라고 하는 작자들은 뭐 나무칼이니 뭐 이런 자작극이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은 결국은 윤석열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거가 맞구나 대한민국은 예전엔 그래도 나름 중도 보수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 저는 비록 그 사람들이 국힘당을 지지하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보수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다 보면 참 저 사람은 인품도 괜찮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 그러다가 어느 당을 지지하냐라고 하면 국힘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런 개새끼 그러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죠 평소에 되게 인품도 좋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그러고 다음 선거 때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란 그냥 사람이 그냥 개또라이 같이 보이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는 있다라고 우리는 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이건 천원이잖아요 조금만 빗나갔으면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사건 터진 날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그 현장을 딱 보면서 좀 안도했다 그 말 기억나시는 분 제가 여러가지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찔려면 피가 솟구친다 그쵸? 이게 동맥이 터지는 경우에는 피가 솟구치는데 내가 그날 현장에서 있는 걸 보니까 피가 솟구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나마 지혈이 가능 이런 피가 솟구치면 지혈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나마 위험하지만 위험하지만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나는 봤다 희망을 걸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번에 진짜 이 보수의 형태에 굉장히 실망한 게 뭐냐면 사람이 목에 칼을 맞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간 일간지라는 작자들과 대한민국 보수라는 작자들은 헬기를 탄 게 문제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있죠 과연 한동훈이가 칼에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민주주정의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다 그래갖고 그걸 우리가 문제를 삼을까요 나는 정말로 KTX KTX 매표 해갖고 어? 난 그래갖고 우리나라 보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밖에 되지 않나? 어? 깜짝 놀랐어요 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문제 삼는 게 지방대 병원 무시했다 야 이게 어떻게 아무리 그래갖고 나는 왜 조선일보나 얘네들이 부산 그 부산대병원이랑 서울대병원이랑 싸움을 붙이나 했더니 부산 민심을 돌려놓으려고 한마디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갈라치기를 해서 부산 사람들의 자존심을 구겨갖고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마치 서울대 병원에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초단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거를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싸움을 붙여갖고 많은 특혜를 받고 해결이 어떻게 나는 이게 인간으로서 나는 할 짓이 아니다 이래서 가장 저는 이번 사건을 예전엔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 보수에게는 품격도 있고 도덕적 우월감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 보수들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인간의 상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보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상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제는 보수가 됐다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대결로 몰아넣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 지지자가 아니면 모두가 적 적대감 그러다 보니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천박한 보수의 보수에 본 게 저는 민낯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2의 김용판이 등장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워딩 싸움 잘하죠 여러분들 지금 윤익은 경찰청장을 여러분들 뭐라고 경찰이 왜 여러분들 수사 상황을 왜 슬금 슬금 흘리고 왜 당적 공개를 득과 실을 계산을 합니까 안 그래요 왜 경찰이 판단을 해 왜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해요 경찰이 수사 상황만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니네가 법대로 했다고 김용판이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 너는 대선 하루정날 사이버 댓글조작 사건 없었다라고 발표한 새끼잖아 이게 말이나 되냐 구요 제가 그래갖고 첫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 8쪽짜리 이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했더니 8쪽짜리를 대신 붙여준 사람이 있다 이건 공범이죠 안 그래요 누가 봐도 8쪽짜리를 편지로 붙여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런 거사를 치를 것이니까 내가 경찰에 붙잡힐 경우에 이거를 반드시 보내달라 라고 한 거죠 이건 공범이죠 이 사람은 적어도 사전에 이 김진성씨인가요 이 김진석이라는 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 이 사람은 이 김씨가 무슨 짓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고 잡힌 이후에 이거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보내서 그 사람 앞으로 온 편지를 받아갖고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하고 이 8쪽짜리를 미리 공개한 제 말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전에 내가 이 원인 동기 원인 그래서 경찰이 일부만 공개하잖아요 부동산 폭등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만 공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좀 유치를 해보면 왜 당적 공개를 못할까 여러분 우리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 습격범이 쓴 8쪽 안에 저는 분명히 윤석열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개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거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은 안 된다 라고 하면 반대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는 자기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거사를 치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꽁꽁 싸매고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8쪽 자리에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만 공개가 됐지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윤석열 지지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거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만 비판하면서 이재명만 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과 결국은 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얘도 살아야 돼 윤석열이 사명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재명을 자기가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가 있을 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글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의 좌파가 없어지고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못 공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공개하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명권은 윤석열에게 있어 수사를 검사가 해 얘가 믿는 거는 그게 윤석열에게 자기는 윤석열 지지 결국은 어떻게 돼? 이 글을 전부 공개하면 결국은 윤석열 지지자가 이재명을 테러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못하지 그래서 공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재명은 나쁜 놈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시켰고 내 삶이 황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을 죽인다 나는 뭐 민주당에 국힘당에 새누리당에 가입한 적도 있고 민주당에 가입한 적도 있고 이러면 경찰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응? 저놈놈들이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8쪽짜리에 이재명의 나쁜 것만 쫙 나열을 하고 이래서 내가 이재명을 죽이기로 했다고 했으면 왜 못 공개하는데 결국은 이재명을 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가 8쪽짜리에 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도 안 나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고 이런 말이 있을까 공개를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을 죽여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작 공개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공개되는 순간 결국은 국민의힘은 총선에 악재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적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인 게 나오니까 당적을 공개 못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라도 민주당이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왜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대놓고 팔 쪽에다가 자기는 대한민국의 보수다 여태까지 국민의힘 지지자였고 태극기 집회도 나갔었다 나는 철저하게 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작년에 민주당에 위장 가입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보수였고 국민의힘 지지자였다 그러나 작년에 철저하게 이거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민주당에까지 당적을 바꿨다 이런 글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적을 공개하지 못하지 응? 막 단독 범행 당적 여부 이거 여러분들 뻔합니다 응? 감추는 자가 범인이에요 특검도 안 받는 자가 범인이듯이 왜 경찰이 감추냐고요 이거 민주당이 총선 전에 상설 특검을 해서라도 이거 다 뺏어와야 돼요 응? 더 웃긴 게 뭔지 아시죠? 조사는 왜 했냐? 응? 얘네가 어떤 놈들인데 조사하고 나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타격이 입을 것 같으면 벌써 나팔수야 벌써 떠들고 난리 쳤어 윤희근이가 딱 봤더니 야 이거 존댄다 공개되면 야 이거 공개되면 내년 총선 끝난다 이거 공개되면 총선 끝난다 그러니까 꽁꽁 싸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8쪽짜리 공개하라를 제일 먼저 외치게 한 거예요 이 8쪽짜리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여러분들 자술서예요 이거는 경찰이 이 김진석 씨를 잡아갖고 수사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먼저 자술서 8장을 써놓은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사전에 8장을 써놓았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서 조작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8쪽짜리 공개하라 공개라 했더니 드디어 민주당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해관위에서 이재명 살인미수범 당적 공개 여부 빨리 하고 변명문 왜 공개 못하나 했더니 경찰청장 현행법상 공개 불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행안위 의원들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행법상 공개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행안위에서 의결을 하면 행안위에서 국회의원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안위 의원들만 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제가 보면 지금 이 사건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계속 저기 현재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잡혀들어가면 8쪽짜리 편지도 보내달라고 하면서 얘는 공범이에요 그러면 얘망 둘만 했겠냐 아니죠 여러가지 여러분들 이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는요 법리적 검토를 알아본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만약에 내가 정치인을 이렇게 했을 때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고 별걸 다 알아봤겠죠 이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를 하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 사람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래잖아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미리 칼 찌르는 연습도 하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 알아본 거예요 다 휴대폰이 33개라고 이거 이거는 공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예견하고 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 태워준 두명을 경찰이 조사했죠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상합니다 요 뉴스에 여러분들 이상한 거 없어요 요 뉴스에 이상한 거 없어요 차 태워준 두명은 공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한명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래요 한명은 마을주민이래요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벌써부터 커뮤니티나 민주당에 내가 그 사람을 태울 때 인상착이나 그때 느낌이나 벌써 글로 올라왔어요 그쵸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모르고 그 사람을 태워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새끼가 테러범이었어요 그러면 벌써 그 테러범을 태워준 건 제가 태워줬습니다 제가 태워줬고 그 사람은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땠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 이미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벌써 얘기가 나오고 난리가 나고 이 사람이 더 까발리고 그때 누군가와 통화하는 거를 내가 들었고 벌써 다 나왔지 차주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인데 그런 변명이나 왜 이 사람이 경찰로 가기 전에 민주당에 먼저 전화를 하거나 내가 그 사람 태웠었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민주당에 먼저 전화했겠지 안 그래요? 경찰에 먼저 잡혀갈 것 같아요? 응? 말이 안되잖아 어? 말이 안되잖아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라는 사람이 정말로 얘를 태웠다 그러면 자기가 억울해서라도 이재명 지지자인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먼저 민주당에 전화를 하거나 자기가 이 사람을 태워서 인상착의를 얘기한다던가 분위기를 얘기한다던가 누구와 통화하는 얘기를 들었다던가 뭔가를 분명히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인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는데 그 사람이 탔었다는게 나중에 얼마나 소름이 끼쳐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 여기저기 SNS나 제가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 태운 사람 이때요 이때요 하면서 소리에 소리에 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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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누군지 벌써 드러났지 이 사람이 CCTV에 포착돼갖고 경찰이 조사할 때까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응? 그쵸? 이 사람이 경찰 수사를 먼저 받았겠냐고 이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가 아닌데도 애써 이 차를 태워준 사람을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로 나는 둔갑시켰다는 얘기에요 내가 생각할 땐 응? 이 사람이 진짜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이렇게 있지 않았겠죠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도 아닌데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라고 경찰이 먼저 얘기를 하고 한 명은 마을 주민이라고 마을 주민은 모르겠어요 마을 주민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면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정혜승님이나 이나랑님이나 우리 라일랑님이 내가 태웠던 사람이 소름끼치게 그날 그 일을 벌였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 제가 그 사람 봤어요 태웠어요 나한테라도 전화 왔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사람 봤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 이거 제가 그 사람을 태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나한테라도 전화해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 블랙박스라도 지금 갖고 와보라고 제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추적을 당해갖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재명 지지하냐고 당연히 이재명 지지하면 얼마나 분노할 일인데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말이 안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키는 여덟짝짜리 남기는 글에 있는 거예요 응? 여덟짝짜리 남기는 글에 있는 거고 그 벤츠 태워줬다는 사람 있죠 그 블랙박스 압수해야 돼요 블랙박스 압수를 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거기 안에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어떤 전화기를 썼는지 전화기가 세대라며 일반 사람이 전화기 세대 씁니까? 일반 사람이 전화기를 세대 쓰겠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전화기 두 대밖에 안 써요 전화기를 세대 쓴다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요 집회하고 막 그런 분들이요 같이 집회 현장에 있어가지고 계곡본 회원님은 몰라도요 함부로 누구 태워주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함부로 10키로 이상을 어디 태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집회 끝나고 혼자 가려고 그러지 언제 봤다고 저 사람 솔직히 나랑 같이 윤석열 탄핵은 외치지만 좀 별로 집회 현장 같은 데 가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립니까? 집회 현장 가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정치적인 식견은 같지만 저 사람과 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도 가까운 전철역 데려다주는 것도 아니고 10키로를 그 먼 장거리거든요 장거리를 태워서 온다? 말도 안다는 소리죠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윤석열 탄핵만 외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겠죠 같은 방향이고 마을 사람이고 그래서 태워줬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느 마을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디까지 가냐고 내가 태워준다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 변명일 뿐이에요 안 태우고 태워주고 가 아니라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나 어디가는데 누구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떠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어디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성격상 내가 볼 때는 누구한테 나 좀 태워다 달라 그런 성격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실 아니 그 사람 성격상 자기를 어디에다 어디가는데 누구한테 아무나 잡고 이렇게 태워다 달라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이니까 어떻게 알고 태워주냐고 누군가는 나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성사가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 네 어쨌든 모든 이 사건의 핵심은요 여덟 쪽에 있어요 여덟 쪽 이 경찰 이건 민주당은 이 여덟 쪽은 결국은 내년 총선 올해 총선에 이제 90일도 안 남은 총선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공개 안 한 겁니다 윤희근이 윤희근이 어떤 놈 이 정부가 어떤 새끼들인데요 특검을 왜 안 받고 이재명 당대표 테러의 배우를 왜 안 밝히고 왜 여덟 쪽을 왜 공개 안 하겠습니까 진해가 불리하니까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공개하죠 숨기는 놈이 범인이에요 윤석열이가 했던 대로 감추는 자가 범인이고 이것도 공개 안 한 자들이 범인이에요 이미 공범이에요 벌써 이제는 단독 범인이 아닌 우편발송 도운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언론에서 우편발송 도운 7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하는데 범행을 공모한 자예요 그렇죠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잘못되면 우편을 발송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우편발송을 도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론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에요 공모 공모한 사람이고 내가 뭔 일이 있을 건지 예견을 하고 나서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우편발송을 도운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공범이에요 공범 어? 누가 보면 그냥 아 우편만 발송 왜 우편만 자기한테 보내는지 안 물어봤겠습니까? 너 어디 가는데 나한테 이거 붙여달라 그래 다 얘기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럼 공범이지 뭐예요 이거는 경찰들 안에서 양심선언 나올 거예요 제가 경찰 쪽에도 제가 요즘 취재를 많이 하거든요 일선 경찰에서 왜 이거를 발표 안 하냐는 경찰들도 많고 왜 이거를 꽁꽁 감춘댑니다 경찰들 왈 윤희근 경찰청에서 이거를 꽁꽁 감 에어쌓고 있대요 경찰들도 못 본대요 응 윤희근 경찰청장이 꽁꽁 감싸고 있답니다 네 오늘 심청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덟 쪽만 공개되면 다 풀립니다 의문은 그러면 공모자들 공범 다 드러납니다 배우가 누군지 제가 추측한 거는 당연히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을 거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공개했죠 국힘당의 승리를 바라면서 이 거사를 치른다 이런 말들이 나올까 봐 공개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청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신 몇 개 읽고 그 다음에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신당창당 그런 것들도 좀 다뤄볼 거예요 먼저 이태원 참사법이 오늘 통과가 됐죠 이거 통과가 된 건 좋지만 이 김진표 의장이 이게 특검 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도 겪어봤지만 이 특검 조항이 없거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특검이 통과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도 총선 이후인데 이게 아마 이거는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겁니다 총선 이후에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면 현재 거부권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했는데 이게 원래 민주당 안에는 이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검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는요 쇼입니다 이진변호사님도 단수가 낮아요 처음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한동훈이 나서서 이거는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받아도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 한동훈이나 이번에 국힘당의 비대위에서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한동훈이와 윤석열이가 차별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사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한동훈이 들이받을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제 말이 거듭말인가 보십시오 비대위에서 특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못 이기는 척 왜 이러면 특검도 없는데 못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짜고 치는 대련이에요 이런 단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국회의장과 유가족들이 합의해서 3명을 추천을 하고 총 11명 중에 국회의장이 유가족들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쇄석다거나 그러니까 국힘당이 4명 민주당이 4명 국회의장과 유가족들이 3명 그러면 다수는 유가족 측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세월호 특주위도 야당이 훨씬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4명이 깽판 치면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총선 이후고 그래서 정치적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들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약속 대련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거부권 행사한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약속 대련이에요 먼저 거부권 행사하는 척 하면서 한동훈이가 받을 거예요 네 기분 좋은 소식은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퇴원을 하시죠 건강이 호전되어갖고 퇴원을 하시고 그러면 당무복귀 시점이 언제냐 원칙과 상식이 내일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유통첩의 시간을 줬고 이낙연이가 11일 날 탈당 기재회견을 한다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탈당하고 원칙과 상식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의 수습 방안으로 그때 다음 주에나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퇴원을 하면서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쵸? 휠체어를 타시고 뭔가 메시지를 낼 거예요 얼마 전에 김어준 총수가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특검은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단순한 거죠 그쵸? 특검은요? 라고 하면 단순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만약에 이재명 내가 이재명이라고 하면 이낙연 대표 총리님은요? 라고 할 겁니다 한방 매기는 거죠 이낙연 총리님은요 라고 한방 매기면 태어나면서도 분당을 막으라는 이재명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쵸? 생명이 위태로웠던 이재명 당대표가 병상에서 나오자마자 민주당의 분열을 막는 거에 가장 신경을 썼다 낙엽은요?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내면 가장 제대로 한방 매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정치라는 게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보면 정치라는 게 상대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서 누가 봐도 민주당의 분열을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포커스를 맞추니까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메시지에 이낙연 대표 이낙연 총리는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열을 막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거면 좋겠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유튜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가 저를 얼마나 지극히 아끼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나를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면서 방송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지금 어디야? 집인데요? 뭐해 집에 있고 빨리 내려와 응? 방송해야지? 아 예 이러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님에게 톡으로 톡으로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보냈냐면요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이번에 진짜로 제가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이번에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라고 톡을 보내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는 8쪽짜리 변명문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진짜로 제가 8쪽짜리 변명문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들 당분간 자택치료를 받으실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어 이 정치 테러에 관해서 메시지도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자술서 그게 범행 동기 원인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 재밌는 것만 좀 얘기를 하면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어 지금 어 국힘당이 진짜 당황을 했을 겁니다 김윤경률이라는 사실상 예전에는 김윤경률 회계사가 참여연대회에서 활동하고 그랬을 때 어디 경제정의 뭐 실천연합인가 뭐 그런 데 다니면서 사실 좀 진보성향이 강했던 사람인데 조국 대전에서 조국 흑설을 쓰면서 애가 마탱이가 갔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힘당에 들어가갖고 특검은요 이상민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어 당론에 따르겠을 때 당론에 따를 따라야지 뭐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어 오늘 또 방송에 출연해서는 김윤경률 특검은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새끼를 날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한동훈이가 막 이르면서 입당을 시켰는데 내버리지도 못하고 응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김경률 김건휘 리스크 특단 조치해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참았던 중진들 여기저기서 아 민심이 안 좋습니다 김건휘 이거 거부권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셔야 됩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김건휘 뭐 가두겠다 어 김건휘를 주리를 틀어서라도 어 제2부속실에 가다놓고 특별감찰관을 설치하겠다 뭐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진짜 봄물 터지듯이 국힘당 안에서도 이제 여태까지 참아왔던 김건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떠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러다가 우리 상민이 형 무소속된다 더이상 갈 데도 없다 아마 이상민이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도 아차 싶을 거예요 제3지대 갈걸 하루만 참을걸 제3지대 갈걸 괜히 여기 입당해갖고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태까지 민주당의 잠바를 입고 있다가 물론 이상민이야 이상민이가 참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정치 입문을 17대일 때 열린 우리당으로 시작했어요 17대일 때 열린 우리당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가 18대 때는 자유민주연합인가 그쪽으로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 김종필 쪽으로 따라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왔다가 왔다갔다 했던 새끼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싹수가 노랬던 새끼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5성까지 헤쳐먹고 이제 민주당으로는 도저히 공천을 받을 확률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힘당으로 가가지고 자기 지역구 유성 대전 유성을 거기를 좀 지킬까 했더니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여론이 안 좋은 거죠 이회창이었나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여론이 안 좋으니까 괜히 왔다 싶은 거죠 분명히 자기가 국힘당에 들어갔을 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회창당 그래서 아마 지금 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명품백 주가조작 양평고속득도로 김건희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 국민의힘한텐 금기여거든요 금기여를 막 날리고 있어요 졸라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들 김건희는요 사실상 부인이 남편의 정치를 할 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히 보면요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옆에서 가끔 힘들어할 때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김건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권위를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본인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가 대통령이냐 지 남편이 대통령이지 본인은 자연인이라는 걸 망각하고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나도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에요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면요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 특권 거부권을 좀 상세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감찰관 이라는 제도는요 대통령의 직속 친인척 사촌까지 이를 사실상 비리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사실 감찰하는 기구예요 이거를 야당 춘천으로 이거 절대 못 받을걸요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겠죠 물론 김건희 특권을 거부한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감사원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감사원 이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체가 이게 글로 쳐먹은 거예요 그렇죠 감사원은 행정부의 소속이지만 감사원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감사원장 만큼은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해야지 행정부를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뭐 형근택 지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낮에 형근택 부원장이랑 통화를 좀 했어요 했더니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본인은 술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농담쪼로 얘기한 거를 가지고 계속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본인이 SNS에서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김건희 얘기를 좀 하다보면 김건희가 이렇게 컨트롤 안 되는 게 왜일 것 같아요 윤석열이 감싸고 돌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김건희가 컨트롤 안 되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단호하게 나오면 김건희는 컨트롤 돼요 근데 그 지구지순한 윤석열의 김건희를 향한 순회보 자기가 50먹을 동안 자기를 인생에서 구해준 김건희가 너무 고맙다 그게 가장 잘한 일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 윤석열의 사고의 문제예요 어? 윤석열 진짜 이 순회보 어? 결국은 이런 윤석열의 순회보가 주변 까지도 아무도 김건희에게 조언을 어떤 싫은소리를 못하게 만든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금기어가 돼버리고 결국은 이 사건은 윤석열이 키운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가 저렇게 나대고 국정을 농단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죠 말은 부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면 그냥 머슴 종 이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원칙과 상식이 내일까지 답 없으면 탈당하겠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최후 통첩을 한다 내일 안 나가면 뒤진다 이런 거는 유스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건방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너희들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원칙과 상식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 그렇죠 우리가 당원들이 요구하면 돼요 니들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 그렇죠 어따 대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최후 통첩을 해요 니들 내일까지 안 나가면 뒤진다 제발 좀 나가라 내일까지 꼭 나가라 1도 타격 없으니까 하루빨리 나가 달라 조흥천 조흥천 원칙과 상식 탈당 예고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루 남았다 라고 협박성으로 하는데 니들 민주당 뺏지다는 거 하루 남았다 빨리 나가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별로 이런 애들 얘기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역시 인사검증의 천재함은 누굽니까 우리 한수발이죠 한동훈이가 영입하는 애들은 어때 다 이딴 애들만 영입하나 했더니 한놈은 지금 박은식이라는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은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 나라 시스템을 잘 알까 얘는 그냥 뉴라이트 입니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표현했던 새끼들이 뉴라이트 에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쵸 친일 식민사관에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뉴라이트 새끼들이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 나라 시스템을 잘 알까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다 조선은 대학 조선시대에는 대한민국 선증범위 시스템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냥 뉴라이트 새끼가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 여러분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서민이 유튜브를 한다고 합니다 빨대왕이라는 한동훈이 영입한 인사 3명이 서민이 알죠 조국 흑서 썼던 서민 유튜브 빨대왕 출연진 이었어요 다 김경률이 그렇고 민경우 사퇴한 민경우 김경률 박은식까지 특히 박은식은 박은식 변호사는 한동훈 팬클럽입니다 지 팬클럽 데려다가 지금 한동훈 1호 인재라고 지금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을 했거든요 한동훈이가 1호 인재라고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가 민주당 내 인민민주주의 세력 존재한다 히틀러 같다 미친놈이에요 그냥 거기에다가 한동훈 얘가 지금 79년생 이거든요 서울법대 후배 에요 서울법대 후배 고 한동훈 팬클럽 에 속 히는 자 에요 얘는 법무부장관 때도 인사검증 못하더니 비대위원장 돼서도 인사검증 개나 갖다줘 해요 한심하죠 한심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초금 빨라요 그쵸 너네 전쟁할거지 너네 전쟁할거지 갑자기 신원시기가 오늘 북한 4월 총선 앞두고 테러 테러 가능성 있다 지겹다 원시가 지겹다 총선 앞두고 테러 가능성 있다 라고 또 북풍공작 북한은 오는 4월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격약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 라고 얘가 오늘 나와서 말했는데 야 북한이 우리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게 아니라 니네가 도발을 해줬으면 해서 먼저 니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거 아니냐 지겹다 진짜 노태우 때는 칼기 폭파사건 마이유미 사건 터트리더니 진짜 북한의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북풍물이 지겹다 한심하다 니네 전쟁할거지 나쁜 놈의 새끼들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 이낙연 이낙연이의 막장전치 여러분들 이낙연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잠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다가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몇초 동안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고 이낙연이의 탈당이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 이낙연이의 탈당은 오로지 반명 하나밖에 없죠 아니 그 뭐가 있어요 무슨 새로운 정치 개풀 뜯어먹는 소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낙연이의 탈당의 명분은 반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반명 이외에는 이낙연이의 탈당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낙연이가 제대로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순신아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예전부터 이낙연 위험하다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의 44%가 정과자다 저는 이 발언에 사과한 게 더 웃겨요 민주당의 44%가 정과자다라고 발언했던 말을 할 수 있죠 본인의 정체성을 그런데 이 발언을 해놓고 사과한 게 더 웃겨요 아 민주화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거는 큰 실책이다 여러분들 저 같은 민주당 지지하는 일반 당원도 민주당이 국힘당보다 정과자가 많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국힘당의 정과와 민주당의 정과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군사독재 정부에서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해던 586 세대들이 민주당의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집시법 위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전두환 군사정권 안에서 얼마나 얼마나 많은 죄명을 씌웠습니까 어떻게 민주당 김대중 정치인을 이어간다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민주화 운정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전 이게 더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민주당의 어른인 척하고 거물인 척하고 마치 자기가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정치인 척 하면서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고려하지 않은 걸 큰일 왜 본인은 꽃길만 걸었거든 그렇죠 본인은 꽃길만 걸었기 때문에 본인은 기득권 정치만 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 목숨을 걸고 총칼 앞에서 독재정부와 쌓았던 운동권이 적어도 훈장이죠 정과입니까 역사적으로 군사반란의 수계 내란음모의 수계였던 전두환에 맞서서 목숨을 걸었던 20살에 그 젊은이들이 정과자가 됐던 것은 적어도 한시대를 살았던 우리 우리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그분들에게 정과자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민주주의를 살게끔 해주는 그분들이 훈장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정과자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낙연의 그동안 꽃길만 걸어온 인생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의 정과자들이 왜 정과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이해 못 짓하는 본인의 정체성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의원은 일반 범죄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딴 개소리를 저는 이낙연이가 드디어 본인의 가면을 벗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이낙연이는 호남 출신 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우리는 이낙연이도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지 이낙연은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낙연은 단 한 번도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낙연은 김대중 정신을 팔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누리고 이제는 본인이 민주당에서 주류가 아닌 사실상 패족이 되니까 이재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탈당을 해서 반 이재명 연대에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낙연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낙연을 비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인은 이런 정치인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하죠 소위 그러나 우리는 진보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으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민주당 출신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국힘당과 손잡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내년 총선을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시키든지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지 이 정부를 종말을 보기 위해서 모든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 진영의 모든 국민들은 힘을 합치고 있는데 낙준연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준석과 민주당 출신이 손을 잡는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낙연과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인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준석이는 세대 갈라치기로 윤석열을 도왔고 이낙연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경선 패배 이후에 자기 지지자들을 윤석열 찍게끔 하는데도 방관했던 자네요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둘이 연대를 하는 게 어색한 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둘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크라큰 공을 세운 자들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구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이제 양양자 양양자가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왜 나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꾸 양양자가 마치 민주당에서 바른 소리 여다가 쫓겨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양양자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요 양양자 보좌관이 성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그래요 양양자 보좌관이 성폭행 사건을 보좌 국회 보좌진끼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갔고 양양자 보좌관 문제로 양양자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마치 민주당이 쓴소리를 하면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오늘 가관도 아니었죠 이준석 양양자 낙지 금태섭이 손잡고 뭐 제3시대 신당 창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 2월 15일 민주당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설이 언제죠 어 이번 설이 언제죠 어 이번 설이 언젠지 달력 한 번만 좀 봐주세요 2월 10일 지금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2월 15일 이전에 뭉쳐요 왜 2월 15일 이전에 뭉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금태섭 양양자 이낙연 이준석 얘네 내시는 2월 15일날 뭉칩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도 이번 달 한 달 전에는 탈당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2월 15일날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지고 정당 보조금이 나눠져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15일까지 의석수에 많은 순서대로 기호가 정해집니다 내년 총선에 내년 총선에 2월 15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가장 많으면 1번 국힘당이 두 번째 많으면 2번 세 번째 정의당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역 빼먹기를 하기 위해서 2월 15일 이후에 이전에 4당이나 이삭주 피기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도 이때 얘네가 20명 이상을 차지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사실상 신당 창당의 준비자금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2월 15일 이후에 공천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천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 전에 공천작업을 하면 2월 15일 이전에 공천작업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구에서 탈락한 자들은 탈당을 해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무조건 2월 15일 이후에 공천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힘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조기에 이렇게 뭉쳐갔고 현재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애들 양양자 벌써부터 정의당을 넘어서요 대충 얼핏 봐도 이원욱이 조웅천이 그 다음에 김종민이 윤영찬이는 모르겠고 거기에 양양자 벌써 4명 아닙니까 거기에 벌써 4명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끌어모으면 기호 3만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2월 15일을 디데이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을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힘당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나는 오늘은 정말 세상이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이낙연 이준석 금태섬 양양자가 우리는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2년 전에 이준석이는 이재명 당대표를 괴물로 만들었고 악마화를 시켰던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되죠 그럼 여러분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쁜 놈들이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은 탈당파들이잖아요 탈당파들이 모여갖고 이 당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가요 지네들도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아요 지네들도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총선영 연대에요 총선영 연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가 노르는 건 뭐냐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를 아무래도 이 제3지대를 만들면 민주당의 타격보다는 국민의힘의 타격이 훨씬 커요 이거는 총선영 연대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내년 총선 때 연대를 해서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례는 누가 압박원으로 받고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는 어디 지역에 누가 나오고 그럼 얘는 뭐냐면 이준석이가 노르는 것은 민주당이 그리고 제3지대가 국힘당을 100석 이하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국힘당은 공중분해죠 안 그래요 국힘당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한테 밀려갖고 만약에 80석에 그쳤다고 생각합시다 80석 80석에 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은요 거부권도 행사 못합니다 윤석열은 거부권도 행사 올해 총선 윤석열은 거부권도 행사 못해요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이가 노리는 건 뭐냐 이준석이가 노리는 거는 망한 국힘당을 나머지 20명 데리고 들어가서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제3지대를 만들어서 이준석이는 선거가 끝나면 국힘당으로 들어가는 애예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들이 이준석과 연대를 한다고요 미친놈들이죠 이준석은 총선으로 보는 거예요 국힘당이 패하면 국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고 윤석열은 식물정부가 될 때 그럼 모든 조중동과 모든 현직 의원들은요 윤석열에게 신경 안 쓴다고 제가 누누히 얘기했죠 왜 그러냐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요 윤석열보다 인기가 1년 많아요 그렇죠 윤석열보다 인기가 1년 많습니다 윤석열에게 미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당선되는 순간 미래 권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한동훈이는 한동훈이는 어차피 이번에 특검 재표결할 때 날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다 그래갖고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준 낙준연대라고 하면서 이준석 이낙연 양양자 금태섭 얘네가 모여갖고 신당창당을 해갖고 사실상 지네가 어떤 소규 소규 뭐 소귀의 어떤 성과를 올린다고 한번 칩시다 신당창당의 지분이 여러분들이 봐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나요 이준석이 많이 갖고 있죠 아무리 이낙연이가 이준석과 낙준연대라고 하면서 지 이름이 앞에 나와도 누가 봐도 낙준연대의 지분은 이준석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낙성연대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이는 지가 두세 뭐 두세석 가지고 이준석 이런 국힘당 들어간다고 할 때 이낙연이가 거기 따라서 같이 연대를 할까요 아니죠 이낙연이는 제3지대회를 키워놓고 결국은 야인생활을 하다가 민주당 못 들어오죠 그러고 있다가 내년 내후년 대선 때 결국은 이낙연이는 거기에 제3지대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는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이낙연의 말이 더 웃겨요 제3지대회 에서 허드렛 역할을 하겠대요 민주당 에서는 왜 못하는데 이재명이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 에서는 왜 허드렛 일을 못하냐 고 나 정말 이 말이 너무 분노했어요 왜 민주당 에서는 자기가 내년 총선에 불쏘시기가 돼서 모든 걸 이재명 당대표를 도우면서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재명 없는데 가서는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있냐 고 나쁜 놈 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저는 국힘당이라고 그랬죠 제가 정치 분석을 하고 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악의 축 국힘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근데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경선까지 했던 인간이 국힘당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이와 손을 잡고 허드렛 일을 한다고 정치 그만둬야죠 얼마나 막장 정치를 하고 추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정말 이따위로 하면 안되죠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3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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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이 창당을 하면요 거짓말 아니라 국힘당 등이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는 좋은 점은 있어요 그쵸 제3지대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도 모일 테고 이준석이는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이 제3지대 신당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를 할 경우에 국힘당 이중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제3지대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찬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전에는 막 탈당파들이 변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탈당파들이 아니다 탈당파들이 아니다 오히려 찬성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공천 못 받는 국힘당 애들은 굳이 거기를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표결을 할 때는요 제적 의원의 가반수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200석이 필요하다 이 이론은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직결했을 때고 원래 제 의결을 할 때는요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의 그 과반수의 3분의 2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힘당 애들이 많이 이탈하고 그래갖고 200명밖에 안 나왔다 그럼 200의 3분의 2 3분의 2면 몇이에요? 200의 3분의 2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출석 의원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150명 이상 나오고 그 150명 중에서 3분의 2만 찬성을 해서 이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133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국힘당에서 배지를 강도당했어 뭐라 그러죠? 도둑맞았어 현직이야 내가 영남이야 저 윤석열 검사 패거리들에게 내 배지를 사실 도난 뭐죠? 강탈당했어요 내가 뭐하러 국회의사당 가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를 누르겠냐고 안 가면 안 가지 안 그래요? 안 급 본의장 안 들어가면 뭐가 뭐가 내가 충성심이 강하다고 윤석열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거기 들어가겠냐고 당연히 거기 본의장 들어갈 일도 없고 오히려 탈당파들은 여기에 모여갖고 우리도 김건희 특검 찬성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개혁이잖아 개혁진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김건희 특검법이 제의결이 통과가 되면요 한동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투표할 때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애들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넘기 때문에 국회의장 국힘당 애들은 무조건 본의장애를 지켜야 돼요 얼마나 지키겠냐 왜 용화대 용액관 검액관 얘네들 공천 약속을 해갖고 안 줄 수가 없는데 그럼 민주당은 느긋하게 있다가 2월 말까지는 올려야 돼요 2월 말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3월 초부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 제 표결은요 2월달 안에 이루어져요 통상적으로 3월달에는 국회 임시회의를 열지 않아요 대부분 2월달까지는 임시회의를 여는데 3월달에는 대부분 자기 지역구가 갖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달 그래서 제가 2월 25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왜그러면 3월 1일부터면 진짜 선거운동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3주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고 그 전에 명압 나눠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당 전체가 15일 이후에 이제 경선 윤곽이 드러나고 말일까지 후보들이 확정되면 늦어도 3월까지는 단수공천 아직 한 10군데 정도는 공천이 안 된 지역은 민주당에서 가장 공천을 늦게 받은 사람이 아마 박주민 의원일 거예요 제 기억에 박주민 의원은 아마 공식 선거가 3주인데 남겨놓은 하루인가 이틀 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옛날 20대 총선 때 2016년에 그때 아마 공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김건희 특검은 통과되면 한동훈의 역할은 끝난 거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한동훈의 역할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은 거기서 날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통과됐으니까 이제 당 수습 방안으로 하면서 김한길, 이철희 이런 애들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보면 이철희는 제3지대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이철희가 국힘당의 브레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김한길과 이철희 얘네들이 움직여요 지금 아마 제3지대의 조력자는 이철희로 알고 있어요 이철희가 금태섭 뒤에 왜 이러면 이철희가 또 안 된다고 봐요 이 또 김종인 박사랑 얼마나 친합니까 김종인이 때 이철희가 비례대표 받았거든 안 된다고 봐요 할 때 이철희 옆에서 깝짝대다가 비례대표 받고 그때 박용진이가 김종인 비서실장 했었잖아요 박용진이가 아마 처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왔나 맞죠? 민주당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김종인 때 지금 강북을 지역구를 아마 이어받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이랑 이철희, 김한길 얘네들이 아마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 아마 서서히 이철희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철희가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박용진이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마땅한 지역구 없으니까 박용진이가 그 당시에 김종인 비서실장 하면서 지역구 받았던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 손 묻은 그 무조건 총선언 디자인인 줄 아시는 우리 손 고문께서 박사님 박사님 하시는 가장 존경하는 김종인 박사죠 아마 그건 제 거짓말이 아니라 한동훈이도 아마 김건희 특검법에 아마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재유결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런 뉴스는요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예요 한동훈이가 이태원 특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번 약속 대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의 특검법을 거부 이태원 참사의 특조위를 거부를 생각했지만 한동훈이의 비대위원장의 강곡한 요청으로 관철됐다 이걸 조중동이 시그널을 날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이 노리는 것은 내년 국힘이 선거에서 불리한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패하면 당연히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 하면서 이준석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양양자 이런 애들도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 테러범 테러사건 딱 일어났을 때 이 8쪽짜리 변명문이라는 걸 빨리 공개해야 된다 여기에 모든 게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지금 드디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70대 조력자라고 하면서 어제 긴급 체포를 했죠 이 사람한테 범행에 성공하면 언론사에다가 이 변명문을 보내주고 이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가족에게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변명문을 실패하자 가족에게 보냈다 여러분들 이건 누가 봐도 공범이잖아요 이 70대의 조력자라는 사람은 단순히 우편배달을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재명을 죽이면 언론사에 보내고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야? 범행을 공모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석방을 한다고요? 범행을 공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편지 이재명이 죽나 안 죽나만 보고 있던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있으면 이재명이 테러를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이재명이 죽나 안 죽나만 보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죽으면 언론사에 보내고 실패하면 가족에게 사전에 이미 테러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단순 가담자 과연 이게 여당 대표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을 석방을 할까? 더 웃긴 건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 이 당적 공개보다도요 여덟 쪽 쪽에 모든 게 담겨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예상한 게 정확히 맞았죠 이 여덟 쪽에는 내가 이재명을 죽인 이유라는 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작성했으니까 그쵸? 사전에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할 그 팔쪽이라는 여러분들 얼마나 긴 장문의 팔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죽였는지부터 해갖고 윤석열을 응원하는 글까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윤석열을 응원하는 글까지 있었을 거 별의별 정치 그러니까 팔쪽이라는 거를 얘가 예상을 하면요 단순한 내가 이재명을 죽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 신념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많아질 때 뭐냐면 정치 얘기할 때 이해가 가시죠? 자기가 나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나열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단순하게 자기는 이재명이 싫어서 죽였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죽였다가 끝이 될 수 있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쫙 나열했기 때문에 8장이나 된 것이고 그 사람의 이 8장의 정치적인 신념을 읽다 보면 국힘당 지지하고 태극기 부대에 영향을 받았다 라고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전해져 있으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가동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야당 대표 그리고 민주주의를 크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가 지금 구치소에서 삼국지를 읽고 판사 앞에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요 자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거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일을 하는 겁니다 경찰도 공범인 거예요 안 그래요? 윤희근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범인 거예요 저는 더 분노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태어난다고 하니까 태어난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내일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진짜 정치 못된 것만 배워갖고 한동훈이 내일 부산 간대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공식 일정으로 당대표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으로 간답니다 왜 부산으로 가냐 이재명 당대표가 마치 지금 부산에서 특혜를 받고 특혜 이송이나 이런 것들을 부산 지방의료원을 마치 무시하는 것 같이 악마 새끼예요 이거 부산에다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 사건을 부산을 또 갈라치게 하려고 내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거는 내가 분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분석 좀 해보세요 이게요 실패를 해서 가족에게 보냈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70대 조력자가 성공하면 언론사를 보내고 실패하면 가족들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의 옷 속에서 발견돼요?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분명히 경찰은 이 김진성씨가 옷에서 갖고 있던 여덟 쪽짜리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 처음에 경찰은 발표할 때 여덟 쪽짜리 쪽지를 여덟 쪽짜리 쪽지를 옷 속에서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문서를 두 개를 갖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가족에게 보냈다 복사분인가?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의 김진성이라는 테러범의 주머니에 있는 거를 경찰이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두 개를 만들어갖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었고 하나는 가족에게 보냈다고?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경찰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처음에 볼 때 김진성이라는 애는 이 테러범의 옷에서 쪽지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점점 좀 변명문이라는 게 가족에게 발송해줘서 가족에게 발송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경찰이 전한 거예요 경찰이 경찰이 전한 소식이에요 경찰은 처음에 김진성이 옷에서 발견했다 지금은 변명문을 가족에게 보냈다 뭐가 맞는 거죠?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경찰이 또 여러분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대요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었으면요 대통령 살인 공모죄로 이거 최하 수십 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담 정도가 경미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 살인미수를 공모한 자인데 이게 가담 정도가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살인 공모한 자들이에요 살인을 공모했는데 어떻게 석방을 해줘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복사본이라고 생각해요? 변명문이 옷 속에 있었다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럼 조력자는 어떻게 가족이나 언론사에 보낼 수 있나요? 우편으로 결론은 경찰 또는 우편으로 보내대잖아 뭔가 이거 경찰이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시원치가 말이 안 돼요 처음에는 김진성이 옷에서 발견했다 조력자는 조력자라고도 하지 마세요 공범은 공범은 분명히 가족에게 보냈다 라고 경찰이 전하는데 두부가 있었다는 거 위에 설명이 안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켜볼게요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의 말이 달라요 그쵸? 경찰의 말이 다르고 이 사람을 경미하다 라고 먼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내일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일 퇴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 조력 공범이 공범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절대 풀어주지 않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공범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거나 공범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검찰은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얘네들의 습성이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준 것도 이상해요 저는 아니 진짜로 원래 굉장히 주요 피의자나 공범 가담이 있거나 뭔가 얘가 많은 걸 알면요 절대 풀어주지 않아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되겠네 그쵸? 아니 고령이라고 해서 풀어줬다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내용을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취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서 제가 오늘도 경찰에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요 경찰이 경찰 제가 진짜 오늘 아는 제 인적 장 모든 걸 동원해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나 어? 제가 좀 알아봤는데 경찰청에서 꽁꽁 메고 있어서 경찰들도 모르면 됩니다 경찰들은 이 정보가 좀 공유가 되나 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꽁꽁 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이 사건을요 국정조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거는 국힘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이거는 민주주의의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일어날 수 어떤 테러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이거는 국힘당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주당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국정조사할 거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국정조사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취재가 좀 할 게 많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승훈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하다가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윤석열이 권익위원장의 검찰선배 서울대 7구학번 동기 유철환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늘 인사이동이 조금 있었는데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이고 외교부 2차관에는 대통령 참모를 기용했는데 이 외교부 2차관의 대통령 참모가 누구냐면 바로 조선일보 출신의 강인선이에요 그냥 인맥이라고는 지 법대 동기 또는 선배 검찰선배 전에 김홍일이가 권익위원장 할 때 검찰선배였잖아요 이번에는 대학 동기 대학 동기 7구학번 네 임명한 거예요 외교부 2차관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뭘 할 줄 압니까 미친 정부예요 미친 정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외교부 2차관이 어떤 자리냐면 이 진짜 뭐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다자외교 이런 거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외교부 2차관이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자리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을 심어놓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나라 꼬라지가 진짜 박근혜보다도 못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보다 못하는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박근혜보다도 못하는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상상을 안 했는데 박근혜는 양반이야 지금 보니까 이런 개 호러기가 없어 진짜 내가 보면 대가리에 끝도 없고 오로지 기집년에 잡혀갖고 심화폭에 잡혀갖고 헤어나질 못하고 어? 진짜 내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오늘 또 갑자기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확 풀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게 뭔지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지랄을 떨었을까 그쵸?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윤석열이가 이거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의 시동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오늘 일산에 와갖고 일산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30년 전에 1기 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30년 된 이상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필요 없이 전부 재건축을 해주겠다 이게 일산을 시작으로 3월 초까지 전국을 돈대요 부동산 대선 개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고 하면서 대선 전까지 3월 초까지 일산을 시작으로 대놓고 대선 개입하는 아니 총선 개입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 지랄을 하나 했더니 일산을 시작으로 국민과 민생토론회라고 하면서 일산 갔다 부산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매주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얘기한 거 오늘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특이한 현상이 있냐면 물론 30년 된 아파트 40년 된 아파트 좀 이렇게 노화된 아파트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고 그러면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볼 수 없었던 게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왜 있었냐면요 이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오래된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불합격 판정하면서 현수막 걸고 박수 쳐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했는데 좋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진단 했는데 불합격 나왔다고 박수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왜 이 시기에 윤석열이는 뜬금없이 재건축을 들고 나왔냐 지금 건설업체들이랑 이 토건족들이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여러분들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 아니라 기존에 살던 아파트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주고 용적률을 높여갖고 한마디로 지금같이 동과 동간의 간격도 좁아지고 진짜 닭장 아파트같이 쫙 쥐어지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환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 이게 굉장한 윤석열이가 말 따로 행동 따로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집값 아직도 높다 라고 하면서 집값이 계속 하향 평준화되고 있으니까 집값이 아직도 높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재건축 규제 풀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완전 저겁니다 부동산값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정말 경제에 대해서 경짜도 모르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아갖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금리가 전세계적으로 높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 보니까 가처부 소득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이자 지출이 늘어나고 자기 수익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자기 소득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재건축한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나 여기저기서 담보대출 그리고 개인신용제출이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또 규제를 풀어갖고 대출을 푼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올해 총선을 앞두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총선부터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집을 안 삽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자고요 지금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규제가 걸려있어 갖고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안 사요? 아니잖아요 아주 미쳐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뭐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와 개발업자들만 돈 버는 거예요 응? 결국은 집 있는 사람들만 돈 더 벌고 집 없는 무주택들은 자산이 불평등 돼갖고 더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이 한 얘기 중에 제가 기가 막힌 얘기가 있었어요 야 저게 과연 대통령인가?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집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거는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죽을 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예요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인이고 그게 바로 국가의 리더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결국은 개발업자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집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분양권 받아갖고 들어가면 그 재건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집값 오르고 없는 사람들은 또 그 지역에서 높은 전세가로 그 집을 들어가야만 하고 앞으로 윤석열 무슨 집값 안정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됩니다 노골적인 집값 띄우기예요 아휴 진짜 제가 그러고 일부는 윤석열 말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게 뭐냐면 다주택자들을 죄인같이 취급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건 정말 잘못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건 잘못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실책이다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세금을 물리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내가 세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윤석열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는 잘못했다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세금을 아예 중과세를 철폐하겠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면요 여러분들 부동산 부자들이요 부동산 부자들이 자기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갖고 임차인들에게 자기의 그 세를 깎아줍니까 정말로 우리나라 부자들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자기가 기존에 1년에 천만원씩 내던 세금을 국가가 천만원을 걷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기가 벌어들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임차인한테 돌려준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임차인한테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부동산 부자가 자기 세금 깎였다 그래갖고 그 깎인 만큼 임차인들의 세금을 깎아줍니까 이런 미친 인간이 결국은 생중계를 해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생중계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현장 중심의 민생토론이라고 하면서 오늘 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창원, 호남 다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업무보고를 해요 총선 직전인 3월 초까지 매주 2, 3차례씩 전국 곳곳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답니다 일자리, 반도체, 중소기업, 돌봄, 교통, 의료개혁, 저출산 등 대놓고 총선 개입하는 거예요 구속시켜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테라범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경찰, 부산경찰청장의 발표를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발표 왜하나 싶었죠 그쵸?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발표 왜하나? 신상도 비공개 여덟 쪽짜리 변명문도 비공개 이거 왜하나? 은폐축소를 떠나서 아예 모든 걸 비공개하면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여덟 쪽짜리에서 자기네들이 써먹을 수 있는 말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된 것을 막으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재명 재판 연기돼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범행을 했다 골라낸 거죠? 이재명 재판 연기돼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을 이재명 당대표가 연기했습니까? 왜 8쪽 문건을 전체 공개를 못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지금 8쪽 중에 일부가 드러났어요 이런 글이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직접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경찰청장은 태극기 부대 출신의 국힘당 지지자라고 말을 못해요 누가 봐도 태극기 부대 출신의 국힘당 지지자가 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경찰에서는 바른 거였어요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인해 피해자 재판이 이걸 빼잖아요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이 말도 교묘하게 뺍니다 그쵸? 사법부 내 종북세력이라는 말도 교묘하게 뺐어요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TV에 이재명 재판이 지연돼서 단죄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원문은 사법부 내 종북세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사법부 내 종북세력인의 피해자 재판이 지연돼 피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곧 있을 총선에 공청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가고 나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돼 이거 봐요 누가 봐도 피해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윤석열 지지자예요 대통령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범행이었다 제가 이 8쪽 자리에 공개하면 원인과 동기, 범행 다 나온다고 그랬죠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영원만과 행동의 마무리증이 되고자 실행한다 이거 그냥 태극기 부대의 글이죠 그렇죠? 이 글을 보면 누가 봐도 태극기, 종북세력, 좌파, 그 다음에 구국의 열망, 피해자가 윤석열 이런 글을 종북세력라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씁니까? 진짜 오늘 경찰은 과거 태극기 부대에 집회에 참여했던 국힘당 지지자로 밝혀졌으며 이재명 당대표를 극도로 혐오하는 자가 윤석열의 대통령이 피해자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했어야죠 이렇게 발표했어야죠 오히려 앞으로 경찰이 저렇게 진해가 필요한 것만 발췌해갖고 발표한 내용을 이제 전문을 발표하면 이거보다 더 있겠죠 이런 말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냥 누가 봐도 태극기 세력이 계속 이 글을 쓴 겁니다 이런 글을 그래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신상, 자기네 지지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자기네 지지자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범은 국힘당 출신의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 모든 해법은 8쪽짜리에 있어요 이게 무슨 피해자 여러분들 경찰이 오늘 얘기한 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8쪽짜리가 수사를 통해서 알아낸 겁니까? 8쪽짜리가 수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이 테러범이, 이 살인미수범이 지가 직접 기자들에게 내가 미리 써놓은 입장문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라고 지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이게 피해 사실 공포입니까? 지가 써놓은 거예요 미리 경찰이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금방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내용만 봐도 내용과 등장임을 표현들로 미뤄서 이 김진성씨의 글은 오랫동안 태극기 부대였고 국힘당 당원으로 유치할 수 있고요 주변 진술도 있고요 범행을 위해서 지난 민주당에 위장 당입했다는 추론인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경찰은 김씨의 글을 일부분만 발췌해서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법부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이런 종북, 이런 표현들 오늘 경찰이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김씨가 스스로 경찰에 자기가 낸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일부로 선택적으로 일부만 브리핑의 핵심 내용으로 범행 동기 수사 결과까지 인용한 거예요 이 사건은요 검찰이 덮은 겁니다 경찰이 덮은 거예요 경찰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당적을 물어보면 이런 얘기하죠 정당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당법 조항에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이런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테러범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렇게 지폐나 시위를 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지폐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하는 게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게 테러까지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경찰은 이 테러범이 국힘당 출신의 태극기 부대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짜증기 한 거죠 결국 이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여덟 쪽부터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이유야 어땠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오늘 8일 만에 퇴원해서 국민들이 살려준 목숨 국민만을 위해 살겠다 오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 모습을 보면서 초취하고 사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힘이 없어 보였는데 다시 일어나라 이재명 이재명을 보여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알아내면 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까 제가 낮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비명계 3인방 오늘 탈당을 했죠 저는 한동훈 이 비명계 그리고 이낙연 얘네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자기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개파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내가 만약에 이원욱이나 김종민이나 조응천이가 인간이면 당대표가 무사하게 오늘 퇴원을 해서 다행이다 라는 말로 시작해야죠 당대표 퇴원하는 날 지네들은 탈당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었다 본인들의 신년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신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 자기가 뜻이 맞지 않는 당대표라 그래도 엄연한 생명의 유독함을 느낄 수 있는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당했는데 그런 날 하필 겨우 사지에서 깨어나서 이제 태어나는 당대표를 앞에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땡큐다 빨리 가라 고마웠어요 너희들이 괜히 이재명 당대표 핑계대면서 탈당 안하고 뭉개했으면 얼마나 더 우리가 머리가 아팠을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너희들 이재명 당대표한테 최후통첩을 했지 너희들 안 나가면 죽인다고 저희가 얘기했죠 제 날짜에 나가줘서 고맙다 제 날짜에 나가줘서 고맙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이라는 큰 우산이 민주당에서 버티고 있어서 다른 문제 있는 놈들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이 온갖 총알을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데 검찰의 캐비넷이 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검찰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재명 당대표만 잡겠다고 혈안이 되다 보니까 다른 놈들한테 작업을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고마워해야죠 얼마나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캐비넷을 열어서 민주당에게 총알을 날리려고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총과 칼까지 맞아가면서 이재명이 버티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형찬이가 갑자기 오늘 김종민과 이원욱 그리고 조응천을 당황하게 하면서 오전까지 탈당하겠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탈당을 번복했는데 그 번복 이유가 노무현과 김대중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뜻을 염원을 버리고 나갈 수가 없다 나가 어 너도 나가 제발 응? 너 그거 아니잖아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나갖고 이재명 당대표 까고 돌아다니는 새끼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나나? 그냥 똑바로 얘기해 내 지역구는 그래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너 남은 거잖아 형근택 변호사의 성희롱 발언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리 감찰이 뜨니까 어 내일 지역구 잘하면 나는 있어도 되겠네 싶어갖고 너는 원칙과 상식이고 지랄이고 다 을이는 개나 갖다 줘버리고 너 기다린 거 아니야 응? 니들 오로지 관심이 공천이라는 걸 만천하이 드러낸 거야 그쵸? 결국은 탈당파 새끼들은 니네 결국은 권력과 공천에 관심밖에 없다는 게 윤영찬이에 의해서 밝혀진 거 아니야? 너도 나가 누가 너 여기 있으래 여태까지 해당 행위한 거 어떻게 할 건데 어? 그렇게 체육통첩하고 나간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끄럽게 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여기 있는다 그러면 공천 줄 것 같아?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들 우리 낙지 내일 탈당하죠? 지금 정계개판이 어떻게 일어날 구도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박원석 아시죠? 광우병 촛불로 인기 끌었다가 정의당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들어갔던 애 이 박원석이랑 정태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박원석과 정태근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극단 세력이죠 정의당 출신과 한나라당 출신이 얘네가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정당 플러스 이낙연 그리고 민주당 탈당 3인방이 신당 창당을 할 거예요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3인방과 박원석이가 이번에 정의당에서 탈당을 했죠 얘와 또 아까 말씀드렸더니 정태근 한나라당 출신 얘네가 지금 손을 잡고 정당을 만들어요 왜 그러냐 누가 봐도 지금 이준석 신당의 가장 파워가 세기 때문에 얘네들도 정당을 만들어갖고 정당 대 정당으로 사실상 연대나 합당식으로 하면서 개혁 신당과 손을 잡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힘당이 존재하는 이상 다당제는 성공할 수가 없어 제 말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대한민국의 다당제를 가장 막고 있는 자들이 국힘당이야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 국힘당이기 때문에 그 악의 축을 막기 위해서 나보다 더 우측에 있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맨날 진보 좌파 다당제 양당 기득권 구조 깨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새끼들 민주당에다가 화살 돌리지 말고 국힘당만 없애면 다 이게 해결돼 쓸데없이 민주당까지 끌어들어 갖고 양비로 펼치지 말고 양당 구조 혁파하려고 하면 국힘당만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돼 국힘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가짜 보수의 탈을 쓰고 저렇게 늘 북풍몰이하면서 정당 보수인 척 하니까 양당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아무리 대한민국에 왜 양당 구조가 이렇게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냐 늘 진보와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친일 대 반일 이 지랄을 떠르니까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국민들 민족주의자들 가장 보수에 가까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당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과거에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이 있어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국힘당에게는 단 한 석도 줄 수 없으니까 소신도 없고 의리도 없고 민주당 탈당 3인방 또 나갈 새끼 있으면 빨빨리 나가 나중에 추접스럽게 공천 못 받아가지고 나가지 말고 지금 나가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민주당이 참 확실히 민주당도 저건 잘해요 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언제부터 하냐면요 2월 15일부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렸죠 2월 15일 기준으로 2월 15일 기준으로 의원 숫자와 를 2월 15일 기준으로 각 정당이 의원 수료를 매겨서 정당 기호와 정당 보조금이 책정이 된다고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주당이 2월 15일 이전에 공천 작업을 하면 탈당하는 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 데서는 몸값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월 15일부터 공천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의석을 확보를 해야지 기호 1번 2번 3번 4번이 쫙 확정이 돼서 2월 15일이 지나면 정당 보조금이나 기호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정당 보조금이나 기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국힘당도 똑같이 2월 15일 이후에 공통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니리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제가 늘 워딩 싸움이라고 하고 정체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뉴라이트라는 말 쓰지 마세요 신친일파예요 뉴라이트는 지네들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뉴라이트 새로운 우측 우파라는 뜻이거든요 신친일파 신매국노들이에요 우리가 왜 지네들이 불러주기를 원하는 뉴라이트라는 말을 우리가 왜 써줍니까 그렇죠 새로운 매국노 또는 새로운 친일파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뉴라이트라고 쓰지 말고 신친일파 21세기 신친일파 이렇게 써줘야 돼요 뉴라이트는 뉴라이트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새로움이 있고 우리야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뉴라이트가 무슨 뜻인지 알죠 어떤 놈들인지 이 신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끼들이 역사관을 보면요 모두가 김구 선생님이 폭탄 던지기 바빠갖고 국제정세에 어두웠다 라고 얘기했던 놈한테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야 이 미친놈아 국제정세에 밝으니까 폭탄을 던지신 거야 독립운동가들이 국제정세를 모르면 어떤 놈을 죽여야 되는지 몰라 그치? 국제정세에 너무너무 밝다 보니까 지금 저놈을 처단해야 되고 저놈을 없애야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목하게 된다 그런 걸 알아서 폭탄을 던진 거야 멍청한 놈아 뭔 개소리로 하고 있는 거야 세계정세를 아니까 저런 제국주의를 꺾기 위해서도 서로도 폭탄이라도 던져서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전세계 만방 방방곡곡에 알려야 되니까 그쵸? 던진 거죠 절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뉴라이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신친일파 신매국노 라고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한동훈 얘기 좀 할게요 저런 한동훈을 보면요 그냥 악마 같아요 구구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구구는요 나라를 팔아먹지 않아요 구구라는 거는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나라의 구구와 다른 나라의 구구는 달라요 원래 구구는 타민족을 배척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정책 이런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로지 일본에 펴주고 미국에 펴주는데 무슨 구구입니까 그게 매국이죠 구구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왜 한동훈을 악마라고 하냐면요 한동훈이가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제가 한동훈이의 워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 방송에 들어와 오신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동료 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요 원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쓰죠 어느 순간 법무부 장관 퇴임을 하면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유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나 어떤 정치인들이 팔로우 시티즌이라는 근데 그거를 누구죠 바이든은 팔로우 시티즌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했고 딴 분들은 팔로우 시티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격을 잘못해갖고 해석을 잘못해갖고 시티즌이라고 하니까 시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한때는요 우리가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국민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한동훈이 얘기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말과 제가 거부했던 국민이라는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국민이라는 말이 황국 식민이라는 말의 주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바꿨고 국민보다는 민중 정확한 표현은 조선이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말은 민중이에요 민중 근데 마치 민중이라는 말을 쓰면 운동권 좌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민중이라는 말은 사실상 없어졌죠 그쵸? 원래 정확한 거는 민중 또는 시민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쓰자고 했던 시민권력 시민 이런 거는 또 어떤 일제 청산의 의미에서라도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시민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거는요 자기를 지지하는 국힘당 지지자들만 동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얘기한 게 동료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면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주의 개딸이라는 표현을 하고 정치를 갯같이 배웠죠 정치를 안 그래요?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대통령 후보의 인지도에서 국힘당 지지율 1위가 나온다는 자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동료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산 전체주의고 개딸 전체주의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냐고요 시작부터 하는 짓이 갈라치기와 이념으로 못된 정치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살아나갖고 퇴원을 하는데 부산에 달려가자마자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적어도 정치인의 입문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무사하게 퇴원을 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부산 가서 한다는 소리가 오로지 이재명의 헬기 이송은 특혜였다 이런 개소리누라고 이재명 서울 이송에 국민이 분노한다 저는 아무리 정치가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승자승구조의 이런 정치이지만 이거는 한동훈이니까 이런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우용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을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왜 검찰을 사람을 만드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냐면요 적어도 감차 검사라는 놈들 여태까지 정치 검사를 하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김건익 주가조작 사건을 마치 악법이라고 떠들어는 이런 파렴치한 검사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검사들은 특히 정치 검사들은 최적화된 국민의 힘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뻔뻔함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러냐 검사들이 왜 악마같이 보이고 왜 검사들을 인간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냐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뻔뻔하고 악마같은 짓을 하는 건 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검사들 중에서 양심이 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을 뻔히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검사들은 인간이 먼저 돼야만 그 양심을 찾는 데서 인간의 본연의 심성을 찾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인간이 아니니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몹쓸 짓을 하고 국민들에게 비난받아야 되는 이 주가 조작도 그 누구도 수사를 하지 않고 양심의 문제잖아요 이런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비록 상대당 자기와 경쟁하는 당대표이지만 그런 사람이 태어나는 날 서울 이송에 국민 분노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KTX 타고 부산에서 와야 되냐고요 목에 칼이 찔렸는데 KTX 인터넷으로 예매해갖고 앉아갖고 피 흘리면서 와갖고 죽어야 되냐고요 그게 사람이냐고요 정치는요 한동훈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정치와 검사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법대로 하면 된다는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고요 정치는요 때로는 법이 감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정치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권이 할 일이고요 검사들은 법대로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구형을 때리죠 정치는 그러지 않아요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게 표로 환산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동훈이가 PK 지역에 내려가는 것도 인간이 아닌 짓이라고 어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재명 당대표 태어나는 날 이재명 당대표 때리는 데에 집중하는 걸 보면서 응급의료 특혜라고 떠드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사람인가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법자가 많은 곳은요 바로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 어떤 대학 출신들도 이렇게 많은 범법자들을 악마들을 배출하지 않아요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새끼들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얼마나 악마가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구경술을 남보다 잘했을진 몰라도 적어도 역사와 도덕 그리고 양심은 0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이가 쓰는 말 중에 운동권 전체주의를 청산한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한다 여러분들에게 이 운동권 청산 586 비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제가 유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586이나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을 2017년 전에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욕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뉴비씨의 권순욱이라는 애가 나타납니다 누비씨의 권순욱이라는 애가 나타나면서 그때 친문이 아닌 운동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 운동권 특권과 운동권 기득권이라는 말이 좌파 기득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똥파리 새끼들이 만든 단어예요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좌파 기득권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런 말들이 어디서나 이게 조중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똥파리에서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라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뉴비씨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운동 뭐라 그랬더라 운동 기득권? 기득권 좌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제가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더니 이 말이 국힘당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아 수구 좌파 맞아요 수구 좌파라 그랬어요 그 말이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느닷없이 진보지정 안에서 수구 좌파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땐 늘 수구 꼴통 수구 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수구 좌파라는 말을 거기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구 좌파에 운동권을 결합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중동이 거기서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일배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을 운동권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수구 좌파로 모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들어보자 운동권이 특권 정치를 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다 하나 물어봅시다 운동권이 특권 세력이다 특권 정치인들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민이 아니에요 이 운동권 민주화 운동에 끼지 못하는 바로 비운동권 엘리트 집단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586들을 비판하냐 자기네들은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자기네들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비운동권인들이 볼 때는 이 운동권들이 특권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운동권은 특권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전두환의 총칼 앞에서 맞서서 싸웠고 그런 자기네들의 민주화 운동의 경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직접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게 민주화를 이뤄낸 겁니다 그러면 운동권 특권 정치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자들은 누구예요 한동훈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요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요 묻고 싶어요 운동권 세력들이 목숨 걸고 최루탄 맞아가면서 백골단의 곰봉과 세파이프에 맞아가면서 투쟁할 때 니들은 무엇을 했는데 니들이 운동권을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냐고 그게 바로 비운동권의 바로 그 비운동권의 니들의 컴플렉스야 니들은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거든 그거를 니들이 폄하하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정확히 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인영 의원님이 아마 전대협 1기죠 이인영 의원이 조용하고 지금 비명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인영 의원이 굉장히 얌전해요 굉장히 성격이 얌전해요 굉장히 성격이 얌전해요 이 분이 어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어떤 정치인을 지금 뭐 치켜세우는 게 아니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이인영 의원이 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렇게 뭐 앞장서거나 자기는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전대협 1기의 의장을 맡으셨죠? 라고 하니까 그 말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총학생회장이나 어떤 간부나 직책을 맡으면 무조건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 받는 자리였는데 자기가 전대협 민주화 운동에서 그런 감투를 썼던 것은 내가 이 자리를 맡지 않으면 내 다른 하구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무거운 짐을 남는에게 떠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자기는 전대협 1기 의장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정말 뜨거운 가슴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이나 복학생 회장하고 여러 가지 우리 민주화 운동 지금이야 우리랑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가 임종석을 욕하고 송영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종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인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젊었을 때의 운동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저는 높이 사고 싶어요 우상호 권도 그랬고 진짜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랑 좀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고 군부독재 물러가라고 했던 그분들의 대학 시절의 그 뜨거웠던 가슴과 그런 열정은 우리가 절대 폄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우리랑 정치적인 색깔이 안 맞아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의 586 정치인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면서 같이 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수구 세력들이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민주당이 국힘당에 비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룩한 계보는 적어도 독재 정권 앞에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싸웠던 그 거룩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폄훼하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낙엽이 같은 새끼들은 그 운동권의 역사나 그 현장의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끌려가서 구타당하고 두드러 맞고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민주당의 전과자가 44%다 이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낙엽이는 그렇게 젊은 청춘때 치열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목숨을 걸고 투쟁해본 역사가 없다 보니까 꽃길만 걸으면서 호남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 팔아가면서 그랬으니까 오늘날의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민주당의 정과자가 44%나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민주당의 뿌리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민주당의 정과자가 44%나 이런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한동훈이나 지금 조준동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가야 된다 그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지금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인데 지금 이번에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라고 해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에게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되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한동훈이 지가 뭔데 국회의원들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 특권을 왜 지가 포기하라 마라 그래야지 공천 준다라고 하면서 지가 심판자 노릇으로 쓰라고 하냐고요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고요 만약에 파렴치한 국회의원의 범죄 행각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는 그때는 국회에서 이런 체포동의안에 협조를 해주면 되지 왜 법에서 포기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왜 포기합니까 저는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민주화운동 적어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친명 비명을 나누고 그래도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지난 시절의 민주화운동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아무리 지금은 친명이 아니라서 우리가 밉고 그래도 그들의 과거 민주화운동의 역사까지 우리가 폄훼하는 그런 지지자가 되면 안 돼요 정치인은 미워도 그들이 과거에 젊었을 때 뜨거운 가슴으로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그건 조중동이나 국힘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한동훈이의 못된 정치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하냐면요 결국은 한동훈이의는 개딸 전체주의 자기네들을 지지하면 동료 시민 무슨 정치 초짜 새끼가 들어오자마자 국민들 갈라치기하고 이분법적으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이런 인간이 그러면 내가 한동훈이를 비판을 하면 나는 동료 시민이 아닌가? 나 묻고 싶어요 한동훈 네가 얘기하는 동료 시민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 눈에는 동료 시민이 아닌가? 이런 인간들은 정말 개념조차 없는 인간들이 나대는 게 정말 저는 꼴사나와서 못 보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좀 우리가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하자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난 조중동에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그런 거 놓치지 않거든요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뭐냐면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겨레랑 조선일보랑 현직인데 정치판 가는 검사들 한 목소리 비판을 했거든요 제가 왜 조선일보예요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저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조선일보가 저런 여러분들 검사나 언론인들이랑 똑같지 않아요 조선일보 출신이 선거를 앞두고 너희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 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언론이 언론인은 정치판에 뛰어들어가도 상관없고 검찰이나 언론이나 돛찐이 개찐이야 검찰 엘리트주의 언론 엘리트주의 니들 똑같은 새끼들이야 조선일보 출신이 갑자기 느닷없이 내년 총선에 나가고 조중동 출신들이 나가는 거랑 검사들이 나가는 거랑 니들이 서로 비판할 자격이 있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인다 똑같은 놈들 똑같은 것들이 똑같이 비판해요 근데 조선일보가 왜 그러면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현직 검사에 정치를 가는 거를 비판을 했을까 그럼 윤석열은? 윤석열은 검찰총장 그만둔 지 얼마나 됐는데 윤석열 빨아댔던 새끼들이 조선일보 아니야? 니들은 이런 거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시기에 조선일보가 검사들의 총선 진출을 비판을 했냐 이성윤 지검장 고검장이랑 신성식 검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들어오는 게 이성윤 신성식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럼 경찰 출신은 없나? 경찰 판사 다른 공직자들은 없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하면 정치 3년 이상은 접근 못하게 법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퇴직하고 3년 이내에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놔야 돼요 5년이든 3년이든 5년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게 고위공직자들, 기자들, 간두고 정치판 진짜 못 뛰어들게 해야 됩니다 왜 지네들은 되고 지네들이 거꾸로 온 이성윤이나 신성식이가 나가면 안 돼? 나쁜 놈들이죠 지금까지 한동훈이 제가 비판을 좀 했습니다 지금 국힘당 그쪽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총선이 한 90일 정도 다가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민주당 200승 우리 지지자들은 그런 희망이 있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 사건 있잖아요 저거는 엄청난 국힘당의 큰 악재였어요 엄청난 악재였어요 총선판이 휘청거릴만한 큰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준동이 교묘하게 특혜이송 이런 걸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을 갈라치게 하고 거기에 또 부산홀대 이런 걸로 하면서 민주당이 득저 이재명 당대표의 저런 사실 국민들이 동정을 하면서 이런 국힘당의 극단정치가 나은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는 양상이 보이며 아 이게 진짜 언론이 장악되고 모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이 권력이 다 장악되니까 이 정치판에 얼마든지 저것들이 물타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도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70% 가까이 됐다가 이제 50%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앞으로 다가올 거 있지만 그건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이낙연이 탈당하거나 그런 거는 다행히 민주당이 어떤 감흥이 없는 탈당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결국은 공천을 앞두고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내용이 휩싸일 거는 뻔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얼마든지 공격거리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이태원 참사 특결법이 사실상 통과가 됐죠 그럼 민주당이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3국조 3대 국조를 빨리 민주당이 이걸 정치화 시켜야 돼요 정쟁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알다시피 김건희가 주가 조작만 했네요 김건희 집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거 빨리 국정조사 빨리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얘기했고 고 최상병의 죽음을 덮었던 이 정부 외압 사건 그 다음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일을 민주당이 빨리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이 3대 국조만 민주당이 메이드를 시켜갖고 시작을 해도 분위기는 왜 그러면 민주당이 칼자료를 많이 쥐고 있어요 민주당에 총알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총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탈당이니 이런 것 같고 계속 이슈에 끌려다니지 말고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다수당의 어떤 위치에서 이런 국정조사 특조를 함으로써 이 정부의 실체를 많이 알려야 돼요 이 오송 참사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어떻게 보면 이거 인재잖아요 이것도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중원의 민심을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제대로만 밝혀주면 얼마나 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홀대하고 본인들의 정략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군대에 보낸 엄마들이 고 최상방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재난에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그런 결과고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 이런 순직 사건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이런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부터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되게 절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나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민이에요 내년 총선이 그 어떤 총선보다도 올해 총선이 그 어떤 총선보다도 저는 너무 절박하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보다 더한 정부예요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고 최순실보다 더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 모두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절박하게 임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너무 아니래요 특히 이번에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뭐 윤영찬이나 조응천이나 탈당한다고 깝죽대던 윤영찬이는 결국은 지지없고 사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왔지만 정말로 정치인들이 절박했다 그러면요 어디 탈당 소리를 합니까 하늘에 지신 기회에 윤석열 정부를 1년이라도 조기 정식시켜서 정말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 프레임에 휩싸이는 게 너무 절박함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면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정말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믿을 수도 없지만 민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국힘당과 1대1 구도로 후보 단일화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적이 국힘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해 총선에서는 국힘당과 민주 진보지정의 1대1 구도로 가야 되는데 저 국힘당은 분열돼서 이준석 신당이 창단된다고 해도 이준석 신당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진보는 한번 분열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삐딱하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요 저는 결국은 이낙연이나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이 비명계 3인방도 결국은 지 배지를 위해서 각자 도생한다고 그러면서 나간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민주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신당창당하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의 어부지리로 한 석이라도 넘겨주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탈당파들도 나가면서 윤석열 정부 욕하잖아요 민주 진보라고 하면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 드는 인간들도 거기서 진해가 신당창당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적을 윤석열과 국힘당으로 한정시키고 그 국힘당을 한 석이라도 절 가져오게끔 하려면 지금은 민주 진보 진영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죠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절박한 만큼 정치권들이 진짜 절박하다고 생각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우리가 불리한 지역구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민주당 뿐만 아니라 위성정당 눈치 보지 말고 얼마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찍을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진보 신당이나 진보 개혁 세력들은 본인들의 지지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통합을 이루고 그래서 범 진보 세력들이 올해 총선에서는 어떻게든지 200석 이상의 큰 성과를 이뤄야만 총선을 이길 수 있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너무 한심해요 이준석이가 어떤 새끼인데 이준석이랑 같이 연대한다 그러면서 신당창당을 한다고 합니까 이준석이는 결국은 신당창당해갖고 올해 총선에서 자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요 자기 그 부대 이끌고 국힘당 접수하러 들어가갖고 국힘당과 합세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닥선이 없이 낙성연대니 개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올해 여러분들 선거 연령대를 보면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요 60대 유권자가 17.19 70대 이상이 14.24에요 물론 5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20, 30대보다 60, 70대가 이번에 유권자가 더 많아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금 20, 30대의 유권자보다 60, 70대의 유권자 비율이 더 높아요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무려 31%에요 31% 여러분들에게 이 수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 조사를 좀 지금 행정안전부가 여러분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발표했는데 작년 31일 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요 물론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11만 3,709명이 줄어들어서 4년 연속 인구가 감소됐는데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 411명으로 2022년보다 거의 46만 3,121명이 늘어났어요 5% 정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올해 총선에 4,438만 명이래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근데 가장 유권자가 많은 세대가 어디에냐면 50대입니다 저도 50대에 편성이 돼서 50대가 19.59 그 다음에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게 40대 40대가 17.85 세 번째가 많은 유권자가 60대에요 17.19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유권자가 30대입니다 30대가 14.82 그 다음에 유권자가 다섯 번째 많은 게 20대가 13.96 아니 아니 20대는 13.96이고 뭐 70대가 20대보다 유권자가 더 많아요 14.24 그래서 여러분들 60대 이상 노인층 유권자 수가 무려 1395만 110명 전체 유권자의 31%를 차지합니다 다행히 제가 50대가 되면서 50대도 민주당 지지자가 훨씬 많고 어떤 이번 정권교체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에 대한 심판에 더 확실히 4,50대가 가장 민주당의 주축 지지층으로 잡았어요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올해 선거가 20,30대보다 60,70대의 인구가 더 많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40대, 50대가 다행히 유권자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은 것도 위안이 되지만 20,30대보다 60,70대가 높다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20,30대가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과거같이 20대가 민주당을 70% 이상 지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국회에 취재를 해보면요 선거제 합의가 결국은 물 건너갔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선거되는 합의는 물 건너갔다 생각해서 지금 위성정당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 범야권 세력들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는 지금 모임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금태섭의 신당, 양양자의 신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당이라는 표현도 쓰지 마세요 그냥 양양자 신당은 양양자 혼자 있는 거예요 금태섭 신당은 그냥 금태섭 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양양자 한 명 금태섭 한 명 이런 애들 갖고 마치 수많은 세력들이 합세해 갖고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양양자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비명기 오늘 3명이 탈당할 때 왜 그렇게 초라했어요? 그 어떤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홍을 얻거나 현직들이 같이 탈당하지 않으니까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천박한 보수들이 보수의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테러를 당할 때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이라는 일간지들의 언론 기사는 대한민국 극우라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로 보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천박한 보수들의 민낯을 드러냈는지 저는 정말 그들을 보수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신친일파들 신매국노들 언론에서는 이낙연과 이준석이 만나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왜 올해 총선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올해 총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같이 5년 담임제를 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7%밖에 안 된대요 5년 담임제를 하는 나라는 7%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164개국 가운데 담임제는 7% 중임제가 64%래요 그 다음에 연임 제한이 없는 곳이 29% 결국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5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취임한 첫 해는 거의 인수인계 받고 장관 임명하고 국정 파악하다 보면 1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5년 담임제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밖에 안 돼요 2년 차 3년 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차 3년 차 밖에 안 됩니다 4년 차 넘어가는 순간 여기저기서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지면서 레임덕이라는 소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164개국에서도 64%가 중임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올해 총선에 이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의 이 권력구조에 개헌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해서 거기에 부칙으로 조국 장관님이 말씀하신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의 임기를 1년 단축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총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민주진보진영이 이렇게 어떤 책임정치를 하지 못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레임덕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끌려다니고 중간평가 받고 우리나라도 이거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5년 볼 뻔한 이재명 당대표를 8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정치를 하는 거 보고 윤석열의 언어를 보면요 한동훈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내놀어하는 파락군이죠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파락군에 서울법대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다니는 동안 사실을 패스한 어떻게 보면 그냥 부자 동네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치의 초짜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부자 카르텔들이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천박한 보수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펑크나도 그만 지네가 법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범미꾸라지 같이 행사하면서 빠져나갈 그런 것만 하고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저는 절박한데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니 막 밖에서 촛불 행동은 신당을 창당을 하니 여기저기서 도대체 민주진보 진영의 신당 창당이 몇 개입니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3, 4개가 되는데 도대체 선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내년 총선에서 51대 49의 싸움인데 도대체 비례정당 벌써 3, 4개가 창당이 돼 있고 심지어 올해 총선을 앞두고는 5개, 6개 만들어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국힘당을 이익집단이라고 요구를 하지만 민주당도 민주진보라는 새끼들도 제가 보면 별발 다를 게 없어요 쥐들 밥그릇 찾아서 자기 당에다가 총질하고 나가는 새끼들 오늘 같은 일 민주당의 전통성을 이어갔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팔아가면서 있던 이낙연이 내일 탈당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탈당할 타이밍입니까 미우나 고우나 당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 집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지자들도 제발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 그러면 지지자들이 좀 정치의식이 좀 커져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지지 안 한다 그래갖고 무조건 죽일라 그러지 말고 이낙연이나 이런 탈당파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지지자들이 응원해주고 그래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너 친명이야 아니야 그런 감별사 역할을 하는 지지자들이 되면 안 돼요 너 친명이야 비명이야 지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간별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국힘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건 얼마든지 경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진짜 그럴 시간 없어요 이제 어떻게든지 내 지역구에서 만약에 진보당 후보랑 민주당 후보랑 갈라지고 국힘당이 혼자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그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화 이룰 수 있도록 지지자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으쌰으쌰해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서울도 박빙으로 나오고 점점 선거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윤석열은 대놓고 저렇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총선용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총선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검찰은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검찰의 캐비넷을 풀어갖고 오로지 민주당 잡기에 혈안돼 있고 요즘 검찰을 보면요 과거에 안기부가 생각납니다 과거에는 안기부가 총선에 개입돼갖고 공작정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의 검찰이 총선에 앞두고 안기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쨌든 그런 중심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중심을 잘 잡고 올 총선에서는 단 하나의 사표도 없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반드시 여러분들 내 지역구에 조금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투표율이 이번 선거를 자지우지할 수밖에 없고 절박한 사람들이 모든 걸 이겨요 결국은 선거는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의 싸움인데 민주진보라고 하는 새끼들이 하나같이 입으로는 윤석열을 욕하지만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 돼 보여요 우리라도 목소리를 크게 냅시다 이재명 중심으로 올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면 그래야지 진보정치도 살아나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하면 진보정치가 살아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민주당이 다수 우석을 갖고 있으니까 국힘당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국힘당을 저지할 수 있는 민주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요구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국힘당이 지금 170석을 갖고 있으면 선거법 논의 같은 거 할 수도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시사타파 팬들 그리고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비록 지금 개국본이 좀 시끄럽고 그러지만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내년 올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이런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개국본과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끼리 안에 싸울 때도 아니고 우리끼리 안에 유튜브가 지금 화합의 장소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분열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어요 유튜브라는 공간이 팬심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지만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튜브를 증오를 하고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 싸우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 이 돈탐사가 출연하기 전까지 이런 일이요 열린 공감이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거 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민주진보 진영은 똘똘 뭉쳐갖고 국힘당을 타켓으로 삼았는데 아직도 민주진보회를 가장한 저 돈탐사 세력들과 열린 민주당 저 사과충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물어뜯고 있고 저러고 앉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도 힘낼게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90일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싸움은 2월 15일 이후에 민주당 공천이 시작되고 공천심사가 시작되고 국힘당 공천심사가 시작되고 우리에게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제 의결의 히든 카드가 남아있고 총선은 끝까지 긴장하고 말조심하고 끝까지 절박한 사람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또 중도는 움직이는 것이고 정부 견제론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알겠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총선 승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년 총선 실패하면 올해 총선 지면 이재명 당대표도 정치 생명 끝이에요 총선을 승리해야지 역시 이재명이 옳았다가 되는 겁니다 총선 깨지고 이재명이 옳았다가 외치지 못해요 진짜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지역구에서는 국힘당과 민주당이 1대1 구도로 가야 되고 야권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총선 깨져놓고 무슨 이재명이 옳았다가 우리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번 총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윤석열 한동훈 또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조금 더 긴장하고 절박하고 지금은 우리 윤석열을 목표로 우리 민주 진보 세력들이 좀 단합을 해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자 작은 역할이지만 그런 작은 역할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등판한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죠 뭐가 있냐면 한동훈이가 등판한 다음에 친년계에 물러나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쵸? 가만히 생각해 봐 김기훈이가 당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친년계 용태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이가 등판 후에 친년계에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없어졌어 국민의힘에서 친년계 중에서도 핵심을 제외하고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늘 얘기하고 떠들었는데 실제로 김기훈 전 대표의 사퇴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진짜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친년계 용태론이 많이 들끓었는데 최근 한동훈이 많아서 그 말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면 친년계의 핵심이 이철규인데 이철규 의원은 험진 구리 출마를 고려했지만 최근 본인 지역구 출마로 선회를 했고 부산 지역도 친년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끝났다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구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하태경 지역구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인요한이 때까지만 해도 인요한이가 나와서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친년 교통정리해야 된다 불출마해라 막 그러는데 지금 글말이 쑥 없어졌어요 참 희한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 국민의힘에서 공약개발본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약을 만드냐 말은 번지르르 하게 잘해요 민생 및 지역개발 공약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개발을 한다 그러는데 민생 지역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미친놈들이 서울 수도권에다가 편중시키려고 하는 게 합디가 맞지가 않아 얘네들은 공약은 지역개발인데 결국은 서울편이 막 김포질환을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능력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압디가 안맞아 그냥 그렇잖아요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공약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R&D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앉아있고요 지금 용산의 참모들이 지금 총선에 뛰어들고 있는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등 일명 험지의 출사표를 던진 참모들은 다수가 대통령실은 물론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기에 이기는 공천을 천명한 한동훈 비대위 역시 현역 의원들과의 형평성 야당 후보와의 승패 여부 등을 감안해 용산 참모들의 지옥구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세가 강한 이른바 양지에 출마한 참모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진짜 아끼는 애들은 양지 제가 보면요 여러분 윤석열이 아껴서 양지를 가는 게 아니라 김건희 라인은 양지에 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이거는 썰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용산 참모들인데 김건희 라인은 양지로 가 왜 걔가 힘이 더 세니까 김핵관들은 좋은 데로 가고 윤핵관들은 험지로 좀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의 40년 충구라고 떠들었던 석동현이가 부산이 아닌 서울 출마를 고문하고 있대요 서울 처음에 해운대갑을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원래 수영구를 염두에 뒀던 주진우 대통령실 범죄비서관이 이 지역구로 가닥을 잡고 돌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원모 알죠 여러분들 인사비서관 특수부 출신 이원모가 강남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박 전 장관과 여기가 원래 박 전 장관의 지역구인데 강남을에서 이원모 검찰 출신과 박진 이원모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 전 장관이 경기 고향 갑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진대 이원모가 원래는 박진 지역구인데 이원모가 나온다고 하니까 박진이 오히려 경기도 고향 이쪽으로 얘기하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태호 있죠 선거절만 되면 김태호 있잖아 국민의힘 김태호 이 지역구가 합천 거창 산청 함양인데 1월 6일날 열린 지역구 행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합천군 신년 인사회에서 소속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판한 발언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태호가 500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날 행사에서 여야 모두 썩었다 싸잡아 비판하고 자신이 4선 의원이 돼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중심에 서겠다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김태호가 그거를 제가 희석시키면서 4선을 할 경우에는 더 하겠다라고 센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만약에 김태호가 이 지역구에서 여기 완전 국힘당 바시잖아요 여기에서 자기가 영남 중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바로 김태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는 무소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운도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과 별로 유대관계가 없던 사람이죠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이번에 국힘당의 공관위원장이 된 정영환 교수도 고대 어떤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인연이 없는 이런 인사들이 대부분 중요 자리를 차지해서 지금 공천심사를 2월 15일 이후에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실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호가 자기 4선에서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TK 공천 정망 지금 국힘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는 여태 민주당이 호남 공천이나 똑같죠 일단 공천이 빼시잖아요 거기는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여의도 입성은 다른 당선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 신인들 검찰 용액관이나 검액관들을 그 다음에 현역 의원들 간에 공천 경쟁이 그 어디에서보다도 뜨거워요 그래서 민주당도 민주당이 사실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 공천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세듯이 지금 모든 국힘당에서 TK의 현역인이 거기에 도전하는 초선들도 거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서 근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를 했어요 최근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를 해서 그 당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도 되게 시끄러워질 거예요 현재 구체적인 감사결과나 컷오프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 컷오프 명단이 돌고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TK 지역의 50에서 60% 정도가 현역 물갈이를 예상하고 있어요 TK의 의석이 마흔 몇 석 정도 되죠 TK가 제가 몇 석이죠 정확히 근데 거기서 많게는 60% 적게는 50%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공천 못 받으면 어디가 25 이에요 25 중 중에서 적어도 반 많게는 20 석까지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 뺏기는 순간 전부 이준석한테 달려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지금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요 대구는 총 12명 중 하위 22.5%에 속한 3명의 현역과 추가 3명을 포함해서 대구에서 12명 중에 6명이 컷오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막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북은 총 13명이죠 그래서 경북은 총 13명 중에서 구설에 오르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린 인사가 13명 중에서 6에서 7명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컷오프 광고 최하 12,3명 정도는 물갈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 비대회가 이준석이가 지금 대구를 막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신당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컷오프 권고를 권고 방침을 공개를 최대한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 제 의결하기 전에는 컷오프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민주당이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이 TK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러분들 고정표가 TK지역에서도 한 20% 중후반 나와요 알고 계시죠 민주당이 TK에서도 지지율이 한 20% 중후반이 나오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뭐 무소석 후보 민주당 후보 이렇게 3파전을 할 경우에는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도 있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면 국민 국민의힘 후보 1명 무소석 저쪽 막 2명 나오고 민주당 후보 이렇게 나오면 진짜 20 몇 29%가 당선되는 일도 막 3자 대결 4자 대결인데 결국 지뢰표 다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0석이 걸린 여러분들 TK지역은 25석이 걸려있고 PK지역은 40석이 걸려있거든요 민주당은 부산에 18개의 지역구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한 18개 중에서 한 8개 정도가 해볼 만하다고 해요 부산이 18개인데 한 8개 정도가 민주당이 좀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울산에 지역구가 6개인데 6구 울산에서는 6개 중에서 3개 정도 치열한 지금 접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남에서는 낙동강벨트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김해 양산에서 4석을 모두 가져오고 청원 성산 의창 진해와 거제 등 최소 8곳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0석 중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한 8개 그다음에 울산에서 3개 그다음에 김해 양산 낙동강벨트에서 4개 그래서 한 15곳 이상을 좀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그쪽 불경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공천 적격 심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미진당 지금 공천 적격 심사에서 미진당 지금 공천 적격 심사에서 누구는 부적격 누구는 적격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천 적격 심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양기대 지역구 아시죠 광명을 출마를 준비 중인 양이원영 비례대표 출신이에요 더불어 시민당 출신인데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말 정도의 자격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적격 또는 부적격이 나와야 되는데 결정이 지금 보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이 결정이 늘 나오지 않고 있냐 다른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나왔었잖아요 그 원인은 이 양이원영 의원이 각종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논란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이 오히려 당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떤게 있었냐면 2020년 비례정당 말바꾸기 논란 해명 논란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찌라시 논란 이런게 있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심발언 논란 무혐의를 받았지만 모친의 광명 땅특위 의혹 및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명 후에도 을지로 위원회 활동 논란 천안한 모욕 발언 뭐 이런 조중동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참 시원한 발언이었는데 그 다음에 넷플릭스 투자 관련 가짜 뉴스 논란은 구설수가 좀 많았어요 양이원영 의원이 특히 문제는 뭐 민주당에서 지금 부담을 느끼는게 김남국 의원 어떤 가상화폐 이런 것들 조중동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평화발언 이런 것들을 조중동의 먹잇감이 될 타겟이 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어요 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스토리 여러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 피곤함에도 어 지금 tk 랑 pk 지금 선거 구도를 좀 말씀드렸고 어 현재 정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월 15일이 디데이예요 여러분들 2월 15일이 왜 디데이냐면 2월 15일이 마지막으로 어 소속 정당의 의원수와 정당 보조금이 그날 기준으로 확정되거든요 그날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어 지금 신당 창당한다는 인간들은 빨리 현직 의원들 빼가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빈당은 2월 15일 이전에 공천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어 그 이후에 탈당하면 그 사실 기호나 정당 보조금에는 뭐 어떤 도움이 안 돼요 어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2월 15일 이후에 공천심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이 심층분석 오늘 단신으로 시작해 갖고 어 김건쉴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 사건 그 다음에 이낙연씨의 정계 은퇴산원 네 이렇게 뽑아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는데 어떤게 있었냐면요 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김한길이가 이 정당 파괴의 전문이죠 이 김한길이가 국민통합위원장인데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좋아하게 만들 것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나 좀 챙겨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성열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 쪽팔려서 어디가서 월주 프롬 그럼 아임 프롬 차이나 아임 프롬 제펜 이러고 다닌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해외에 나가면 월주 프롬 코리아 그러면 와 했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대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외국인이 한국 좋아하게 만들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더 좋아하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한동훈이가 주둥이만 뛰면 국론 분열을 하죠 입만 벌리면 갈라치기 그쵸 한동훈이 구두 벗은 모습이 난 제일 웃겼어요 우리는 원래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컴플렉스가 있나 보죠 근데 저는 진짜 한동훈이를 어제도 제가 악마라고 얘기했지만 왜 한동훈이가 이런 발언들이 저는 굉장히 분노를 했냐면요 어제 한동훈이가 국론 분열이라고 얘기했던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년 반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와서 특별법을 만든다는 거는 국론 분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참사에 국론의 분열이라는 건 진보와 보수가 나뉜다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참사에 진보와 보수가 있나요? 난 그게 의외하더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죽었어요 국민들이 죽었으면 당연히 진상규명은 국가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참사에 희생자들이랑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게 어떻게 그게 국론 분열이 될 수 있습니까? 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한동훈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국론 분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특별법안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특별법안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한동훈이는 당연히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에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냐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특별법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정쟁 진상규명 없이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그냥 넘어가는 쟤네들이 습상이에요 윤석열이 또 자유시장, 경제, 국민 모두 잘 세게 되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죠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 작은 시장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그 이유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로 사실 소득에 양극하거든요 아직도 윤석열은 나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외치고 그러면서 이게 천민자본주의예요 천민자본주의 근데 제가 여러분들 웃긴 게 입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외치면서 정부가 은행들 압박해갖고 이자 깎아줘라 이거 해라 주둥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인데 뭐든지 지내 맘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체제예요 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은행이 금리를 내리든 그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무슨 자유시장이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어제 일산에서 민생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건축허가의 기준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한다고 했더니 저는 오늘 이 기사가 제일 웃겼습니다 어떤 기사가 웃겼냐 조선일보가 뒷감당 되겠냐 이야 이게 조선일보 맞나 혹시 오마이나 한겨레 아니야 봤더니 조선일보 기사가 윤석열 그러니까 사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존을 표필리즘 눈앞에 인기에만 연연 한다고 그러면서 뒷감당 되겠냐 응 조선일보가 진짜로 조선일보가 뒷감당 되겠냐 이야 이런 그냥 뭐든지 다 응 지금 나라에 돈은 없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막 어 깎아주고 감면해주고 없애주고 뭐 이런거 보면서 조선일보가 뒷감당 되겠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제 그 윤석열이가 결국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핵심으로 해갖고 결국 내년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누구나 내 집이 집값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뭐 다 그렇진 않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용 어 결국은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쓰는 선심정책은요 나중에는 다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세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반짝 막 세금 깎아준다 결국 세금 깎아주는 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돈 있는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 나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필수적인 세금들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안 그래요 결국 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심층분석하기 전에 오늘 아까 심층분석을 좀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어디 운전을 하고 나가도 여기저기 다 아파트에요 그쵸 결국은 일산 신도시도 대부분 다 아파트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신도시 생기는데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렇죠 안그래요 신도시는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신도시 어디 신도시 개발하면 그냥 아파트 단지 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골목상권이라는게 있었죠 세탁소가 있고 어떤 뭐 미장원 세탁소 미장원 세탁소 이발소 뭐 철물점 뭐 분식집 뭐 이런 조그만 그쵸 슈퍼 뭐 근대와 근연세점부터였고 뭐 세마을 슈퍼 동네마다 그런게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골목상권이 없어졌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 이 재건축 신도시 재개발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골목에 있던 상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비워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 아파트의 앞에 아파트 상가가 생기고 그쵸 뭐든지 다 때려보시고 기존에 있던 조그만 동네 마을 단위에 형성되어 있던 그 동네에 단독주택들이 다 없어지니까 결국은 아파트 그러면 그 아파트 앞에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가 있으면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들이 그 아파트 상가에 다 들어오고 골목상권이 그냥 없어진게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결국 이런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작은 골목 가게들 서민들이 그래도 거기서 조금씩 벌어서 그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재개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골목골목 자리 잡았던 작은 상가들은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상가에는 대기업에 편의점이 들어오고 대기업에 빵집이 들어오고 다 그런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제가 또 되게 웃긴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이거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데 국정원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봤어요 북한이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하마스에다가 무기를 공급했다 이거 기사 보신 분 음 우리나라 국정원이 증거라고 하면서 무슨 그 북한제 RPG 세븐 같은 뭐 이거 뭐죠 대전차포 같은 거를 한글이 써있다 라고 하면서 북한이 하마스에다가 무기를 공급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북한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적 협력 조짐이 없다 그를 뒷받침할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 뭐냐 니네 응 너 뭐야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선거 앞두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를 하라는게 윤석열 정부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미국은 중동의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설사 이런 일이 있다 그래도 미국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응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에 가장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요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전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초 군사력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미국도 별거 아니네 응 미국이 관리가 안 되네 이스라엘이 뭐지 중동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망신이죠 국정원은 북한과 하마스가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일 없다 야 뻥을 칠라 그러면 좀 시발 손발이라도 좀 맞추고 해 쪽팔린거지 그 다음에 국힘당이 공관이 10명을 구성을 했어요 이거 뉴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외부인 7명 내부인 3명 3명은 이철규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비례대표 의원 등 3명이 참여했고 나머지 정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됐는데 뭐 쫙 보니까 현역의원 3명 모두가 비영남권 출신이에요 그렇죠 현역 3명이 전부 비영남권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영남물갈이 한다는 겁니다 공관이 10명 중에 현역이 3명이 참여를 했는데 3명이 모두가 비영남권이라는 것은 이번에 영남권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오겠죠 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이어서 어 긴건이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요 오늘은 낙지부터 합시다 오늘은 낙지 얘기부터 네 여러분들 오늘 유스타파에서 대대적인 영상이 방금 전에 떴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제 방송이 끝나면 어 귀찮으셔도 한 번씩 들어가셔 갖고 어 어 긴건이가 어 자세히 그게 유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스타파가 취재를 한 게 아니에요 검찰의 기록입니다 유스타파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재판 기록을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 조사 기록입니다 검찰의 조사에서 김건이가 2009년부터 2011년 2012년인가 거의 2년 몇 개월 동안 주가 조작을 한 거가 검찰의 기록이에요 김건이 거의 14억 그 다음에 최은순 거의 9억을 헤쳐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모녀가 23억을 꿀꺽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어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총 벌어들인 돈이 94억인가 그래요 도이치 어 권호수 회장의 측근들이 23억 23억 그 다음에 선수가 십몇억 최은순, 김건이가 23억 그래갖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거의 95억 가까이의 돈을 해 먹었는데 거기서 김건이와 최은순 빼고는 모두가 법정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 조사 또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총 6명이 90 몇 억을 해 먹었는데 김건이, 최은순 빼고는 검찰 조사 또는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김건이는 서면 조사를 1회 했다라고 밝히고 아예 최은순이는 서면 조사 자체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했는데 더욱더 웃긴 거는 이렇게 검찰의 조사에서 김건이, 최은순이가 벌어들였을 돈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 소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검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 근데 왜 소환을 못 하겠습니까? 윤석열 때문이죠 응? 시사타파 아직도 방송안에 70살까지 할 거야 그쵸? 검찰이 여러분들 완전 수사까지 하면서 부당이익을 얼마를 주가 조작을 해서 받는지를 다 해놨어요 김건이 14억에 먹고 최은순은 9억까지 해먹었다 라고 다 해놨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놓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다 윤석열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드디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엠브레인 퍼블릭 뭐 이런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가 했는데 김건이 특권 거부권 행사 잘했다가 23% 밖에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 65%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의 정부의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어요 그래갖고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심판해야 된다가 50%를 넘은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가 39%고 최대 격차가 벌어졌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5기로 거부권을 행사한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번 총선은 김건이 리스크가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 안에서 낙지의 탈당이나 원칙과 상식 더라이들 탈당을 하고 이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총선을 앞두고 공천전쟁이 벌어지면요 민주당보다 더 싸우는 것들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천전쟁을 맛볼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막 도끼 들고 오고 빠르 들고 오고 다 죽인다 그러고 막 당사에 불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 지역구에다가 국힘당은 이제 영남 물갈이가 시작되는 순간 쟤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내년 총선은요 총 올해 이번 총선은 결국은 김건희가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정 오죽하면 말이 여러분들 특별감찰관이지 김건희 나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 근데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특별감찰관 도입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제라도 김건희가 관리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죽함은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나대고 김건희가 얼마나 월권을 행사했으면 감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안해요? 그쵸? 아니 감찰이 필요할까 아니 영부인이 그냥 얌전히 있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월권을 행사하고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으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특별감찰관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결국은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23억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 뭐 정의를 외쳤던 윤석열이 저 대통령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때 정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시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탈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 일어나고 하는 놈이 얘기하는 겁니다 응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라고 하는 놈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응 이게 할 말이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 그 다음에 법무부 라는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 비판을 받은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해서 이게 법무부 입장이고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큰 사건이냐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만 생각해 봅시오 지금 김건희 사건이 끝났습니까 응 주가 조작 사건이 끝났어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쵸 검찰에서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인데 대통령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한 거에요 탄핵감이에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미 무죄를 판결을 내려주고 법무부는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소는커녕 소환조치 못한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무죄를 암시하는 이거 탄핵이죠 대통령실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을 내는 사건이 어디있습니까 어? 이 얘기를 들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뭐라 그러냐 김건이를 탈탈탈 탈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총장이 윤석열인 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통령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검찰총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수사주의를 안 했던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 마음대로 한거죠 국힘당은 자기네 수준으로 보는 거에요 지내는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은 당연히 지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은 자기의 사실 경호처가 되어버렸잖아요 윤석열은 지 마음대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나 보지요 대통령이 돼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한 거죠 응? 저는 김건이 특검은 반드시 제 의결하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윤석열이가 화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제 의결에서 투표해서 통과가 되면요 김건이 특검법은요 단순히 김건이 주가조작 특검으로 한정되지가 않아요 김건이 종합특검이 됩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특혜 디올백 사건 여기저기서 인사 전행 결국은 주가조작 특검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김건이 종합특검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특검 그냥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안 했으면 그냥 주가조작에 한해서 수사를 하겠죠 근데 결국은 양평고속도로 특허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종합특검을 해야 돼요 종합특검 결국은 쌍특검 거부권을 해서 정권심판론 결국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김건이 종합특검 그 다음에 대장동 50억클럽 이것도 종합특검이 될 거죠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수사 무마 의혹 거기에 윤석열 누나의 연희동 김만배의 집받은 이유 멸문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른자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대선전에 어떤 것을 좀 취재했냐면요 윤석열의 집안이 똑바로 산 집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결국은 윤석열의 누나는 김만배한테 연희동 집값을 헐값에 받았죠 제가 취재하던 거 얘기해도 혹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취재를 했었냐면요 여러분들 윤석열 가족관계 아세요? 윤석열 가족관계 아세요? 분명히 쟤네들이 내 방송 볼 건데 윤석열의 여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나만 알고 있잖아 윤석열 여동생이 뭐를 했었냐면 강남에서 영어유치원을 했어요 강남에서 영어유치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모 기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강남에서 영어유치원도 했었고 모 중견기업과 윤석열 여동생이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 수사 제가 취재들 이어나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잠수 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 여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총선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윤긴건이 특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김건희 동생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낙연씨가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이낙연의 최종 목표는 안철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렇게 신당 무슨 새로운 정치 떠들다가 결국은 국힘당에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국힘당의 대권후보의 꿈을 키울 겁니다 오늘 낙지가 탈당 전문에 지금 정치로는 대한민국 못 살린다 지금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국힘당이라는 악마 집단이 정권을 잡아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좀 말은 똑바로 합시다 지금 정치가 잘못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검사 독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윤석열은 이 욕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보면요 이낙연은요 그냥 윤석열의 도우미에요 지난 대선 때도 가장 큰 윤석열의 도우미는 이낙연이었어요 자기 지지자들이 무언에 이낙연 지지를 방조했죠 그리고 이낙연이 오늘 뭐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읽어보지기 싫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면서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 아니 아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1인 정당 아니었나? 어?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친노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친노가 다 잡는 1인 정당 아니었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친문 하면서 거의 문재인 정당 아니었나? 왜 이재명만 친명이 나오니까 그거를 인정을 못하냐고 어? 이재명이 그렇게 만만해? 왜? 아니 여태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동교동계 친노 친문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어? 왜 친명은 안되는데? 왜? 서울법대 안 나와서? 너보다 나이가 어려서? 변방에 장수를 해서? 여태까지 다 모든 정당이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 리더를 통해서 개파가 형성되는 거고 그 사람을 따라서 정치를 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떠들었는데요 그냥 반 이재명 연대에 합류하겠다는 거지 무슨 새로운 정치입니까? 이낙연이가 도대체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데요? 아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낙연이가 진짜 민주당의 큰 구심점이고 이낙연이의 행보가 있어서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었다 그러면 뭔가 오늘 이낙연이가 탈당했다 그랬을 때 사실 말을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 기분이 좋은 건 뭐야 여태까지 이낙연을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 이낙연 탈당해갖고 이낙연 때문에 내년 총선 망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마 이낙연은 오늘 탈당하는 분으로써 여태까지 지원자 제가 국무총리입니다 제가 5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전 전남 도지사입니다 저는 꽃길만 걸었습니다 저는 변방이 아니라 늘 김대중 대통령 파리 호남 파리를 해서 저는 늘 꽃길만 걸었습니다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전과 알고 봤더니 2범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의 44%가 전과죠 개소리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낙연이가 오늘 나가면서 굉장히 현타가 왔을 거예요 현타가 현타가 왔을 거예요 그 현타가 뭐냐면 친낙계도 나름 나름 비명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안에 있을 때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이낙연을 응원했던 사람들도 이낙연 탈당하니까 왜 그러면 친낙계 중에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계오 의원이에요 이계오 이계오 이계오라는 사람이 이낙연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계오도 거의 이제 저는 오늘 이낙연의 탈당은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비명과 친명의 그 벽을 어느 정도 허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명과 여태까지 이낙연이 있음으로써 친명과 비명을 굉장히 이렇게 가르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낙연이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친명 대 비명 이재명 대 이낙연 이런 대결구도로 삼았는데 이낙연이가 나가니까 친명과 비명의 벽이 많이 없어지면서 모두가 지금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하나의 민주당이 되는 더 단결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낙연이 나가니까 여태까지 친명과 비명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낙연이 나가면서 과거에 친낱개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낙연을 비판을 하고 129명이 동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민주당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서 탈당할 사람들 나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탈당파들에 대한 분노,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비명 친명 이런 소리가 점점 사그러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낙연씨 탈당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더 나갈 날이 있으면, 나갈 놈 있으면 빨리 나가 어 일도 가뭄이 없으니까 뭐 어설프게 한 놈 두 놈 이렇게 그 그지 새끼들 같이 기어 나가지 말고 더 나갈 놈 있으면 빨리 빨리 나가 그냥 어? 영찬이 너는 진짜 뭐냐? 넌 원칙과 상실한테도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민주당 너 지금 민주당 남아있다고 너 거기 공처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어? 여러분들 윤영찬을 제대로 물먹이는 일은 뭐냐? 경선에서 날리면 윤영찬이를 경선에서 날리면 윤영찬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씨발 따라 나갈걸 윤영찬이는 이제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는데 오로지 형근태 변호사 자기 지역구에서 이번에 사고 지역으로 묶이면 야 정말 최악의 상황에 형근택 변호사가 만약에 공천 부적격을 받는다 그래서 형근택이 만약에 안 나가면 그 지역에 다른 사람이 안 나갈 거 같냐? 아니 윤영찬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정치를 모르냐? 만약에 형근택 변호사가 부적격을 받아갖고 그 지역에 출마를 못한다 그러면 너 거기서 당선되라고 딴 사람들이 거기를 냅두겠냐고 어? 나라도 나간다 이 새끼야 윤영찬 너 만약에 너 거기서 이 새끼야 어? 형근택 변호사가 혹시나 혹시나 민주당에서 이번 사건으로 부담을 느껴갖고 공천을 못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 빨갛지도 않은 소리래 응? 더 웃긴 거 윤영찬 탈당 안 했다고 어? 제가 무척 서운합니다 음..음.. 이낙연이가 졸라게 서운하게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산을 뚜드려봤어요 계산기를 현재 계산기를 뚜드려봤는데 원칙과 상식 애들도 스스로들이 되게 초라함을 느꼈을 거예요 좀 이재명 반명 기류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최포동이 아닌 국회에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반명 기류가 좀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재명 다 날라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재명 전부 구속된다고 생각해갖고 사실상 이제 이재명과 각 싸우는 애들도 많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에 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건진 것도 있지만 정치적 목숨을 구한 거는 사실상 법원의 영장 기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지금은 저런 탈압에 의해서 하늘이 도와서 목숨을 구한 거지만 진짜 정치적 생명은 법원의 영장 기각이었어요 그 법원의 영장 기각이 나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재명은 살아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반명에 만약에 구속됐으면 반명이 오히려 친명을 누르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법원의 영장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원내대표 박광은이 날아가면서 민주당 최고위나 원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더 확고하게 끌고 나가면서 비명이 목소리가 작아지게 됐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런 얘기했죠 저는 이낙연의 탈당 이번에 보면서 민주당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단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민주 진영을 가장해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새끼들의 도구가 이낙연 뒤에 문재인이 있다였어요 기억하세요? 계속 뭐 뭐 민주당 지지 방송인 척 하면서 하는 유튜브 새끼들이 문재인을 까면서 이낙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계속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왜 이 김종민이나 이런 애들이 탈당을 할 때 왜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안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응? 안 그래요? 지금 열린 사과충들이나 지금 밖에서 신당 창당 세력들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욕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낙연이가 이렇게 약발도 없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놈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이낙연이 탈당 선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을 딱 거버렸잖아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나 통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이번에 이낙연 탈당한다고 계속 질환할 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가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이 김대중 정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응?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낙연이가 친문 진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친문 진영이 친문 진영이 전부 합세해갖고 이낙연 너 지금 어? 노무현 문재인 아니 노무현 김대중 정신 팔아먹지 말아라 라고 비판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속 이낙연 뒤에 문재인 있다 이낙연 뒤에 친문 있다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지금 이낙연 나갈 때 친문 진영 누가 움직였어요? 오히려 다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태까지 민주 지정을 갈라치게 하려고 했던 이 작업 세력들이 이낙연 뒤에 문재인이 있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 얼마나 많이 드렸냐 여러분들 비명이라 그래갖고 이낙연이나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지 비명이라 그래갖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친명만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고 비명이라 그래서 그들은 모두 욕하면 안 된다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응원을 못 할 뿐이지 비명 대 친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6대 4, 7대 3 정도로 비명이 많았다 지금이야 지금 뭐 이제는 친명 대 비명을 하면 6대 친명이 6, 비명이 4잖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어? 비명은 낙지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체크할 때 비명 니꼴 낙지였어요 제가 그게 가장 열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이낙연을 좋아하는 그룹이 누가 있나 생각해 봐라 친노가 이낙연을 좋아할까? 제가 여러분들은 그랬죠 친노는 이낙연을 죽도록 싫어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이낙연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낙연이가 탈당한다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반기를 든 게 이광재 의원이에요 제가 이광재 의원을 개인적으로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조건 비명이라고 그래갖고 친노도 욕하고 친문도 욕하고 이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고립된다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낙연이나 이런 인간들이나 우리가 민주당에서 내쫓아야지 모든 의원들이 친명이 아니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들 이광재, 김홍골 제가 호남 파리하는 새끼들이 있을 땐 제가 항상 민주당에는 김홍골이 있다 별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늘 총선 때마다 제 역할을 하는 김홍골이 있다 그렇죠? 김홍골은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민주당의 김홍골은 4년 중에 딱 세 달 필요해요 세 달 총선 90일 전에 가장 필요한 게 김홍골이에요 4년 전에도 4년 전에도 김홍골은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총선 전에 안철수 나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철수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이낙연이 탈당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이 아니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사라졌다 라고 하니까 오늘 김홍골이가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저희 아버님께서는 맨날이잖아 저희 아버님께서는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낙연 대표의 말씀은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이낙연씨입니다 어 자기 아빠를 자꾸 파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통합을 가장 우선시했고 저희 아버님의 정신을 가장 실종시킨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끝이야 그러면 김홍골은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총선 때 민주당이 분열을 하려면 호남파리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끝이야 응? 그래서 조만간 김홍골 의원님 저희 시사타파에 제가 다음 주에 김홍골 모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낙연씨 탈당에 대해서 김홍골씨 모실게요 제가 제가 김홍골씨 모셔가지고 4년 동안 뭐 했어요 의정활동은 하나도 안보이는 시즌인데 항상 이 총선 때만 되면 김홍골씨의 역할이 큽니다 어 안철수의 분당 때도 그랬고 이번에 진짜 다음 주에 제가 김홍골 의원에게 전화해갖고 어 이낙연씨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인터뷰를 해야지 그쵸 결정적인 순간에 김홍골씨 모시고 그 다음에 친나의 우광제로 불렸던 이광재 의원이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이광재도 세거든요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광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어디서 김대중 노무현을 입에 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대중의 정신을 가장 아드님의 말로 들어보는 김홍골씨 김홍골 의원님 모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김홍골 이광재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팔아먹는 이낙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당시에 노무현 탄핵 그 파동 사건이 있었을 때 이낙연은 무슨 짓을 했나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있었던 이광재 의원님에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낙연은 무엇을 했나 라고 들어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아끼던 이광재 의원님이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 다음 주에 제가 이낙연 특집 이낙연을 저격하신 분들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이낙연의 탈당은요 그 어떤 것도 이낙연 왜 탈당했는지 아시는 분 아마 지지자들은 다 알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낙연 왜 탈당했나 그냥 반명 그치? 무슨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민주당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왜 못했어? 누가 새로운 정치를 못하게 했는데 정창래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21년 이낙연이가 당대표 시절에 1월달에 박근혜 사면론을 꺼냈다가 폭망했죠 2021년 1월에 3년 전에 박근혜 사면론으로 폭망했던 이낙연 3년 후인 2024년 1월달은 탈당으로 정치의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낙성 연대를 경유해서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가 되는게 꿈이 아닐까 역시 정창래 의원님이랑 나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의 오늘 탈당 선언문을 보면 노욕입니다 노욕 너 대선 나올거지 너 대선 나올거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논평을 해주면요 이낙연의 오늘의 탈당은요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 경선 불복의 그 꼬리가 2년이 지나서도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검찰의 수사를 오히려 응원하는 이낙연 이재명 잡혀가고 구속대기면을 바랬던 이낙연 지 소망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니까 결국은 이재명을 도저히 자기를 인정할 수 없다 대선 경선 불복입니다 응? 이낙연은요 그냥 전개 은퇴해야 돼요 더 이상 어디 가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팔지 말고요 어디 감히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을 이낙연이가 팝니까 이낙연이가 김대중 대통령이랑 인연이 있는 거는 호남이라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재 정권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어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어받아서 전두환 총칼 앞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586 운동권 세력들을 전과자로 비유하는 이낙연이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낙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24년간의 정치 위장 위장진보 위장 민주당 이제 자기 색깔을 찾아갔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서울대 법대 바로 동생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동생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생 한동은 이낙연과 동문 아닙니까? 동기 아닙니까?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이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뭔가 아 민주당 큰일 났다 언론만 지랄드래요 언론만 민주당 분열 시작했다고 얘기하지 정작 민주당 지지자들은 알턴니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파래지고 있다 민주당이 점점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경선 이후에 2년이 넘도록 이낙연은 쭉 윤석열을 지지했다 윤석열을 도왔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싸울 수 있는 타이밍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딴지를 걸어갖고 민주당 지도부를 흔들고 역사적 변곡점에서 꼭 이낙연이 찬물을 뿌리고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고 이낙연은 가장 민주당 안에서의 윤석열 도우미 역할을 이제는 대놓고 한다고 해놓고 간 겁니다 이상민이가 국힘당 입당해도 90도를 인사하면서 이상민을 받아들이는 한동훈입니다 이낙연이라고 국힘당에 입당 못하겠습니까? 얘네들은요 막장 정치예요 이재명만 아니면 이낙연의 눈에는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훨씬 좋게 보일 인간이에요 제 말 틀려요 이낙연은 이재명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을 범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구헌날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 시간에 김건희 주가조장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폭망을 얘기를 했습니까? 이낙연이나 윤석열의 공통점은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공통점이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내년 올해 총선 앞에서 이렇게 탈당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 스스로가 명분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도 지 스스로가 이번 탈당 명분 없는 거 알면서도 저렇게 어거지로 왜 나가겠습니까?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한규가 인간 이하의 발언을 했어요 물론 사과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김한규를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김한규가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적대적인 정치 문화 속 검투사 같은 느낌으로 선열이 낭자하게 상대방을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문화에서 이 대표가 본인이 피해자가 돼 보니 한 번 더 느꼈을 것이라며 당 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당무에 복귀해서 보여주면 당원들이 더 진정성을 이해해 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이재명 지지자들이 같은 당 의원들을 찔러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게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거는요 리틀 이낙연입니다 리틀 이낙연이고 이런 내 귀를 의심할 만한 이건 망말입니다 이건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잠정적인 테러범을 만든 거예요 어? 정말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를 조롱한 것이고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김한규가 고급스럽게 얘기했죠 제 식대로 김한규가 얘기한 걸 정확히 해 줄까요? 이재명 대표가 칼을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이게 정치 테러로 막 생사의 고비를 넘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칼 맞아보니까 우리도 너 때문에 지지자들한테 칼 맞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반명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격하지마 이 얘기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 한 번 맞아보니 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너 칼 한 번 맞아보니까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우리 공격을 멈춰라 이겁니다 어? 이게 말입니까? 응? 응? 진짜 이런 말은 코인 사태 때도 진짜 김남국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응? 그때 코인 사태 때 김한규가 뭐라 그랬냐면 김남국 의원이 당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윤리특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고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다는 결과를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요 진상조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겸을 드러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리틀 이낙연입니다 리틀 이낙연 리틀 이낙연 리틀 이낙연 어 저한테 답장이 왔네요 제가 김한규 의원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이 의원님 발언에 분노하고 있어요 혹시 할 말이 있으세요? 했더니 어 저한테 지금 언제 왔냐면 답장이 10시 51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표현이 부적절해서 페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제 의도는 야당 대표가 혐오 정치의 피해자로서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어 태어나면서 한 메시지니 크게 공감이 된다는 취지였는데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딱 일부 문구만 잘라내서 보면 오해할 수 있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불편한 건으로 연락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만간 인터뷰를 해 볼게요 전화를 해서 진짜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저한테 그렇게 왔네요 이거는 좀 발언이 이거는 넘은 거죠 선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진짜 여러분들 이낙연 아무것도 아니죠 이낙연 아무것도 아니죠 이낙연 아무것도 아니죠 이낙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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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니 갈 길 가는게 너무 너무 잘 된것 같고 오히려 이낙연에 이낙연 이낙연 뭐 니네가 생각하는 이낙연은 뭐 니네끼리는 거물인지 몰랐어도 이낙연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딴 애들 나간다고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 신경이나 씁니까? 어? 난 진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래도 나 공천 주겠지 하면서 그냥 괜한 기대감 이런 거 펼치지 말고 나갈 놈들 그냥 좀 나가면 안 되겠니? 응?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김한규 의원을 전화해서 인터뷰를 하면 제 채팅창은 욕밭이 되겠죠? 욕밭? 그건 예의가 아니겠죠? 어? 김한규 의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보면 여기 채팅창은 욕밭이 되겠죠? 어? 그럼 다음에 하는 게 여기 내가 안 봐도 뻔한 게 여기 다 불강동 휘발유들 아니야? 그쵸? 응 거의 불강동 휘발유 다 한 통씩 쥐고 다니잖아 보통 성격 아니잖아 나도 그때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하여튼 이낙연의 탈당은 민주당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 이상민은 우리가 수박이라고 불렀지만 도마도였고 지금 이낙연도 푸르스름하면서 점점 선홍빛으로 변하고 있는데 결국 이낙연도 도마도다 도마도다 그래서 진짜 파란색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파란색에서 물이 빠져도 하늘색이 되지 핑크색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원래 파란색이 아니었다 그들은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물이 빠지니까 핑크색인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파란색은 물이 빠져도 하늘색을 띠지 파란색에서 절대 핑크색이 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사터파의 심중구석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 이 테러 사건을요 우리나라의 정부와 경찰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척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의 테러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사망을 했으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대 어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날 뉴스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0.73의 표 차이로 떨어진 저는 0.73이 졌다고 생각 안 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권력자를 테러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나 경찰이 배우도 밝히지 않고 신상도 밝히지 않고 그러지만 외우고 같으면 난리가 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8쪽을 공개를 하지 않고 신상조차 공개를 하지 않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가 잔인한 정부라고 제가 왜 누누이 얘기하냐면요 이선균 씨 사건 수사할 때 보십시오 경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할 때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선균 씨가 마약 복용이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선균 씨는 마약 범죄자가 돼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떠들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인권보호를 하는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전세계적인 충격의 사건이에요 진짜 이선균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 사건의 너무 다른 경찰의 수사 여러분들 이선균 씨 사건이 왜 경찰에 비판을 받는 줄 아세요 왜 이선균 씨 사건이 경찰이 그렇게 심한 질책을 받냐면요 마약 수사는요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경찰이 수사 원칙도 이거는 다 여러분들 어긴 거예요 원래 마약 수사는 철저한 보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의 공급책과 일당을 서탕하는 데 그 수사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마약을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 사건은 철저하게 보완 속에 마약 투약 혐의자를 잡아다가 조져서 일망 타진하는 게 마약 수사예요 원래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는 시기에 여기저기 국힘당이 악재가 겹치고 난리가 나니까 연예인을 이용해서 저는요 이선균 씨는요 윤석열 정부의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 틀려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 인사참사와 여러 가지 비위가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 이선균 씨를 개망신 주면서 공개적으로 이선균 씨 계속 불러다가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계속 꼬트리 잡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이선균 씨 죽음으로는 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저는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가 마약 수사건 수사를 이따위로 합니까?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 마약을 공급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마약 수사의 기본 원칙이 보완이에요 보완 이거는 세상 떠벌리고 다니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연병을 하던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가 밝힌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고 신상 공개도 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안 한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선균 배우 이선균 씨는 인권이 없나요? 경찰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경찰도 수사권이 과잉 비대해지면 진짜 믿을 놈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권을 뺏기면 대한민국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뿐만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딱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경찰에 의해서 절대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국조랑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명문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내용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부동산 침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다 보면 금전거래에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2의 국정조사 국정조사 특검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당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놈의 8장짜리 변명문만 공개를 하면 당적 얘기 안 해도 그냥 태극기 무대로 나와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을 죽였다는 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좌파의 수장인 이재명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무조건 8장 공개하는 순간 이번 총선전에 공개하도록 민주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야 돼요 이거 공개 못하면 진짜 민주당 개망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분을 테러가 당한 거는요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진짜 이거 민주지휘의 큰 도전이고 주둥이로만 테러는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둥이로는 한동이랑 윤석열이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은 어떤 짓거리 합니까 물타기 해갖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시사타파 뉴스 우리 언론사에 이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왜 조중동이 여러분들 조중동이 이 사건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짓거리를 했죠 부산대병원이랑 서울대병원이랑 싸움을 붙였죠 근데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이송을 요청을 해왔다 라고 하면서 서울대병원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 요청을 해와서 그렇게 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이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괜히 진실공방 있냐 하면서 물타기 했었죠 아니라도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서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성은 부산대병원장 국민의힘 소속 혁신TF위원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어쩐지 갑자기 유력 정치인이 이놈입니다 어쩐지 뜬금없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진실공방 게임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진료간 것을 문제삼는 부산대학교 병원장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확인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오늘 우리 곽동수 국장님이 진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부산대 나 설마 했는데 왜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특혜인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진실공방 왜 나오나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부산대병원장이 국힘당 소속의 혁신TF위원이었습니다 진짜 인간들도 아니에요 진짜 실망했어요 진짜 얘네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뉴라이트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신친일파 신매국노 뉴라이트르라는 말은 걔네들이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뉴 라이트가 아니라 신친일파 또는 신매국노 그렇게 절대 부르지 마요. 신친일파 또는 신매국노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총선이 90일 정도 남았죠. 근데 좀 뭔가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가. 어떤 응어리가 있냐면 왜 민주당은 그렇죠? 왜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카드를 두려워할까? 왜 민주당은 조국을 영입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국 장관이 억울하게 당하고 민주 진영의 결집과 내년 총선의 조중동의 프레임에 놀아나서 아직도 민주당은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중도가 날라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장관을 밖에서 신당 창당이니 어디랑 이렇게 연대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의 희생양이다 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을 왜 영입을 못하냐고요. 제가 선거 때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저는 계속 조국이 선거 때마다 언론에서 조국 비호감, 조국 싫어한다 이런 글들이 결국은 조국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무섭기 때문에 조중동이 계속 조국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이 들어오면 중도가 돌아선다는 건 조중동의 이론이에요. 왜 조국이 들어오면 중도가 돌아서요? 조중동 잣대 아닌가요? 나는 오히려 지금 이른 순간에 이낙연이 나가고 조국 장관같이 검찰과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 장관을 민주당이 과감하게 영입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민주당이 과감한 쟤네 국힘당은 뻔뻔하게 인간 말종들도 영입해갖고 김구 선생님을 폭탄 던진 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영입하는 국민의힘인데 조중동이 악마시켰다 그래갖고 조국 장관이 당한 걸 보면서 분노했던 수백만의 촛불은 모르나?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요. 개총수 저 새끼는 이재명보다 조국을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를 몰라서 하는 놈들이에요. 저는 조국 장관님은 대한민국의 언젠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검찰에게 당했던 이런 진짜 작사를 한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작사람만 내놓고 정말 조국이라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큰 자산이에요. 나는 왜 민주당의 보석이 저렇게 밖에서 썩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알던 옛날에 10년 전의 조국은요.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10년 전의 조국은 그냥 학자였어요. 조국 교수님은요. 정말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조국은 가족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전사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조국은 절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당하고 딸과 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알던 조국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는 착하고 좋은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중도가 돌아선다는 말은 민주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조국을 멀리하는 이런 문화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조중동이 만든 조국의 강을 민주당 스스로가 늪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이낙연 똥파리 새끼들과 결별시킬 수 있는 친문 세력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은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조국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조국은 심성이 착해서 민주당 입당 원소도 내지 못하면서 밖에서 토크 콘서트 열면서 정치를 하겠다. 때가 되면 돌이라도 하나 같이 들어서 싸우겠다라는 이런 자신감 없는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입당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 조국 장관님이 여러분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재명 당대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민주당에 입당 원소를 내겠죠. 그러면 조국이 민주당에 입당 원소를 내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가 곤란해지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조국 입당을 거부하거나 조국 입당을 승인해도 조진동은 공격을 할 테고 거부해도 지지자들이 공격을 할 테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한테 부담감 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국을 야인으로 만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저런 후한 무치의 국민의힘은 민족을 팔아먹는 새끼들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언제까지 조국을 죄인으로 만들 겁니까? 여태까지 조국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 조국에게 빚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누가 조국을 민주당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오영환이 이소영이 처음에 조국 반성해라 조국은 언제까지 잘못했다고 얘기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이낙연이 나갔을 때 민주당이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조국을 멀리해야마나 뭐가 무서워서 중도가 덜어선다? 무슨 증거로 여론이 조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조국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부잣집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검소하게 살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특권의식 이라고 보여서 그것마저도 사과를 하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도 조국 장관님을 영입을 하고 싶겠죠 워낙 조중동이 물고 늘어지고 이낙연과 비명계에서도 조국을 거리를 두기를 하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허곤날 선거 때만 되면 조국 멀리 멀리 하려고 그러고 왜 그래야 되는데 윤석열 에게 가장 대한민국에서 원한이 많이 맺힌 사람은 조국 밖에 더 있습니까 조국 다음에 이재명 아닙니까 조국 멸문지화 시키고 이재명 멸문지화 시키려고 하는게 윤석열 과 한동훈 의 검찰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품지 못하고 밖에서 떠들게 떠들게 합니까 딴 사람들은 영입 잘하는데 왜 조국 이라는 우리 민주당의 대를 이을만한 이런 걸출한 스타가 있는데도 우리는 왜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그 보석이 밖에서 썩게끔 만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단지 조국 장관님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총선회에서 조국 장관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조국은 죄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적어도 딴 놈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단 하나도 벌받지 않았죠 조국에게 누가 이제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조국 장관님 조국 장관님 사면을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정경신 교수님이 위저도 안한 표창장 가지고 4년형을 받아갖고 조국 장관님의 부인 정경신 교수님이 사면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혜를 누렸습니까 조국 장관님은 죄값을 치렀잖아요 과도하게 그래서 정치를 민주당이 조국 장관님을 영입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조중동이 욕해도 조국만큼 죄값 치른 사람이 어딨냐라고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응 안 그래요 조국 장관님을 비판하고 조중동이 욕하면 조국만큼 죄값 치른 새끼가 누가 있나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해도 수사 한번 당하지 않는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나 저는 만약에 조국 장관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님을 나는 사면하지 정경신 교수님을 사면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서운했었어요 너무 아팠고 정경신 교수님의 경강상 상태나 너무 검찰개혁의 희생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사면해줬다 그러면 조국은 정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님과 정경신 교수님 그의 가족들을 사면해줬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은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비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님은 그 어떤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특혜를 누리지 않고 어떤 사면이나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만큼 혹독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죄값을 치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도 이낙연이 저렇게 나가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 우리 민주주의형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형이 다시 한번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왜 조국 카드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제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다음 대선 때도 조국 이재명이 손잡고 정국을 누리면서 조국이 이재명을 외치고 민주당 이재명 단독으로 경선 치러갖고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구도로는 민주당의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국을 멀리하는 게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왜 조국 같은 보석을 민주당에서 선뜻 영입하지 못하고 조국 신당창당 하나 이렇게 조국을 자꾸 왜 밖으로 내몹니까 무얼 그렇게 잘못했다고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가족이 멸문지 당할 정도로 고통을 겪은 그런 동지 아닙니까 동지 이낙연과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민주당도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조국이라는 카드가 우리에게 소중한 카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조국의 총선 필패론 이제는 깰 때도 됐다 왜 늘 조중동 욕을 하면서 조중동 말을 듣는 왜 선거 때만 되면 조국 앞에 약해지는 조선일보 앞에 약해지는 민주당이 돼야 되나 저 혼자 넋두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토파이 심층분석 주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반가워요 고맙고 먼저 기분 좋은 소식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 했는데 지금 편안하대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죠 속아이 빨간 새끼가 겉에 파란척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시방석 이었겠어요 근데 겉도 빨가고 속도 빨간 데 가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까 얼마나 편해요 국민의힘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정당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민주당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늘 인간들은 거짓말을 하면 불편한 거거든요 그쵸 원래 자기의 맞는 잠바를 입으면 편한 거예요 아주 대활약을 하십시오 거기서 정체성 이거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이가 요즘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이 대선 전까지 대선 이랬다 올해 총선 3월 까지 자기가 민생 토론회를 주관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총선 개입이라고 내가 며칠 전에 비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며칠 전부터 일산에 가서 규제를 제가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제가 막 이지랄 떨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은 다른 동네 가고 또 다른 동네 총선 개입이라고 하면서 제가 욕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총선 도움이에요 저는 정치를 항상 좀 틀어서 보는데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정 부정평가가 거의 70% 60% 달하잖아요 윤석열이가 나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쌍판대기 하면서 저희 권위를 저는 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윤석열이가 여기저기 대통령 지지율 30%도 안 되는 새끼가 여기저기 나되면서 시민들 모아놓고 그러면 나쁜 게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래 윤석열이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그렇죠 윤석열이 어떻게 지금 김건희가 나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잠잠하잖아 그렇듯이 윤석열이 나되면 나될수록 우리에게 총선은 도움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지 보면 저게 너무 뻔뻔하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고 심지어 음식점 가면 공기밥을 3천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공기밥을 3천원 받는 데도 있고 대부분 식당에서 공기밥을 2천원 받으려 하면서 사람들이 물가 압박과 실질적으로 시민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너무너무 힘든데 지 혼자 지금 자가 무슨 72억 짜리 반틀리 72억 짜리 반틀리를 타봤는데 그 반틀리를 탔다고 도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벤틀리를 자기가 타봤는데 그럼 벤틀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벤틀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이 윤석열은 모질라도 참 모자란 여러분들 벤틀리 70억 2억 짜리 가는 차들은요 수제 제품이에요 수제 일반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인들이 모여서 전세계 10대 10대 또는 20대 100대 한정 요렇게 한정되게 장인들이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에요 제 말 맞죠 72억 짜리 벤틀리 차는 우리나라 같이 찍어내듯이 아반떼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는 차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차를 만들어서 붙는 전세계 디자이너 최고의 수제작들이 연봉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붙어갖고 그 차를 한 대 만드는 차 입니다 응 근데 그 차가 마치 아반떼 찍어내듯이 이런 차를 타면 어 뭐 일자리가 창출되고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안 그래요 왜 에르메스나 그런 명품들이 왜 비쌉니까 우리가 쓰는 무슨 가방 그런거같이 기계적으로 오바루 찍어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두개만두고 이런 제품이면 비싸지가 않아요 장인들이 연봉 수십억 받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떠갖고 만들다 보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응 아 오바로크 죄송합니다 예 오바로크 미싱 어 이거 장인들이 만드는 거라서 서민들 일자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 정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더더욱 즐거운 거 뭐냐면 30%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인간이 쌍판댁이 드러내고 전국을 돈다는 게 우리에겐 박수죠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우울해 우울해 할 필요가 있어요 지지율이 마치 한 60% 70% 나오는 대통령이 어디 어디 막 다니면 가는 데마다 와 할 텐데 지금 지지율 30%고 나머지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가 60% 70%인데 어디 지역 갈 때마다 에이 씨 막 사람들이 저 쌍판댁이 저 새끼 또 왔다 극혐이다 막 이런 해서 결국은 총선 나가오니까 선심성 막 포필리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그러잖아 지지율 30% 나오는 게 왜 돌아다니냐 어 지금은 오히려 짱박히 김건이랑 둘이 짱박혀있고 한동훈한테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내년 총선에 유리한데 그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보이지 않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여러분들 보면 이게 심리전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검사 동일체라고 해도 윤석열은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충신이고 아바타라고 해도 한동훈이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한동훈도 정치인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가 이게 검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윤석열이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내년 총선을 자기 이름으로 치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윤석열은 누가 뭐라 내가 지금 권력자 내가 지금 권력자인데 내가 숨어서 있으면서 정치 내년 총선을 이끈다는 게 무언의 자존심이 상하고 대통령실 안에서는 미래의 권력인 한동훈이에게 넘어간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사실상 한동훈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을 이끌어달라고 정상적으로 부탁을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치 메커니즘 같으면 윤석열은 잠수를 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래 정상적인 메커니즘 같으면 윤석열은 잠수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이 갖다 심어놓고 자기가 오히려 나댄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중동이 30% 대통령이 너 왜 자꾸 나댄야 너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 위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리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심판론은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짓단에는 뭐 제가 그랬습니까 저는 좌천눈을 4번이라 당하고 사실 사직구장에서 제가 야구를 봤습니다 뭐 이런 사직에서 야구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깝죽대고 앞에서 어떤 받아치기나 하고 이런 언어는 잘할지 몰라도 정치인의 언행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정치인의 언행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정무적 감각이 있고 정치인의 감각이 있다 그러면요 한동훈이가 실언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한동훈이가 엄청난 실언을 하는데 지금 언론이 커버 쳐주고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어떤 게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실언이냐면 비대위원장을 공천하는 건 나다 이거 그냥 언론이 넘어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잖아 근데 국민의힘에 공천하는 건 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그러면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들은 그냥 한동훈이의 들러리 바지인가요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공천을 이끄는 건 나다라고 얘기했거든 한동훈이가 그냥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과 들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당 안에서도 당헌당규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예상하는데 3년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검사나 한동훈 이 새끼들 다 구속돼요 얘네들을 지네가 여태까지 정치인들 잡던 그 논리로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돼요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돼요 이 새끼들 어? 그치 않아요? 여러분들 박근혜가 박근혜가 윤석열이가 잡아낼 때 한동훈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잡아낼 때 어떤 거를 범죄 혐의로 했냐면 뇌물수수 혐의로 했어요 그 뇌물수수 혐의가 뭐냐면 삼성과 재벌들을 이용해서 미르제단에 돈을 기부하게끔 하고 그거를 압력을 행사했다 그거였거든요 윤석열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행사만 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SK 채태홍 데리고 다니면서 채태홍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처먹고 떡볶이 처먹고 걔네들이 여러분들 윤석열과 해외가 그냥 갔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뭐든지 이번에 박하 이번에 10조 준비했습니다 거 10조가 꽈될 것 같은데 그럼 100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지랄 떨면서 결국은 여러분들 재벌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응 재벌을 통해서 인기몰이라고 저번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당대표 잡을 때 이 새끼들이 검찰의 논리가 뭐였죠 이재명이 무슨 사건이었죠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올랐다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대북송금 사건이었나 어 뭘로 정치적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엮었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훈이랑 대북송금 사건이었죠 아 대장동 사건 아 성남FC 사건 성남FC 그 로비 사건이라고 하면서 성남FC의 후원금 사건이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정치적 정치적 이득을 이재명이 봤다라고 했거든요 그 그 재벌들의 광고를 받아갖고 그럼 똑같은 잣대로 보면요 재벌들 데리고 해외에 가갖고 여기저기 105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에 투자하게끔 하면 윤석열이가 해외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고 그런 것들을 누구의 정치적 이득이에요 응 누구의 정치적 이득이에요 윤석열의 정치적 이득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뇌물죄예요 박근혜도 그런 식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엮었었어요 그렇죠 죄벌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에 투자하게끔 하고 누가 정치적 이득을 봐요 윤석열이에요 똑같은 잣대로 보면 윤석열은 그게 바로 뇌물죄입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여기저기 쓰시고 다니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한 게 법무부 장관 왜 임명 안 하는데 응 법무부 장관이 필요 없으니까 민정수석 왜 임명 안 하는데 민정수석이 필요 없으니까 친애가 다 하니까 그냥 청와대 대통령실의 검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겸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번에 법무부의 김건희 특검에 이례적인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응 법무부 장관 왜 왜 임명 안 하냐고 필요 없으니까 어 아직도 공석이에요 응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경호실장 공천관리위원장 윤핵관 감별사 다 죄짓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만 몰라요 지네들을 권력 잡아서 검찰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응 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동훈 봐봐요 자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나되면 나될수록 민주당은 유리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그 척을 주고 각을 세울까봐 참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한동훈이를 언론이 그렇게 띄워주는데 정권심판론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럼 뭐를 얘기하죠 한동훈의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저렇게 뭐 지방 다니면서 막 국민의힘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내년 총선 심판 정부 견제론이 최고치를 찍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동훈의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네끼리 포장해서 어 계속 한동훈이 빨아주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제가 보면 한동훈 윤석열이 많이 나대라 니네가 많이 나댈수록 니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결국 윤석열 니콜 한동훈의 한동훈 아바타 이렇게 돼서 니들은 어떤 짓을 해도 사람들에게 감의 없다 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약속 대련이라도 할까 봐 참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윤석열은 오히려 자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생전국토론회라고 하면서 3월 초까지 나댄다고 하니까 지지율 한 20% 바닥치면 그제서야 한동훈 윤석열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 나오면 그때 뭐 당깨기 전문가 김한길이 등장하든지 누군가가 등장 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낙연 씨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낙연 씨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비판하라고 싶어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은 비판을 자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정치를 크게 보면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이 분열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을 굳이 씹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낙연을 여러분들 마음 놓고 욕해도 돼요 왜 그러냐 이낙연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경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경쟁자이자 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됨으로써 눈에 가셨던 박광호언니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낙연 너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주고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낙연이가 나가서 이제 한다는 게 이제 새로운 미래 16일날 발기인 대회를 하고 왜 그러냐면 2월 15일 전에는 2월 15일 전에는 어떻게든지 창당을 해야 돼요 늦어도 2월 초 이번 달 말까지는 창당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현역을 영입을 해서 결국은 기호를 받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월 15일이 기준입니다 2월 15일 날까지 현직 의원의 보유 상황에 따라서 각 당의 기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관리 실무작업을 2월 15일 이후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2월 15일까지 어떻게든지 이탈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기호를 정의당보다 앞에 3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얘네들의 습성인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걸 알기 때문에 모든 공천의 실무작업을 2월 15일 이후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2월 15일 이후에는 배지의 몸값이 사실상 똥값이 되는 거죠 2월 15일 이전에 현직들이 탈당을 하면 그 사람들의 배지값은 올라가지만 하나 조금이나마 민주당이 남아갖고 자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는 사실상 수박들은 탈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2월 15일 이후에는 배지 드리고 뭐고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기호는 이미 정해졌고요 선관위에 그 당 2월 15일 기준으로 현직 의원 보이스에 따라서 이미 정당과 기호가 다 정해지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2월 15일 이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라고 합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이낙연이가 이 욕부터 좀 하고 갑시다 이낙연 지지자 누가 봐도 김남은 레슬링 선수 출신의 예전에 권순옥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백광연 이런 이번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이낙연이 탈당 무슨 행사인가 그런 행사였대요 그리고 똥파리들이라고 우리가 소위 불렀던 저는 똥파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윤석열 지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똥파리라는 표현도 이 사람들한테는 과분해요 그래서 저는 똥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자가 이재명을 민주당에 남아서 이 사람들 지난 백광연 씨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이 연대를 했던 지금이야 노골적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들 있죠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경선 이후에 윤석열을 지지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똥파리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윤석열 지지자들이 사실상 이낙연 그러니까 이재명 반 이재명 설정이죠 탈단 기념행사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뉴비 씨 출신이에요 프로레스런 김남은 씨가 나는 살다 살다 정말 이런 망언 이런 인간 이하의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라 그랬냐 정확한 워딩은요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살다 보니 목에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 사람 새끼예요 목에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건 난생 처음부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일정이 병원 법원 병원 법원 이런 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이거는 결국은 이낙연 이낙연 이의 모든 원죄가 있는 거예요 이낙연 이가 급하게 사관을 했다고 하지만 이낙연 이가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결국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 지내가 지지하는 이낙연 수준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저질 혐오 발언은 이낙연 이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지난 대상 경선 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대선 경선 불복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사껏건 도덕성 강조하고 도덕적으로 물러나라고 그러고 당의 화합보다는 전혀 이런 혐오 발언을 있삼았던 게 여태까지 누구예요 반명 이었잖아요 저는 저는 이거는 마치 다른 나라 지지자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 지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본인 지지자 혼자 어떤 사과드릴 문제가 아니죠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낙연을 따라가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왜 이들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낙연 지지자들과 공통점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살인미수 사건 테러 사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전면 재수사해야 되죠 그렇죠 전면 재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경찰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김호준 청소가 얘기했듯이 사건 현장을 바로 물청소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이른 일은 없습니다 동네에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어떤 진짜 칼부림이 나고 그래도요 조폭끼리 싸움을 해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안 그래요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조폭들끼리 칼싸움을 하고 어떤 칼부림이라도 폴리스 라인 치고 범죄자나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현장을 보존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현장 검증을 또 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마치 과학수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과학수사도 현장에서 살인 미수범 잡았다 그러면서 현장을 치운다 이런 짓거리 이런 짓거리는 여러분들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증거인멸이에요 이건 그거는 윤희군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부산경찰청장 이거는 증거인멸로 수사받아야 돼요 이거는 안 그래요 경찰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물청소를 합니까 증거인멸 사건이에요 이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그래서 전면 재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라고 하면서 발표한 건 전면 무효입니다 그 결과에서 드러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산경찰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라고 발표했는데 나보다도 발표 안 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김진성이라는 이름은 뉴욕타임즈 에서도 얘기했어요 경찰은 김진성의 이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 경찰은 그것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제가 눈에 주장했던 8쪽짜리 그 8쪽짜리 내가 왜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 했는가 또는 내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내가 왜 이재명을 죽였는가 이 8쪽짜리의 모든 동기 원인 의혹이 전부 들어 들어있는 건데 그 자체를 감추는 자 이거는 이 살인사건 살인미수범과 경찰이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이 정도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야당의 이거는 완전 정치테러 사건이 다른 나라 같으면 여러분들 나라가 뒤집을 일이에요 응 나라가 뒤집힐 일입니다 안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 오바마가 트럼프가 지금 칼로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모든 CIA나 이런 정보기관이 전부 동원돼갖고요 전부 압수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테러 사건은요 전세계에서도 용납하지 않아요 진짜 이런 지금이야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지금의 윤익은 경찰청장이나 이런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검찰개혁만 외쳤지만 경찰도 정말 왜 경찰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경찰 소리를 모든 경찰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경찰 소리를 듣는지 본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경찰청 물론 경찰청장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면서 윤익은 총장을 비판을 하면서 유삼령 총장 총경이나 여러 의로운 총경들도 있죠 정말 정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경찰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그 민중의 촛불이 결국은 경찰한테도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건 칼테러범 사건 이재명 당대표의 살인미수 사건을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결국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도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걸 자체를 국힘당이 반대를 하면 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진짜 이거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 진짜 경찰이 아니라 이거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치 않아요 이거는 일개 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나서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심각한 대테러 사건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동훈이나 나대라고 하십시오 정권심판론은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한동훈이가 대구 찾아가고 부산 찾아가고 여기저기서 TK 정권심판론이 11%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한동훈 뛰게 혈언되다 보니까 지금 KBS뿐만 아니라 이 어영언론들이 한동훈 뛰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빡친거죠 야 성훈아 이 시발 내 지지율은 깎이는데 왜 네 지지율은 올라가는거냐 응? 형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어서 말대꾸를 해 이 샹남은 새끼가 이게 되는거에요 어? 진짜 거짓말을 안 빡치겠냐구요 한동훈이 믿고 내보냈는데 저 새끼 지위 인기몰이만 하고 다니고 어? 자기 대통령 지지율은 응? 자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정권심판론은 계속 올라가고 여기저기서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은 욕하면서 한동훈을 지지하니까 왜 윤석열이 빡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국민의힘 지지율인데 지지자들인데 윤석열은 욕해 근데 한동훈은 와 해줘 그러니까 윤석열이 빡쳐 안 빡쳐 그럼 어때 옆에서 숨어있던 28일째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빠 저 새끼들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오빠 저 새끼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그러니까 요즘 오빠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래갖고 윤석열이 가만히 있다가 한동훈 임명하고 뜬금없이 민생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마치 한동훈과 윤석열이 경쟁하는 것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마치 여러분들 윤석열이는 전국 민생토론회를 한다 그러면서 막 뭐 규제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시발 어? 어? 뭐든지 다 깎아 세금도 안 내도 됩니다 하니까 조선일보가 30%짜리 저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저 새끼 미쳤나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려고 조선일보가 욕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죽하면 저 지지율도 30%밖에 안 나오는 줄어낸 새끼가 저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고 떠들고 다닐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이가 어디 가갖고 막 밴틀리차가 72억짜리를 타봤더니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너는 밴틀리 72억짜리 타면서 어? 좋았겠다 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과 전혀 거리 괴리감 있는 뭐 1,2,2,2,2,2,2,2,2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전부 세금 없애주겠다 사람들은 천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지금 정권심판론은 계속 올라가고 국민의힘 안에서만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한동훈이 깔 때 쉽습니다 쉬운 게 맨날 한동훈 뭐라고 동료 시민 여러분들 그렇죠?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씨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맨날 우리보러 동료 하긴 나를 동료라고 하진 않겠죠 한동훈이가 당신이 부르는 동료 시민들은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요 핸드폰 비번을 못 풀 수 안 풀 수가 없어요 당신 동료들은 일반 당신 국민들은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요 핸드폰 비번을 당신같이 뻔뻔하게 안 풀 수가 없어요 응? 그쵸? 당신이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안 풀고도 뭐 무협의 처리받고 니네가 수사하니까 그러지 동료 시민들은 특권을 누리지 않아요 당신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다시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죠 총선이 다가오니까 문재인 원망을 합니다 계속 뭐 문재인 문재인 때문에 뭐 이낙연이 컸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탈당을 하면서 진짜 찬물을 그냥 냉수를 이낙연 얼굴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이낙연이 딱 탈당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통합을 재차 강조했냐 친문지정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쵸? 친문지정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똥파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문재인 결단하십시오 이재명입니까? 이낙연입니까? 이낙연입니까? 미친거죠 여태까지 문파라고 하는 놈들 있잖아 문파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는 문재인도 공격하려고 문파라고 하면서 그 여태까지 문재인 지지자라고 했던 놈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하라고 이낙연 신당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완전 미친거죠 여러분들 절대 문재인 대통령 딱 중심을 잡고 민주당은 통합이다 최차 강조를 했고요 진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신당에 찬물을 확 깨얹어 버리면서 또다시 이낙연을 빗대면서 또다시 이런 탈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서 문파라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낙연의 신당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장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12일 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인 원내대표가 면담을 했어요 이거 왜 그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왜 갔냐면요 원래는 예정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인사를 하면서 양산을 방문하려 그러다가 부산에서 살인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살인민주당에게 테러를 당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못 갔어요 양산을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신 간 겁니다 대신 간 거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정치가 다시 국민 어 뭐 뭐라고 했더라 지금 더 이상 민주당에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낙연 탈당을 꼭 집으면서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문진영은 지금 결속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으로 반드시 민주당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지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도 이낙연을 비판했죠 분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한번씩 얘기해 봅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이가 나되면 나될수록 너무 꼴배기 싫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막 거설 그게 여러분들 열민당 사과충들이랑 민주당 분열 세력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민주당 분열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면서 신당 창당을 하려는 열민당 사과충 세력들이랑 그 안에서 민주당 분열을 하려는 놈들이랑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나대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면 우리는 그 원인이 누군지 그래서 김어준을 비판하고 알지도 못하는 양정철을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검찰총장 윤석열을 누가 지명했냐 누가 추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가 속은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윤석열 응원한 적 없어요? 진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래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이 이명박이와 박근혜를 구속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다음 검찰총장 되면 다 때려잡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기대를 걸었습니까 우리 민주진영이 검찰에 저런 본색을 드러낼 줄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다 속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안 속은 분들 몇 분은 있겠죠 솔직히 우리 다 속았잖아요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거기 윤석열 사단이 박근혜 일당들 우병우 구속시키고 김기춘이 구속시키고 조신여 구속시키고 얼마나 톡해갖고 우리 박수를 보내고 윤석열 진짜 정의의 사도 정말 여러분들 초심님은 심지어 뉴스타파를 응징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 윤석열 누가 임명했냐 그게 민주당 갈라치기가 되지 지금은 원망을 하면요 그게 먹혀요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이 됐고 윤석열이가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했던 멸문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죠? 심리가 이게 문재인도 수박이다 문재인도 결국은 윤석열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다 속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볼 거냐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왜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 얘네들이 살아났나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과 특수브라인들은 거의 좌천되고 거의 쪼그라들었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수들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본심을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자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정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굉장히 강단있는 검사라고 생각했고 대한민국에 진짜 검사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대항하는 검사들이라고 생각했지 검사만을 위하는 검찰 조직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죽어가던 윤석열의 특수부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부활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될까? 그 원론적인 일로 돌아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됐던 검사들을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가장 내세웠던 기치가 뭐예요?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면서 그 당시에 외쳤던 게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할 때 누구를 기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영수 특검에 있었던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에서 수사했던 그 사람들을 중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을 탈탈 털었던 그런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꾸 나서도 연속성 이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어지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박근혜 정부 안에서 박영수 특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 놀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끝까지 들어봐 방송하고 있지 놀고 있지 않잖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박근혜 정권 때 이어졌던 특검이 박근혜 타안액과 함께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시 하게끔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박근혜 정권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적폐청산을 기지를 걸었기 때문에 그 적폐청산에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핵심이었잖아요 응?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을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생각해서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을 중앙에 올려서 검사들에게 적폐청산 수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저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죠 이게 문재인의 잘못입니까 검사들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원인을 규명할 때 그런 적폐청산을 하라면서 살려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검찰개혁을 저항했던 검사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적폐청산 끝나고 그 다음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의미였던 문재인 정부의 문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검찰 새끼들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조국 장관님을 친 거고 그런 조국 장관님이 가족을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해서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해 놨던 것이고 검사들이 배신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건가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답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검찰이 진짜 저럴 줄 몰랐잖아요 검찰개혁을 저항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예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들이받은 거예요 대통령을 들이받은 검찰총장이 잘못된 것이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알았을 때 잘라야지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박근혜 정부나 국정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을 함부로 자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날렸다가는 문재인의 탄핵 사유가 돼요 그래서 박근혜도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해자 사건으로 엮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한 거예요 어? 좀 알고 얘기를 해야죠 일개 장관 모가지 날리듯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도 못 날렸기 때문에 박근혜도 못 날렸기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해자 사건으로 엮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옷 벗기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 점을 악용해서 검찰개혁을 하러 들어오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이 들이받고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 권력자와 검찰이 전면전을 펼치면서 검찰과 정부의 대결이 돼버렸던 거예요 어? 검찰이 본인들의 여태까지 숨겨놨던 발톱을 드러낸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검찰이 국민들을 뒤통수 치고 대한민국의 권력 국민이 이행해준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를 우습게 보면서 검찰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검찰이 점점 정치검찰화되면서 자기네들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론이 윤석열을 띄워주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을 언론의 조중동이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표현을 하면서 감싸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마치 윤석열을 취미의 장관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저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윤석열이 조국 장관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받은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니죠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국을 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사실상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조중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놓은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원래는 원래는 윤석열은 그냥 검찰개혁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쳤고 문재인 정부가 싸웠는데 마치 조국과 문재인 정부는 너무너무 많은 비리를 갖고 있는데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해서 정의로운 검사를 날리라고 한다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물러나고서도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수구세력들이 강단있는 검사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금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잘 한번 여러분들 뒤집어보세요 응? 잘 한번 여러분들 뒤집어보시라고 추미애를 자를 때 윤석열들 저렇게 답답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자를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아 어?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임원으로서 임명을 하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의로서 독립기관이에요 윤석열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옷버스라고 해서 옷버스놈이었어요? 얼마나 그만두라는 사인을 많이 줬습니까 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주의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주의감독을 시킨 거 아니에요 어? 제 말은 이제 와서 문재인을 탓하면 우리 얼굴이 침뱉는 거예요 어? 그렇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검찰이 본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친 거고 자기네들의 본색을 숨겨왔던 칼라를 문재인 정부에 들이댄 거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이 이낙연을 키웠고 문재인이 검찰 윤석열의 뭐 수박이다? 이거는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문재인 제가 왜 이름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로 가야 돼요 응? 제 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끊임없이 이재명을 위하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자들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친노 친문 친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통성이 필요한 거지 친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여기서 뚝 끊기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대결구도로 가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제발 총선이 다가올수록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면서 모든 게 배우가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하는 자들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는 길이에요 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아쉬운 건 있죠 어 제가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아쉬운 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여러분들 마음같이 어떻게든지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뭐하든지 때려 잡아야 지지 않으겠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정치를 배웠던 사람이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경제 망쳤다 그러고 조선일보가 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조선일보 못 못때려잡겠었냐고요 그 당시 2002년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아쉽지만 국정원을 동원하든지 검찰을 동원하든지 조선일보 방상원 하나 때려잡는 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조선일보를 상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하셨던 분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들은요 신당 창당 세력들이에요 응 신당 창당 세력들 어떻게 되든지 응? 여러분들 누가 봐도 무슨 큰일을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한마디에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얼마나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탈당하지 말라고 말려도 탈당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더 이상 민주당의 분열은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못 받고 이번은 내년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해주니까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제가 늘 바라는 게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거룩한 계보를 지지자들이 이어나갈 수 있게끔 대동단결을 해야 되지 일부 갈라치기하는 새끼들이 모든 게 배후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이 수박 대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기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잖아요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때 호위무사 라고 했던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과장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공청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의겸 의원 이재명 강력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친문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미 이재명 친명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고 일부가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낙연을 따라서 지금 탈당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윤석열을 만든 건 문재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냐 우리 모두가 검찰한테 속았고 그동안 70년 동안 검찰이 숨겨왔던 그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제 검찰이 정권마저도 넘보는 새끼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고 다음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서든 간에 검찰은 개혁의 대상임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정치 세력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은 이제는 작살내래 1순위 대상이 됐다 물론 저보다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들은 윤석열에게 안 속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하게 윤석열을 응원했었어요 정말 박근혜 구속시키고 이명박 구속시킬 때 저는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좀 멍청해 보여도 대기 정의로운 검사고 한동훈이는 진짜 수사를 잘하는 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나는 검찰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요 제가 반성하는 게 저는 대한민국에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박근혜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이를 구속시켜서 대기 대한민국에 진짜 양심있는 검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응원했었어요 그때 제가 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때 조국 장관님을 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과 함께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제가 그때 검찰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서초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치고 많이 외쳤을 때 우리가 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윤석열 물러나라는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뭐라 그랬더니 탄핵하라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왜 안했냐면요 그걸 갖고 저보러 수박이라고 하면서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할게요 그때 저는 정보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죠 저희가 조국수호를 외치고 검찰개혁 받아들여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 외치지만 왜 공식적인 무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냐 저는 그때 정보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윤석열을 모든 검찰이라는 큰 싸움을 우리가 싸움을 검찰과 싸움을 목표로 잡아야지 윤석열 개인으로 싸움을 이렇게 좁혀버리면요 윤석열이 부각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 당시에는 검찰 전체를 우리가 비판하면서 저항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그 세력들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얘기했지 그 당시에 우리가 윤석열 1개의 검찰총장을 퇴진하라 윤석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모든 게 윤석열의 책임을 키워주는 거고 그 당시에 제 정보에 의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임기가 윤석열의 임기가 그 다음에 6월까지인가 7월까지였어요 윤석열의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거나 그랬다가는 괜히 윤석열이가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윤석열이가 마치 권력에 대항하는 것 같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6월의 임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촛보를 들었죠 윤석열의 임기가 2020년 7월인가 그랬어요 임기가 근데 검찰총장이 임기가 7월이라 그래도요 대부분 후임 검찰총장을요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3월달 안에 3월달 안에 후임 검찰총장을 물색을 한대요 응 아 2021년 7월이었나 2021년 그래서 후임 검찰총장의 어떤 임명을 그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띄워주지 말고 2021년 7월이었는데 그때도 막 사람들이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조국 소울로 외축할 때 1위 그러니까 3월달 안에 임기는 7월이라도 2021년 초부터 다음 검찰총장을 물색을 한다는 거예요 응 다음 검찰총장을 그래서 조용히 내보내고 싶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가 그 당시에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청와대는 조용히 윤석열 책을 키워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왜 그러면 후임 검찰총장이 누구다라고 딱 이름이 여기저기서 소문이 남은 윤석열이가 현직에 있어도 윤석열이가 힘이 없대요 응 대부분 윤석열이 인기가 7월이라도 윤석열 후임으로 누가 지금 물망에 오른다라는 소문이 나면 1월이나 2월에 벌써 다음 검찰총장 누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요 힘이 없어진대요 응 근데 추미애 당관님은 강단이 있잖아 추미애가 옳았죠 추미애는 끝까지 윤석열 너 네가 잘못한 거다라면서 그때 청와대 너무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청와대 입장과 추미애 장관 입장이 조금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응 그 당시에 이제는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과 청와대가 약간 부딪힘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어 언론이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해주고 언론이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해주고 결국은 정치권에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어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다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청선이 다가올수록 문재인을 수박이라고 그러고 이재명과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놈들이 애쓰는게 제 눈에 보이는데 그건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알겠죠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응 진짜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은 이제 진짜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진짜로 김건이나 윤석열이가 긴장을 많이 했대요 왜 정치 쪽에서 긴장을 많이 했냐면요 민주당이 지금 특겸 재표결을 안 하잖아요 김건이가 나대지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지금 특겸 재표결을 언제 올릴지 예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늘방석 이래요 그렇잖아 언제 음 여러분들 290명이 김건희 재의결할 때 들어왔다고 칩시다. 재의결할 때 290명이, 아니 300명이 다 들어왔다고 쉽게 설명해 줄게요. 300명이 들어왔어요. 30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200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200표가 필요해. 그러면 국힘당을 지지해서 당연히 반대표라고 던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에서 찬성표를 던져버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모를 잘못 잡았어요.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모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300석 기준으로 200표가 필요하지만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누구 좋아하라고 여러분들 윤석열 개새끼라고 하면서 일을 갈 텐데 윤석열 부인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본회의에 들어오겠냐고. 내가 예상할 때는 본회의에 50명 이상 안 들어옵니다. 본회의에 50명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250의 3분의 2가 생각해 봐요. 아니 윤석열이 나를 공천 날렸는데 내가 미쳤다고 윤석열 부인 보호해 주려고 만약에 들어가도, 만약에 간다 그러면 찬성표를 던지러 가지. 찬성표를 던지기 싫고 꼬라지 보기 싫으면 아예 안 들어올 게 많잖아. 아니 이건 무기명 투표로 해서 참여한다 그래도 그냥 찬성표 던지면 끝이고. 아예 자기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탈당하는 자들은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50에 50명을 안 들어오는 3분의 2가 몇이야? 너 계산 좀 해줘. 빠른 사람. 250에 3분의 2가 몇이야? 진짜 이거는요. 통과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거는 거의 압도적인 압도적인 167? 여봐, 167이면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갖고도 돼.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갖고도 돼. 이제 아시겠죠?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갖고도 되고 저쪽에서 이탈표가 없을 경우에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 긴거지가 나대지 못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의당은 자기네들이 발의했거든, 같이. 아니, 저는 출석이건 뭐건 간에 이거는 저는 무조건 저는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특검 재의결 시점을 가지고 그래도 긴거지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검 재의결 시점이 그래서 2월 말 정도에 올리면 다 작살난다는 거예요. 이성윤 대봐요. 이성윤 대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좀 정치 분석을 하면서 역발상을 해볼게요. 지금 형근택 의원이 형근택 의원이 지금 위원장이 아니, 모르죠? 형근택 후보가 지금 무슨 성희롱 발언 갖고 지금 수세에 몰렸죠. 그러면서 갑자기 윤영찬이가 윤영찬이가 탈당을 하려다가 당 감사가 시작되니까 탈당을 안 했죠. 형근택 변호사가 윤영찬 지역구잖아요. 성남 중원의리인가요? 근데 형근택 변호사가 여기에 뭐 윤영찬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거기 지금 했는데 지금 윤영찬이가 원칙과 상식이라는데 같이 있다가 탈당을 안 하고 갑자기 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얄쌉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근택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은 윤영찬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봐요.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형근택이는 날아가요.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그러면 형근택은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새로운 무주공산이 되니까 윤영찬이가 탈당을 하면 여기는 사고 지역이 되면서 새로운 후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윤영찬이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민주당에서는 형근택을 공천할 수밖에 없어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형근택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은 윤영찬이에요. 괜찮아요? 만약에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그러면 형근택 변호사도 날라갔을 거예요. 근데 윤영찬이가 얍삽하게 돌아옴으로써 형근택 변호사가 여기서 날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성희롱 발언이라 그러는데 사실관계 파악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경선으로 경선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윤영찬이가 만약에 탈당했다 그러면 이 지역구는 오히려 윤영찬이 없으니까 형근택을 심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형근택이 더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거예요. 근데 윤영찬이 버티니까 오히려 형근택이 변호사가 붓기 딱 좋아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형근택 변호사를 살려준 건 윤영찬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여기서 형근택 변호사가 물러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영찬이가 나갔다 그러면 형근택도 위기였어요. 근데 윤영찬이가 B대고 있으니까 형근택 변호사님이 오히려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이게 우리는 윤영찬이가 얍삽하고 그러지만 지 얍삽함이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이럴수록 형근택은 인지도가 확 올라왔지. 민주당 안에서 형근택 지켜야 된다는 지지층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윤영찬이가 돌아옴으로써 형근택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윤영찬과 경선을 하면 윤영찬이가 오히려 불리하게 됐지.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끼리나 형근택 변호사를 알지만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 윤영찬은 싫어하면서 수박이라고 하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윤영찬이와 형근택이가 붙는다는 건 잘 몰랐거든. 윤영찬이와 형근택이가 붙는다는 건 잘 몰랐단 말이야. 이런 원칙과 상식으로 개소리하고 막 이런 민주당 해당 행위했던 이 윤영찬이가 탈당을 안 하는 순간 윤영찬 죽여! 가 되는 거란 말이야. 윤영찬 저거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봤더니 형근택인 거야. 어? 형근택 살려야지 그러면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탈허서를 쓴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서 오히려 결국은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경선에서 오히려 윤영찬이가 남아있는 바람에 형근택 변호사가 유래해졌다. 왜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에게 또 내가 설명 잘하잖아. 편하게 설명해줄게. 윤영찬이가 만약에 탈당을 했다 쳐. 윤영찬이가 탈당을 했다 주고 이 윤영찬이가 탈당을 하면 여기가 B잖아요. 이 자리에 친명 다른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윤영찬이 주역구에 친명 다른 사람이 오는 순간 형근택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친명이라 그래갖고 다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이제 이해가 가세요? 윤영찬이가 버텼기 때문에 형근택이가 경선을 할 수 있는 거지 형근택이가 날라가고 친명 중에 인지도 있는 사람이 형근택 문제 있다 생각해갖고 여기에다가 자기가 출마한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형근택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영찬이가 남아줬기 때문에 또 다른 친명 후보가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면서 어디 갈 데 없는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여기로 왔다 봐. 어떻게 할 거야? 응? 만약에 윤영찬이가 탈당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이성윤 지검장을 영입해가지고 윤영찬 지역구에 여기에 만약에 지역구를 주면 형근택 때 이성윤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 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이성윤을 응원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국은 윤영찬이 형근택을 살린 거다. 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영찬이랑 윤영찬이랑 형근택이랑 경선을 붙으면 형근택이 그런 성희롱을 발언했다 그래도 이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협박당한 것도 형근택 변호사가 반박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윤영찬이가 아무리 뭐 윤영찬이 형근택을 공개해 윤영찬은 이미 너는 탈당을 하려고 했던 작자이기 때문에 너는 민주당으로 나오면 안 된다가 이니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윤영찬이가 남는다고 딱 할 때 사람들은 너 왜 안 나가 난리를 쳤을 때 아 윤영찬이의 잔류는 형근택이를 살리는구나.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윤영찬이가 남음으로써 형근택 변호사가 살아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도 부담이 덜하구나.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이경 대변인 얘기를 좀 하면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하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 대리기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도 없고 이미 법원에서 검사는 500만 원의 벌금을 때렸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경 대변인도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전투력 있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500만 원에 무슨 그리고 무슨 여자가 밤에 여러분들 보복운전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가 500만 원을 때리고 그거를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경뿐만 아니죠 이경뿐만 노흥네도 지금 기소당해갖고 재판 준비 중인데 적격 판정받고 그러니까 친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공천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공천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만 하고 1부 마치고 2부로 갈게요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야 진짜 이낙연은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 셀프 건물이었어요 이낙연은 지원자 건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원칙과 상식과 이낙연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얘네들 지금 벌써 여러분들 주도권 싸움이에요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냐 원칙과 상식에서 이낙연한테 너 대선 불출만 선언하라 그랬어요 이낙연한테 너 대선 불출만 선언하라 그랬어요 원칙과 상식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지네끼리 지네끼리 지도권 싸움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네끼들끼리 벌써 싸워요 왜 지네끼리 싸우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야권 진영에 이준석 신당을 빼면 뭐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금태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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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죠 다 새롭대요 다 날가 빠진 것들이 새롭대요 금태섭의 무슨 새로운 뭐가 있죠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삼성의 희망이겠지 뭐 이런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이낙연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4개가 분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금태섭과 양양자는 합쳤어요 그쵸 합치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김태섭 양양자 송잡은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막 주도권 싸움을 하냐면요 결국 얘네 4시 다 합쳐봐야 일명 아무것도 아니야 일명 찌끄레기들이야 지네가 봐도 그러면 얘네들이 파괴력을 지은 일라 그러면 누구랑 최종적으로 합쳐야 되냐면 이준석 신당과 어느정도 체급이 맞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지금 탈당파들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얘네들이나 이낙연이나 얘네들이 전부 이준석 신당과 맨 마지막에 1대1 당대당 통합을 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이준석과의 통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네끼리 이 네 당 있잖아 김종민 이원욱 그 누구 또 한 놈 조응천 얘네 당과 만약에 이낙연 왜 잘 생각해봐요 조응천 이원욱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얘네가 이낙연을 대권후보라고 생각했으면 이낙연에게 따라갔겠죠 그렇죠 이낙연에게 따라갔겠지 얘가 거물이고 그러면 이낙연 갈 때 우리는 이낙연과 함께 준비하겠다 근데 이낙연은 얘네들이 인정을 안해 여러분들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을 인정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이가 지 딴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지 혼자 새로운 미래라고 하면서 정당을 창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꿈은 뭐냐 자기가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을 하고 그래서 원칙과 상식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금태석과 양양자를 흡수를 하고 그래서 이준석과 일대일로 무슨 개혁신당이라는 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정도 이원욱이나 얘네 원칙과 상식 탈당파들이 그렇게 그래도 대권 후보였으니까 어느 정도 이낙연을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조건을 산 거예요 이낙연한테 너 대선 불출만 선언해라 어 주도권 싸움이지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이가 대선 불출만 선언을 하면 이낙연과 통합을 해주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현직 프리미엄 이에요 왜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의 신당보다 앞으로 몸값이 더 올라가냐 이낙연은 배지가 없어요 이낙연 옆에 누구 있죠 최성 전 고향시장 그 다음에 이상한 애들 전 시장 전 이석현 전 의원 이런 애들 밖에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석현 같은 전 국회 부의장 100만 명 있는 것보다 배지 하나 달고 있는 게 더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은 적어도 배지가 3개야 이원옥 조응천 김종민은 현역이야 얘네들은 자기네 위주로 통합을 해서 이진석 신당과 합당을 해서 기호를 앞에 받을 때 자기네들의 지분을 챙기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현직 중에서 그 누가 이낙연 따라간다 그랬어 아무도 없잖아 제 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칼자루는 원칙과 상식이 지고 있고 왜 몸값은 이쪽이 훨씬 한마디로 이쪽은 손흥민 탈당파 찌끄레기들 안에서는 이쪽은 손흥민 이강인을 다 데리고 있는 거야 배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쪽은 은퇴한 국가대표들랑 있는 거야 응? 은퇴 안 하는 필요 없거든 그럼 이준석이 나중에 이쪽과 연합을 할 때 이낙연이 같이 거물인 척하고 똥팔이 끌고 다니는 애들이랑 합당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원칙과 상식과 딱 손잡는 순간 정의당을 앞서서 기호 앞번호를 봤는데 누구의 공을 들이겠습니까 응?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부냐면 섣불리 이낙연과 손잡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김종민 원칙과 상식과 손잡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내심 원칙과 상식 얘네들과 손을 잡고 싶죠 현직이 필요하니까 왜 그러냐 이낙연은 나름 덩팔이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낙연은 나름 덩팔이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유리한 거예요 이제 이낙연이 이준석이가 왜 머리를 쓰는지 알겠죠 이낙연은 이낙연은 나름의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이 지지층이 결국은 비례대표 선거할 때 자기네들을 투표해 주기 때문에 거리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덩파리랑 이 낙지 낙지랑도 언제든지 자기는 연대를 할 수 있게 했다 하면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원칙과 상식 애들은 현직이기 때문에 얘네들과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얘네 한 발짝 뒤에 있는 거예요 뭐냐 니네끼리 지지구 복구 니네끼리 교통정리하고 일대일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준석이는 하나하나 접촉해서 니들과 연합할 마음은 없으니까 니들 거기서 교통정리 끝나면 우리한테 와라 응 그러면 내가 그때 봐서 이번 총선에 니들 뭐 이낙연이 와갖고 저 이준석 대표님 저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틀린 거죠 예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준석이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만약에 이낙연은 대권 불출마를 했으니까 응 왜 그러냐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이가 괜히 들어와서 대권 행보를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렇죠 이준석이가 그런 대권 후보들한테 한두 번 당했어요 이낙연이 괜히 저쪽에서 응 거물인 척 해갖고 개혁신당 들어오자마자 지가 대권 후보 그 행사하면 이준석이 머리 아프잖아 응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사실상 야권이 분열이 되면서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뭐 10%가 나오니 20%가 나오니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민주당 탈당파 국민의힘 탈당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서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이렇게 빠르게 행보를 안 하면 어떤 게 유리하냐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이낙연의 낙지파들과 무슨 새로운 미래니 이런 새끼들이 왜 나중에 폭망을 하냐면요 이건 제가 정치적으로 분석을 확실해 줄게요 민주당 여러분들 2월 15일 이후에 제가 공천작업 한다고 그랬죠 민주당이 2월 15일 이후에 공천작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뺏기고 뭐고 이런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현직들이 뭐하러 갈라 그러면 만약에 공천에 불만이 있어갖고 탈당을 하고 싶으면 이낙연을 따라가겠습니까 인기 좋은 이준석한테 가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불만이 있는 애들은요 탈당을 하더라도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영입을 하지 이낙연을 거쳐서 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내가 현직이야 근데 쟤네들 나가서 하는 짓이 별로 인기도 없고 근데 이준석 신당은 인기가 있어 안그래요 뭐하러 민주당에 공천 못 받은 배지가 달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이낙연을 거치거나 원칙과 상식을 거기를 거쳐갖고 이준석한테 가겠냐고 차라리 나 배지 있으니까 여기 합류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극질한 대접을 받는데 그래서 이낙연이가 왜 지금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도 현직들이 안 따라가냐 후추 자기가 인기 없는 이낙연을 따라갈 필요가 있냐고 음 음 음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낙연을 뭐하러 따라가 그럴 바에 신선한 어? 그래도 신선함이 있고 개혁 중도라고 하는 이준석이한테 찾아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뺐지요 이낙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냥 반명 기치를 걸고 민주당 지지자 땅에 욕디지게 먹고 앉아있는데 여길 뭐하러 내가 뺄지 달고 이낙연을 따라가겠냐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정치 세력 모이겠다 그러면서 응 여기저기서 그 뭐야 개판 5분 전이 되든 뭐든 그냥 뺄지들이 있으면 절로 가겠지 그러면 이준석이가 아마 개혁신당이 커지면 캐질수록 이준석이가 아무나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얼마나 여운 돼요 이준석이는 개혁신당에 인기가 오르고 여기저기서 탈당파들이 오겠다라고 하면요 아무나 받지 않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여기는 어중이 떠주기들 공천 탈락하는 자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준석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다가 날라가는 새끼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 들어와 봐야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상민이 같은 애 탈당할 때도 이준석이 안 잡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이상민 같은 애들 민주당에서 시끄럽게 하고 그런 애들 왜 이준석이 안 잡겠어요 결국은 결국은 제가 보면 지금 제3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당이 5개 정도 창당이 됐는데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 대연합 얘네들이랑 누가 같이 하겠냐고요 민주당한테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당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낙연과 따로 가잖아 새로운 미래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낙연이 원칙과 상식이 또 흡수하지 못하는 애예요 이낙연이 진짜 대선 거물이고 그러면요 원칙과 상식이 뭐하러 미래 대연합 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겠어요 이낙연 대표 끌어들여갖고 자기네들이 모시겠다라고 얘기하죠 뭐냐면 이낙연도 여기에서 환영을 못받으니까 대선 불추마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거기 못 가는 거죠 지금 신당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은 누가 그러니까 저거 M&A 힘센 놈이 흡수하고 흠센 놈이 흡수해갖고 결국은 이준석과 연대를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웃기잖아 니들 뻔히 반명인 건 알지만 미래 미래 대연합 새로운 미래 그래 놓고 이낙연이는 이낙연이는 니 이낙연 브랜드로 니 지지자들이랑 니 중심으로 빅텐트 만든다 그러고 미래에 대연합은 이낙연에게 뜻은 같지 않아 대선 불출만화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이준석이는 연대를 신중하게 하겠다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여기도 탈당하면 지내 맘대로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재밌게 보는 관전 포인트는 그래 니네 탈당은 탈당은 니네 자유야 탈당은 니네 자유인데 탈당하고 나서 그게 쉽게 풀리냐 절대 안 풀려요 이제 니네끼리 어떻게 보면 찌끄라기들 니네끼리 모여갖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게 또 가관일 것이다 이 찌끄라들끼리 지네끼리 주도권 싸움하고 경쟁하고 안 봐도 뻔하다 그래서 큰 정당이 왜 필요한지 니네들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로 많이 봤을 거예요 법원에서 허위 지금 이게 뭐 나는 그냥 코미디죠 그냥 대통령실의 손을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많이 아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판결 자체가 이 판사의 정신감정을 좀 의뢰하고 싶어요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누구냐면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성지호 부장판사인데 전 국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는 이미 법원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미 국민적 심판은 끝났어요 저는 이 사건이 이슈화된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윤석열의 말 같지도 않은 외교부의 항의 전 국민을 듣기평가하면서 바보로 만들었던 게 이제 와서 다시 이슈가 되는 게 너무 저는 잘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적 판단은 끝난 사안이고 그냥 전 국민이 다 웃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1심에서 어 MBC가 정정보도해라 그렇죠 MBC 자막 조작이다 허위보도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은 MBC의 자막 조작과 허위보도 대단히 무책임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해가 반격익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슈는 진해가 띄울수록 좋습니다 MBC가 마치 가짜 뉴스를 양산한 것 같이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표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난리쳤는데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가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었죠 외교부 승소에 이건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왜 나라 망신이냐면 대통령실이 이래요 바이든이었으면 한미 간의 신뢰가 손상될 뻔했다 니가 바이든이라고 했잖아 이거 1심이지 이거 진짜 아무리 나중에 이번에 판결도 여러분들 진짜 코미디 판결링이 뭐냐 이 성지호 판사도 바이든 이라고 했는지 난리면이라고 했는지 확인이 안 된대 아니 확인이 안 되는데 판독 불가래 판독 불가인데 왜 MBC가 패소합니까 응? 안 그래요? 판독이 불가하대 판독이 불가한데 MBC가 왜 허위 보도냐 그래서 제가 아니 결국은 바이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응? 그러면 법원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법원에서 이제 정정 보도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MBC가 여러분들 이 보도는요 MBC만 한 게 아니에요 MBC가 최초 보도를 했고요 140개가 넘는 모든 작은 언론사부터 큰 언론사들까지 전부 바이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MBC만 공중파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당시에 똑같이 정정 보도를 하라 그랬으니까 MBC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원문이죠 윤석열 버전으로 하면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면 MBC 앵커가 자막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한 건데 그럼 만약에 정정 보도라면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날리면이 누구야 그러면 MBC가 정정 보도로 법원님이 말한 대로 법원님이 말한 대로 정정 보도로 하면 그러면 MBC가 이렇게 해야 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어? 이게 말이야? 그럼 우리 전 국민은 말 앞뒤가 맞지도 않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어야 돼? 이게 판결이야? 앞뒤도 맞지 않고 지나가는 한글 아는 사람 아무한테도 물어봐 1번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 다음 중 맞는 문장은 1.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2. 한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뭐야? 이거 뭐야? 또 미국 국회라고도 얘기 안 하고 한국 국회라고 얘기했어 너는 전 국민을 아무리 바보 취급을 해도 그냥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고개나 숙이고 있지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지네가 이겼다고 지네가 이겼다고 정정 보도해라 언론 자유 끝났다 무슨 MBC가 당연히 항소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쪽팔려서 못 사야겠어요 아유 아유 진짜 나는 꼭 MBC가 정정 보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한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국민들이 다 진짜 웃을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 때문에 MBC에서 앵커가 날리면은 어떡합니까라고 하면 진짜 이런 코미드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10중석 여기까지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서타파이의 대납분석 그냥 분석 아까 어느 분이 그냥 분석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철부지 한동훈과 존재감 없는 이낙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한동훈은 정치 초짜예요 그렇죠 자기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의 스타일을 보면 자기는 국민 속으로 동료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 여태까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러 정치 세력들이 뭔가 혁신 또는 비당대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목표를 보면 기존에 있던 틀을 좀 바꾸고 뭔가 이제 경청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런 행보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막 한동훈이 전국을 다닌 부산 대구 막 여기 막 다니면서 하는 호남 막 다니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자기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소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쓴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 약해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한동훈이가 진짜 여우고 한동훈이가 전략가라고 했으면 한동훈이는 오히려 굉장히 국힘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과 진짜 라이브로 토론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꾸중도 듣고 그런 모습을 연출할까 봐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검찰은 평생 살면서 누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싫은 소리를 듣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검찰은 오로지 자기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검찰 선배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훈계를 들어보거나 인생에 자기가 직업적으로 선택한 검사 생활을 하면서 늘 위에 갑질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라서 정치인으로 들어와서도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정치 지도자라면 모든 시민이라고 하겠죠 자기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과 함께한다라는 말을 쓰겠죠 그런데 한동훈이는 모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동료라는 말을 쓰면서 이미 그 동료라는 말 안에는 내 동료냐 아니자냐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여러분 동료는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 나와 어렸을 때 그쪽부터 같이 알고 지낸 내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동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나 동료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나랑 내 인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연결이 있거나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동훈의 가장 단점이 모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다가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아직도 자기 지지층들과 거기 안에서 환호받고 한동훈 한동훈 외치고 무조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의 그 열광에 취해서 지금 비대위원장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가 왜 외연 확장이 필요하냐면요 어차피 지금 한동훈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치초자 한동훈이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돼서 여기저기 다닐 때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총선에 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비판하면서 방금까지 한동훈 너 이 새끼야 너 검찰하면서 너 그따위로 정치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뛰어가서 어르신 제가 그 비판을 다르게 받겠습니다 저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시민의 손을 잡아주면 방금까지 나에게 쌍욕을 퍼붓던 사람이 어 내가 생각했던 한동훈이 아닌데 어 내가 뭐라고 법무부 장관이고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 내 손을 잡아주면서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지 그럼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 여러분들 선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존의 지지자들 갖고 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선거를 할 때마다 국힘당과 선거를 할 때마다 불리한 이유가 좌판은 우클릭하기가 어려워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소위 민주당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왜 이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이 불리하냐면요 민주진보라는 사람들은 선거 때가 되면 우클릭을 해야 돼요 현대선거에서는 과거에는 이념 대결로 갔기 때문에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면 더욱더 강한 민주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이 유권자가 되면서 이념 세대를 탈피를 하면서 지금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나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가면 선거는 필패해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느꼈죠 이게 시작된 선거가 2016년 선거부터 민주대 반민주 구도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온라인 당원들이 2016년부터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정당 가입서를 쓰면서 들어왔던 당원들이 내가 진짜 민주당에 찾아가서 지역구 민주당사에 찾아가서 당원 가입서를 쓸 정도로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골수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온라인 당원들이 가입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골수 지지자들보다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시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많이 정당 가입이 늘어난 거죠 과거에는 무슨 정당 가입은 딴 나라 소리였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도 정당 가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름 저는 늘 마음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했고 제가 민주당을 가입을 해서 정당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언론인으로서 제가 작은 언론사의 기자로서 그리고 지금의 언론사로서 언론인은 정당 가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정당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재명 당대표 되기 전에 대선 전에 정당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재명은 지키고 그 당시에 왜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당 가입을 안 했냐면요 그때는 그냥 어대문이었어요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정당 가입을 안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가입하라고 했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때는 뭔가 주류가 아닌 사람이 대선에 도전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 가입을 했죠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 때만 되면 이제 2016년 선거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은 우클릭하여야 돼요 그 전까지 저도 사실 여러분들 중도는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쵸? 제가 언제부터 중도가 인정하기 시작했느냐 지난 대선 전부터 중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꼰대였구나 민주당이 20대 지지율이 대선전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아, 여태까지 난 꼰대였구나 그냥 20대들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그 열정으로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국힘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죠 근데 지난 대선 선거를 보면서 2030의 어떤 이념의 탈피를 보면서 중도 확장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느꼈죠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지난 대선부터 해갖고 우클릭 정책을 씁니다 근데 진보가 우클릭을 하면 티가 나지 않아요 그쵸? 진보가 우클릭을 하면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구보수 세력들이 좌클릭을 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사실상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국가 재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나름 보수의 정치였거든요 그렇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진보 계열이었고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늘 국힘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힘당이 어느 순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면 눈에 확 띄어요 눈에 확 띕니다 근데 진보가 우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좀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욕을 뒤지게 먹는 거예요 웃기죠? 여태까지 선별적 복지를 한다고 국힘당이 늘 내세울 때는 조중동이 나라 곳간 생각해서 모든 국민에게 퍼주기식 폭풀리즘이다 라고 막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모든 규제 철폐한다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비상경제 제재에 국가가 돈 푼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거 구도 자체가 진보가 우클릭을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진보가 우클릭을 하면 지지자들이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과거 이념 세대에 갇혀있다 보니까 야 민주당 왜 저렇게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저런 정책을 발표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수박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는 이기고 봐야 돼요 저 새끼들은 선관위를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모든 재벌을 동원하고 대한민국의 힘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이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진보는 어때요? 조금만 기존에 있던 진보의 정책과 진보의 정신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면 지지자들이 외면을 해요 지지자들이 비판을 해요 그게 가장 민주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둘 때 우클릭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선거는 이기고 나서 얼마든지 진보의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색깔을 버렸느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선거 구도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한동안 얘기하다 일로 흘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한동훈이의 한계가 바로 그겁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여러분들 좌클릭 정책을 펼치면요 이건 정말 제가 너무 우려했어요 저거 여우새끼래서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은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얘네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검사예요 얘네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구구도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검사예요 그 검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본인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놈들이에요 검사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자기네들이 기소하고 자기네들이 공소유지로 하거든요 한동훈이와 윤석열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권력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옳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반대로 해야지 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기존에 있던 보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극우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친일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매국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정책들을 펼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적어도 얘네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라도 자기가 보수라든지 본인들이 어떤 좀 극우 성향이 있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으면 그런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검사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고 진보의 정책도 훔쳐가다가도 쓰는 놈들이고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금기시했던 독도를 빼는 이수는 감히 정치인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과감하게 빼요 왜? 일본과의 전략적인 유대 미국과의 전략적인 유대 이게 검사 정권 그리고 현재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만약에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동훈이는 냉정하게 지 국힘당 지지자들과 다니면서 들러리하면서 야호 한동훈 한동훈 하면서 이런 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가장 욕하고 국힘당을 가장 비판하는 세력들 노동조합을 찾아가고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을 탄압했잖아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찾아가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죠 노동조합을 찾아가고 간호사들을 찾아가고 의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는 세력들을 정말로 맨발로 뛰어 뛰쳐가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이런 정치를 했다고 하면 한동훈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윤석열에게 가장 불만이 있는 국민의힘을 한동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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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자세로 동료수치민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찾아가고 노동자들을 찾아가고 간호사들을 찾아가고 농민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기고 국힘당의 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는 겁장이라서 못해요 진짜로 한동훈이는 겁장이라서 못해요 자기들의 비판을 들어본 적 본인들에 대해서 질타나 정치권에서 하는 유일하게 검찰이 욕을 먹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기관에 불려가서 깨지죠 그 깨지는 걸 언제 복수합니까? 정권 말기에 다 잡아드려요 정권 말기에 다 잡아드려서 다 복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정조사에서 자기네들 불러갖고 깨도요 그냥 콧방귀도 키잖아요 앞에서만 져주는 척해요 뒤에서는 저 새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찰은 샅샅이 조사를 해서 그걸 캐비넷에 싸놓는 거죠 그게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은 일반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민들과 부딪혀 본 적이 없죠 늘 범죄자만 상대하잖아요 내가 너를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고 너를 무죄 죄 없는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에 검사들은 평생을 신의 직장이에요 신의 영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 맘만 먹으면 징역 때릴 수 있어 내가 너 맘만 먹으면 무죄로 해줄 수 있어 검사라고 부리고 니콜 신이라고 생각하는 작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겉으로는 검사들이지만 늘 범죄자들을 상대를 할 때는 그들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를 이유 없이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우리 개혁국민운동부부 시민들과의 대화를 만나게 한다면 엄청난 비난이 오죠 그걸 못 들어요 얘네들은 들을만한 평생을 자기네들의 비판을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늘 나쁜 놈 대 좋은 놈 범죄자 아니면 범죄자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만 늘 상대했던 사람이라서 한동훈이는 자기를 저쪽 가면 비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정치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등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욕을 외면하지 말고 뒤돌아봐서 잘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마디 하고 가면 그 사람은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욕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에요 어디를 막 가서 와 뭐 이 개청수 막 그래요 내 눈에는 그런 사람 검사들은 그런 눈음만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자기의 열광하는 사람들만 보이지 내 뒤에서 저 새끼 나쁜 새끼라고 하는 말은 애써 외면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정치는 그렇게 내 주변에서 열광하는 사람보다 내 뒤에서 과감하게 너 그렇게 살지마 새끼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뒤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할 줄 몰라요 이재명 당대표는 하잖아요 갑자기 막 욕하다가도 그거 왜 그렇게 나한테 욕하십니까 좀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댓글라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왜 철부지냐 여기저기 다니면 그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이나 지네들 당원이 한동훈 비대위원 내려오시니까 준비를 미리 다 세팅을 해놓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다른 게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오신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검증하지는 않잖아요 저쪽은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국이 한동훈과 대화를 하니까 한마디로 약속 대련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마틴의 지지자와 약속 대련하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쓰는 말은 모든 시민이 아니라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훈이가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한동훈이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면 정권심판론이 역대 최고로 찍을 수가 없겠죠 그럼 한동훈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이는 그냥 윤석열은 내세우기에 윤석열은 워낙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그나마 한동훈은 좀 젊은 한동훈은 내세워갖고 지방 다니면서 당원들한테 지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지금 온갖 몸에 뽕이 들어가고 키노피 구두에 이렇게 내리면서 온갖 자기가 지금 뭔가 점점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에서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결과를 통해서 동료 시민들에게 차이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개인적으로 인기는 올라갈지 몰라도 윤석열의 비판 여론이 사그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진짜로 잘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부정평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윤석열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정권심판론은 올라가고 한동훈 지지율만 올라가고 이재명 대 한동훈 여론조사를 하면 1% 차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이 볼 때는 이 새끼 이거 지 무슨 대선 후보 유세하로 다니는 거야 발끈 해갖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저도 내일부터 민생 전국토론을 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뜬금없이 일상가갖고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새가 안 걷겠습니다 집 두채 있다고 쟡니까? 세채 있다고 됩니까? 새가 안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저 비웅신 새끼 저거 지지율 30%밖에 안 나오는 새끼가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거 저 비웅신 저거 다 규제 푼다고 하면 저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해? 그래서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선일보가 생전에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선거 앞두고 저 비웅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조선일보 제목이고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가 조선일보의 제목이에요 어? 얼마나 웃깁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여러분들 진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세웠어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왜 내세웠습니까? 자기에 대한 워낙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내년 총선에 조중동이 계속 윤석열, 김건희, 너네 얼굴 보이지 마 이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내년 총선까지는 짱박혀 있어 그랬더니 김건희는 네 씨발 특검 때문에 나대지도 못하고 지금 김건희는 특검이라는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오빠 나 잠깐 잠수탈게 아 예 그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김건희는 잠수탄 거예요 그렇죠? 조중동이 니들 보임은 선거 진다야 시그널은 이거 여러분 제가 그냥 희아 희아 뭐죠? 웃기게 얘기해서 그러지 조중동의 시그널은 윤석열, 김건희, 니들 보이지 마 내년 총선에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70%인데 윤석열이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부정평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되든지 비대위원장을 참신한 사람 예를 들어서 조중동은 절대 한동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조중동이한테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윤석열이 동훈아 내가 좀 시발 좀 가갖고 어떻게 네 형수 특검도 막고 좀 해봐 그래 지금 제가 특검만 막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 특검 좀 일단 막아 동훈씨 특검 꼭 막아야 돼 그럼 제가 지금 특검만 막으면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럼 전국을 돌아다니면 제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태까지 한동훈이 저기 윤석열과 김건희는 조중동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김건희는 잠수타고 윤석열도 내년 총선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발끈한 거죠 김건희랑 오빠 저 새끼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동훈이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야 오빠 지금 우리 지지율 와 존댔어 국힘당 지지율 안 올라가고 오빠 부정판과 존나에 올라가고 있어 설마 동훈이가 그랬어? 아니야 이 등신아 저 새끼 믿으면 안 돼 아 그래? 동훈씨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오빠 오빠가 지금 나서야 돼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조중동은 끊임없이 짱박해 있어라 윤석열 김건희는 짱박해 있어라 그랬더니 김건희는 특검 때문에 짱박해 있는데 윤석열은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민생토론회 한다고 그러면서 3월까지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조중동이 비판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정치는 우연이 없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인기가 많았다고 하면요 일산 신도시 가서 규제 푼다고 했으면 조중동은 응원해 줍니다 지금 재건축 지역 형평성상 1기 신도시가 아직도 3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규제에 묶여 있다 왜 그러냐면 조중동은 토건족 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준족은 재건축 풀어준다 그러면 건설사들 살린다는 거가 토건족들 살린다는 거기 때문에 조중동은 원래 만세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일산에 가자마자 조중동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너 그러냐고 하면서 비판한 이유는 너 지금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너 일산을 시작으로 선거 3월 초까지 니 지금 전국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거 선거 폭망각이다 너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선거에 유리한데 니가 괜히 한동훈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지금 둘이 나대면 이 선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중동이 아 저 새끼 정신 못 차렸구나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 말이 재건축 때문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는 야구 하는 그 시그널이 아니라 김건이랑 윤석열은 안 보여야지 선거를 앞두고 안 보여야지 부정평가가 낮아지고 안 보일 수가 내년 총선에 윤석열로 못 치른다는 건 이미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세력들에서는 판단 판단이 끝났어요 윤석열이나 김건이가 안 보일수록 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판단은 진다는 끝났는데 한동훈이가 행보를 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날은 저 총선 개입이 아니냐 윤석열이가 저렇게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토론이라 그러면서 공약을 마구 저렇게 남발을 하면 저거는 대통령이 총선 개입하는 거냐 총선 개입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첫날 비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도움이야 윤석열이 나되면 나될수록 한동훈과 윤석열은 차별화가 되지 않고 세트가 되고 윤석열이 나되면 나될수록 한동훈은 아바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에서는 부정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민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을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증오를 하고 저주를 해요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은데 윤석열이 나 되면 나될수록 우리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결국은 한동훈의 아킬레스 그는 뭐죠? 김건이 있을 거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국회에서 만나면 저도 전화도 국회에 가갖고 한동훈이 하면 김건이 특검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저에게 그걸 물어보신 겁니까? 지금 그걸 저에게 물어보신 겁니까? 그러면 또 구두 지금 이거 서서 인터뷰 하다가 갑자기 그거 저에게 물어보신 겁니까? 그러면 신발 벗고 대답을 해드립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응? 어 그럼 뭐려면 한동훈의 아킬레스 그는 김건이 특검을 물어보면 아무 얘기를 못해요 어? 김건이 특검 어떻게 할 거야?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 윤석열이 있거든 형수가 있거든 이거 진짜 여러분들 국회에 이제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부 기자들이 저쪽 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도 갈 수 있고 곽쌤도 갈 수 있고 누군가가 한동훈이 뭐 국회 로텐더러에서 기자회견한다면 뒤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김건이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김건이 주가주자 23억 채원순과 함께 모자가 먹었다고 했는데 진짜 몰랐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검찰총 검찰총장 시정이라도 반부패부에 있을 때도 김건이가 23억 먹었다는 게 검찰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진짜 그거 몰랐습니까? 몰랐으면 바보고 알았으면 직무위기 아닙니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김건이씨와 최원순씨가 23억 부당이 취한 거 몰랐습니까? 얘는 김건이 얘기만 나오면 니껌을 쳐요 근데 전국 어디를 유세 현장을 막 다니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셔도 제가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윤석열이 나되면 나될수록 더운 거고 진짜 왜 한나땡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각을 세웠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 이거는 민주당도 감히 하자고 못하는 막 좌파 좌클릭의 정책인데 한동훈이 막 그걸 한다고 했다 그러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한나땡이라고 하면 저는 처음부터 한내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 올해 최근 방송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저는 어디가서도 한나땡이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나온다 그랬어요 민주당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동훈이의 행보를 보면서 아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응 한동훈이가 김건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순간 아 한동훈이가 나와도 별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는 한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한동훈 대로 나대고 윤석열은 없어져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전국을 3월달까지 민생톤으로 한다를 해서 나대면 언론은 윤석열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전주를 방문하셔가지고 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등신 아우 꼴배기 싫어 막 국민들은 얘기해 한동훈은 또 윤석열 때문에 가려주고 또 한동훈이 뭐하면 또 윤석열의 아바타 이게 돼서 전혀 총선 효과가 기대할 수 없는 게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준석이랑 그 다음에 김종민 이낙연 셋이 만났어요 이낙연이 무슨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저는 빅텐트라고 쟤네들이 얘기하고 빈텐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우리 진짜 이낙연은 이제 민주당의 사람이 아닙니다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입니다 아무도 없어 얘네들 지네만 이렇게 상상적으로 빅텐트라고 얘기하는데 빈텐트예요 텐트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오늘 보면서 웃겼던 게 이 사진 한결의 기사인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회동인데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을 볼 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의 표정이 아니라 이거를 세 개를 보십시오 뭐가 웃겨요 제가 얘기했던 거 다 맞죠 어떤 게 맞냐 이낙연이 진짜 거물이었으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만날 때 김종민은 옆에서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어 이낙연이 진짜 제가 대선 후보입니다 시발 이재명 얘기는 안 돼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렇죠 아니 정상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거물이면 김종민과 이낙연과 따로 앉을 필요가 없죠 그쵸 이거 봐봐요 얘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거물이면 김종민과 얘가 왜 따로 앉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 말씀드렸죠 김종민은 친문이에요 그쵸 변절한 친문이에요 친문은 이낙연을 대통령 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비명이 있다 그래갖고 전부 이낙연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응 민주당에는 친명이 있고 비명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비명이 전부 이낙연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이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민은요 오히려 이낙연과 당당하게 왜 김종민은 자기가 위라고 생각해요 나는 현직이거든 김종민은 현직이에요 응 김종민은 올해 선거에요 아니 저기 올해 올해 선거 제가 자꾸 내년이라 그래요 김종민은 현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칙과 상식은요 실질적으로 의석이 세석이 있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이낙연이가 지금 현역 한 명이라도 이낙연 따라간 사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이가 지금 탈당할 때 현직 한 명이라도 따라간 사람 있냐고 없어 그래서 윤영찬이에게 성원하다 그랬던 거야 어? 유일하게 이낙연 개로 꼽혀있던 윤영찬이가 응? 윤영찬이는 이낙연 개거든요 근데 이낙연 개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분열 없이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중심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윤영찬이 어?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하면 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응 탈당은 안 되고요 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더 이상 이낙연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탈당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윤영찬이 급브레이크 온 거예요 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아 굉장히 기분 족같습니다 여태까지 따라올 줄 알았는데 막판에 저를 배선해 준군요 기분 족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윤영찬을 말린 게 누구냐 윤건영 그쵸?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 윤건영 그 다음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나가면 안 된다 응? 나가면 처음에는 현금택 대문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현금택 대문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분석을 해줬잖아요 윤영찬이가 탈당 안 함으로써 현금택이 살은 거예요 어 윤영찬을 왜 포장해 주나요 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윤영찬을 포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이 똑같은 얘기를 듣고 윤영찬이를 포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오 하긴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지니까 어? 다양한 생각을 가지니까 윤영찬을 포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윤영찬이가 아니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낙연이 그렇게 힘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낙연 개라고 생각했던 윤영찬마저도 막상 탈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낙연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쵸?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놓고 어떻게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현금택 사건도 발생하고 그래서 얘가 결단할 수 있었겠죠 응?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 사진이 뭘 의미하냐면 이낙연은 여러분들 결국은 지가 민주당의 어른인 척하면서 김종민이랑 원칙과 상식이 뭘 요구했냐면 대선 불출만 선언해라 대선 불출만 선언을 하면 내가 이낙연 신당과 해갖고 어떻게 연대를 하든지 하겠다 지금 이낙연은 그 몇 명 안 되는 한 300명에서 500명의 지지자가 있잖아요 일명 Don't worry 그쵸? 이낙연은 배지는 없지만 그 극성 이재명 대표님에게 막말을 하는 그런 인간들을 보유하고 있고 김종민은 배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이거 보세요 김종민에게 이 러브 사랑이 가득한 눈빛 김종민은 쳐다도 안 보고 그렇잖아요 경청하는 모습 어떻게 되든지 종민이를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 체면이사입니다 지금 최성인이나 이석현 이런 애들 100명 갖다 놔야 뺏지 않아 없습니다 기호 18번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기호 18번입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김종민, 이원욱 그 다음에 조흥천 3명만 데리고 와도 기호 4번이거든 그렇죠? 얘네만 이낙연이가 포섭을 하면 기호 4번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낙연이가 김종민과의 보이지 않는 제가 어디 그 신당 창당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라고 하면서 잠깐 방송을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김종민이는 이낙연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낙연은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네 지분을 자기네들은 뺏지의 힘이 있으니까 지분을 챙기면서 이낙연과 당대당의 어떤 그 통합을 위해서 만약에 이낙연이 진짜 큰 인물이었으면 얘네가 왜 미래 대연합이라는 김종민과 그 탈당파 3인이 신당을 창당하고 이낙연이 왜 따로 신당을 창당하겠어요 이낙연이가 막말로 사실 김종민은 우리 밑으로 알아야 이낙연 대표적으로 뭐 배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그냥 그 그 어른인 척 고문이라 하세요 이게 김종민의 요구야 근데 아 쪽팔리게 제가 그래도 국무총리를 하고 오선을 했는데 어떻게 니들 밑으로 기어들어갑니까? 이 시발 새끼들아 이게 이낙연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낙연도 나름 신당창당을 해갖고 지지자들 모아놓고 와 하는 모습 보여주면 김종민이랑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 개쪽이죠 뭐가 개쪽이냐 계속 최종적으로 김종민과 이낙연은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딜할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못하면 이낙연은요 그냥 낙동강 오리알됩니다 김종민이가 이낙연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쵸? 김종민이랑 원칙과 상식을 볼 때는 우리는 배지 3개가 있어 어디 가도 지금은 금위환향이야 배지의 힘이 2월 15일 전까지는 제가 가장 배지의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김종민이랑 이원욱이랑 얘네들은 어디 가서 지금 대환영을 받아요 응? 근데 이낙연이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김종민이랑 이원연이랑 조흥천이랑 이낙연이랑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이준석과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얘기하겠죠 이낙연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는 현역들도 없고 신당창당을 했는데 김종민과 조흥천과 이원욱이가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얘기할까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이준석이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우리는 떴다방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낙연씨 당신은 그냥 총선 때 이용하고 그냥 우리랑 연합했다가 당신 대선후보 가려고 할 거면 여기 오지마 아무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낙연을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받아갖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이낙연을 받는 순간 오히려 이준석은 보수의 확장이 깨지겠죠 저는 이준석과 이낙연은 연대쇼를 하고 결국 이원우 김종민 그리고 조응천이가 이준석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이낙연이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 대선까지 쭉 가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이준석이가 자기는 떴다방 필요 없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다음 대선까지 쭉 가자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음 대선까지 쭉 가기로 만약에 이낙연이가 약속을 한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이낙연을 이용해서 자기가 대선후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의 신당과 이낙연의 신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그 신당의 지분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까 거의 90% 이준석의 신당이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합당을 하면 이낙연 세력들이 더 이 신당에 많이 가입을 하겠어요 이준석 신당이 지분이 훨씬 많겠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준석이는 내년 총선 끝나고 헤어질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라요 대선까지 쭉 갈 사람들만 합당하자예요 그러면 이낙연은 못 들어와요 왜 나중에 이준석과 이낙연이가 만약에 개혁신당에서 대선후보 선거를 하면요 이준석이 이겨요 절대 이준석 못 이깁니다 이낙연이는 이쪽에 지분 한마디로 적진에 가서 대선후보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이낙연이 이깁니까 그래서 이낙연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떴다 방은 안 돼 라는 표현이 사전에 이낙연 너 우리 잠깐 이용하고 너 의석 챙겨갖고 호남으로 다시 나가고 그러면 너 못 들어온다 라고 선을 그은거죠 선을 그은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예견을 해드릴게요 이낙연이는 지 욕심있는 놈이에요 결국 지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반명을 외쳤고 이재명의 민주당 안에서는 자기가 도저히 대통령 후보나 그 어떤 선출직을 당선될 수 없으니까 뛰쳐나간거죠 명분도 없이 그쵸 양당 기득권 타파라고 지가 여태까지 양당 기득권에 거기서 가장 수혜자가 이낙연이었는데 결국 이낙연이가 뛰쳐나간 것은 대통령의 꿈을 갖고 나갔는데 이준석과의 연대를 통해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인데 결국 이준석과의 연대도 자기가 깨진다 그러면 사실 전개 은퇴각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해드리면 제3신당 창당의 가장 첫번째 넘어야 될 이낙연에 사는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은 이낙연을 거물로 보지 않아요 나가보니 배지의 위력을 느끼는게 더욱더 절실하거든요 민주당 안에 있을 때야 170분의 1이라는 배지의 무게감이 자기네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을 나가는 순간 그 배지의 힘은 되게 큰 거예요 오히려 신당에서는 배지 하나 한 명이 되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원욱, 조홍천 그리고 김종민의 몸값은 올라가요 신당에서는 근데 이낙연은 자기 욕심만 차리고 대권 행보를 한다 그러고 자기의 지분만 요구하면 사실상 현직 한 명 없는 이낙연 신당은 제3지대 통합 과정에서 날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양자도 현직이에요 양양자도 현직인데 양양자가 여러분들 이준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낙연이 필요하겠습니까? 양양자가 볼 때는 이준석이 더 필요하죠 민주당 뜯어쳐 나온 이낙연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양자는 자기는 배지 달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 예상을 하면 이낙연은 독자적으로 지 혼자 개새끼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의원 한 명도 없지만 저는 제 갈 길을 가랍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미래 대연합 왜 그러냐면 이 미래 대연합에 정의당 출신 박원석이랑 이런 사람들을 합류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낙연이를 끌어들어갖고 박원석, 정태근이가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세요? 지금 배지 3명의 정의당 박원석, 정태근 세력들이 다이렉트로 이준석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 배지의 힘으로 지분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이낙연을 거쳐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개싸움 날 거예요 이낙연 독자적으로 자기가 신당으로 차려갖고 호남에서 비래 대표 나오려고 애쓸 거고요 결국은 김종민이가 이런 모습을 봐도 이낙연과는 지금이야 연대하는 척하지만 결국 배지는 배지끼리 뭉칠 수밖에 없고 더 큰 플랫폼인 이준석과 다이렉트로 사실상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낙연은 아무 힘도 없어요 결국 선거 앞두고는 배지의 힘이에요 근데 이낙연 지금 탈당했는데 현재 한 명이라도 탈당했어요? 없어요 나중에 모르죠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고 탈당할 사람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올해 총선의 기준은 이번 총선의 기준은 2월 15일 날 모든 게 정해진다 2월 15일자 기준으로 이번 총선의 기호가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가 정해지고 정당 보조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2월 15일이 지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탈당을 해서 합류해봐야 정당 보조금이나 기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2월 15일 전까지 가장 몸값이 치솟는 것은 이낙연이 아니라 김종민, 이원욱, 조흥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연대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 받을 수 있을까 hep 무슨 일 either part도 보조금이나 기호 몇 장רה 한글자막 by 한효정